양길 양길이 북원을 떠난 뒤에 흘골이라는 장수가 북원을 지키고 또 양길의 가족을 보호하기로 되었다. 흘골은 본래 형광왕 때 서울서 병부 사지로 있다가 무슨 죄를 짓고 옥에 갇혔다가 옥을 깨뜨리고 도망하여 돌아다니던 사람으로 양길의 군중에서는 가장 벼슬이 높은 사람이다. 자칭 대하손 태골의 아들이라 하나 자세히 그 내력을 아는 이는 없으되 병법을 잘 알고 또 서울 일을 잘 알므로 양길의 신임을 받아 군사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천문도 보고 지리도 안다하며 앞날의 기룡화복도 알아본다하여 제갈량같이 양길에게 존중함을 받았다. 그러나 평소에 말이 많지 아니하고 또 나와 다니기를 싫어하여 군사들 중에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으되 그의 얼굴을 본 이는 많지 아니하였다. 이번 행군에도 양길은 흘골의 말을 깊이 믿어 그 말대로 하기로 하였고 궁예에게도 흘골이 시키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흘골을 즐겨하지 아니하여 항상 그를 흘겨보았고 흘골도 궁예가 자기를 즐겨 안 하는 줄 알므로 아무쪼록 속히 궁예를 먼 곳으로 떠내보내려 했던 것이다. 궁예의 군사는 순눈길을 해치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동으로 동으로 나아갔다. 주천 싸움에 한나절이 못되어 이겨 태수를 사로잡고 관병을 쫓고 옥문을 열어 애매한 죄인들을 놓고 광고를 열어 학정으로 도색한 재물을 흩어 유리개거라는 백성을 안독해한 뒤로 백성들은 궁예를 신장군이라고 일컬어 혹은 술을 빚어오고 혹은 닭과 돼지를 삶아오고 혹은 손 많이 둔 옷을 지어다 바치고 궁예가 말을 타고 길거리로 나올 때면 길가에 남녀노소가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이 모양으로 궁예는 군사를 끌고 가는 곳마다 탐관오리와 관력의 등을 대고 세민을 토색하는 토호들을 혹은 쫓고 혹은 가두고 혹은 죽이고 그 자리에는 백성들에게 추존을 받는 사람들을 골라 정사를 하게 하였다. 이 소문을 듣고 동방에 있는 각 거울태수들은 모두 겁이 나서 부랴부랴 세간을 싸가지고 서울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장군이 온다는 말에 백성들은 기운을 얻어 일제히 일어나 서울로 길 떠나는 태수들의 앞길을 막고 여보 어디를 가? 가려고 둔 토색한 물건을 놓고 가오. 흥 호락호락히 놓아 보낼 줄 아오? 하고 빈정거리고 되들었다. 어떤 태수는 세간집도 내버리고 또 어떤이는 처자까지도 내어버리고 목숨 하나만 살려고 개구멍으로 빠져 달아나기도 하고 어떤 태수는 백성들의 앞에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먹을 것은 다 토해놓을 것이니 목숨만 살려줘 백성님네들 하고 빌기도 하고 또 어떤 태수는 추운 겨울날에 빨갛게 옷을 벗겨 눈구멍에 묻히기도 하고 또 어떤이는 백성들이 강으로 끌고 나아가 얼음구멍을 뚫고 두 발을 거꾸로 잡아 그 구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는 일도 당하다가 겨우 어떤 늙은이의 구원을 받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고 덜덜덜면서 누더기 속에 쌓여 끌려가기도 하고 그 중에 백성들에게 원망도 많이 받고 또 딱딱거리던 패는 대칼과 대침으로 전신을 찔려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놓고 삶은 닭 모양으로 살이 하얗게 되고 팔다리가 비비 꼬여 나둥그러지기도 하였다 호우 이놈 평생이 네 세상인 줄만 알았더냐 이제 어디 견뎌봐라 하고 백성들은 굵다란 새끼 오라기로 복두를 조르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이놈 도둑놈아 나오너라 하고 고함을 치며 태수 아문으로 모여들었다 백성들이 한 번 이렇게 일어나면 태수의 손 밑에 있던 군사들도 백성들에게 향하였던 창과 칼을 거꾸로 들고 옳다 이놈 안이 꼽던 놈들을 없애버려라 하고 태수와 사상같은 높은 벼슬하던 사람들을 향하고 대들었다 오늘은 어디 밀란이 있었다 어저께는 어디 민요가 잃었다 하고 궁예의 군사가 앞으로 나오는 대로 이러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전하여졌다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은 밥 먹던 숟가락도 다 내어던지고 문 밖으로 뛰어나와 팔을 뽑으며 옳다 되었다 이놈들을 모조리 하고 마을의 고울로 달려들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고울에 신장군 궁예 총관의 군사가 가까이 오면 그 고울 두민들은 10리 20리 밖에 마주나와 허리를 굽히고 궁예에게 예물을 드리고 민등이 태수놈을 쫓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였다 이 모양으로 궁예는 복원을 떠난 지 1개월이 못되어 주천, 내성, 우로 등 10여 고울을 항복받고 2월 초승에는 어진주를 향하게 되었다 신장군 궁예의 이름은 아동주졸이라고 모르는 이가 없고 궁예 군사가 나갈 때에는 밤마을에 개도 짓지 아니하였다 이때 서울 인심이 얼마나 흉흉하였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궁예 군사가 어진주에만 들어오면 서울의 형세의 위급함도 경각에 달린 것이다 어진주에서 개머리를 돌아 서울로 온다 하더라도 행군길로 불과 4, 5일 길이라 2월 보름 안으로는 궁예 군사가 장안을 들이치리라고 물론이 낭자하였다 애초에 주천태수 아손 용길이 요행으로 궁예의 손에서 목숨 하나만 받아가지고 도망하여 서울로 들어온 것은 지금부터 약 한 달 전 섯달 금음날 밤이었다 용길은 서울에 들어오는 대로 곧 왕께 궁예의 난을 아르려 하였으나 그날 밤 왕은 대하주에서 온 어떤 미남자를 불러들여 처음으로 동방 화촉의 즐거움을 맞는 날임으로 상대 등이나 시중조차 권레에 들어오기를 허치 아니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가 놀라는 가족들을 만나보고 이튿날 새벽 조회에야 비로소 인내함을 얻었다 오늘은 설 명절이라 왕은 곤룡 황료에 황금 멸류관을 쓰시고 피곤한 듯이 용상의 비스듬히 기대어 가늘한 두 눈에 조는 듯한 웃음을 띄우고 상대 등 시중이야 만조 백관의 조회를 받으셨다 벼슬 낮은 벼슬아치들은 용상 바로 앞에 부복하여 여러 가지로 할애하는 말과 성덕을 칭송하는 말씀을 사려였다 이러한 할애를 받을 때마다 왕은 만족한 듯이 약간 고개를 끄덕거렸다 주천태수 용길은 궁예에게 봉변당하던 일을 생각할 때 맘이 오마조마하여 어서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나 늙은 신하들과 벼슬 높은 신하들의 한가닥 덕담이 언제 끝날지 끝이 없는 듯하였다 풍악은 쉴 새 없이 둥둥 울려오고 하늘에 높이 뜬 햇빛은 몸무 백관 외관과 띠의 장식에 번쩍거리며 이따금 불어오는 찬바람은 풍경과 폐욕을 울려 딸랑딸랑 소리를 내니 진실로 태평성대한 듯하였다 용길은 맘이 조급하여 연해 언발로 오깨의 박식을 울리고 부시럭거렸다 이러한 판에 궁예가 번쩍 보이면 다들 어찌할 것인고 자기 모양으로 그만큼 무서운 호령에 헐게가 풀려 섰던 자리에 펄썩 주저앉으면서 그저 살려줍소서 장군마마 분부대로 물불에라도 들어갈 것이니 살려만 줍소사 할 것이 아닌가 용길은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빨과 두 무릎이 떡떡 마주치고 잔등에 찬 땀이 쭉 흘러내리는 듯하였다 헉 못생긴 놈 니 목숨과 달인마댕이는 줄 것이니 이 길로 서울로 올라가 왕께 여쭈어라 3월 3진날 제비 들어올 때는 나도 들어갈 터이니 죽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여쭈어라 하고 궁예가 땅에 엎어진 자기의 턱을 발길로 툭 차서 일으켜놓고 그 무서운 액구로 내려다보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앞에 궁예가 섰는 것만 같아서 눈을 들어 잠깐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거기 궁예는 없고 자기 모양으로 두 손으로 흙을 받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선 사람들 뿐이었다 용길은 궁예의 발길로 치어들리던 턱주가리를 민트탄 홀 끝으로 한 번 쓸어보았다 분명히 턱은 남아있는 것을 보고 한 번 한숨을 쉬고 견눈으로 전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한가한 덕담이 너저분하였다 용길은 마주치는 무릎을 진정하느라고 두 다리를 좀 벌려 디디었다 마침내 용길의 차례가 돌아왔다 용길은 두 손을 읍하고 전에 올라 꾸러앉아 슬행으로 용상 앞에 가까이 들어가 이마를 마루에 세 번 조아리며 북원 퇴수 아손 용길이오 하고 직함과 성명을 아뢰었다 왕은 오래 조회를 받기도 지리한 듯이 잠깐 양 미간을 찌푸리고 몸을 한 번 움직였다 맘에는 어젯밤 대아주 젊은 호밤과 즐기던 생각이 나서 자리에 오래 앉았기가 싫어 손을 들어 일어날 듯을 보였다 이 눈치를 보고 용상 좌우에 갈라섰던 두 시녀가 나와 왕을 부획하여 일으킨다 시녀라 하지만은 기실은 얼굴 아름다운 남자다 왕은 아름다운 남자를 골라 여복을 입혀 시녀를 만들어 항상 가까이 모시게 하였다 왕이 용상에서 내려서려는 것을 보고 용길은 이마를 한 번 더 조아리며 상감마마께 하래오 지금 북원 도둑 양길이 강성하와 궁해라는 도둑을 보내어 영동 여러 고우를 엄습하옵는 바 신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사오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옵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주야 겸행으로 어젯밤 서울에 득달하옵사오며 궁해의 형세 사뭇 맹렬하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기오니 예사 좀도둑이 아니오니 급히 막을 도리를 하옵실 바로 아래옵니다 하였다 왕은 잠깐 발을 멈추고 용길을 보며 양길이란 말은 들었거니와 궁해는 처음 듣는 이름이로구나 하고 잠깐 근심하는 빛을 보인다 좌우에 늘어선 백관들도 놀라는 듯이 귀를 기울인다 용길은 또 한 번 이 말을 조아리며 그리하올세 궁해는 양길보다도 무서운 놈이었고 화를 쏘매 백발백중이여며 눈이 애꾸에 없기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별명을 애꾸 장군이라 하옵고 싸움의 귀신같다 하여 신장군이라고도 하오며 3월 보름 안으로는 서울을 들이친다고 큰 소리를 하옵니다 하하하 애꾸야? 하고 왕은 웃고 그래 두 눈을 가지고 애꾸한테 항복을 하여? 하고 용길을 노려본다 용길은 등에 냉수를 끼얹히는 듯 하였으나 겨우 정신을 모아 저 항복은 아니하옵사옵고 싸울 대로 싸웠습니다 그러하오나 군사와 백성이 모두 도둑의 편이 되오니 신 혼자서 어찌하오리까마는 서울 벌인 죄는 죽어 마땅하오이다 하고 용길은 아주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용길도 본래 허랑한 자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가 얼굴이 잘난 덕에 왕의 눈에 들어 얼마 동안 고임을 받다가 다시 왕의 눈밖에 나서 주천태수로 보냄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용길은 왕이 옛정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대하여 관대한 처지를 할 줄만 믿었더니 천만 의외에 왕은 어성을 높여 인신의 도리에 도둑이 오거든 싸워 물리칠 것이오 만일에 이기지 못하거든 성을 베개삼아 죽을 것이 마땅하거든 이제 지키던 고울을 도둑에게 내어주고 뻔뻔하게 살아돌아왔으니 너 같은 것은 목을 베어 박관을 징계하리라 삼일이 지나거든 종로의 효수를 하도록 주천태수를 급부에 내려 가두어라 하고는 시녀에게 부액을 받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가버렸다 미처 조화를 마치지 못하였던 벼스라치들은 왕의 뒤를 향하여 허리를 굽혔다 벼락 맞은 듯이 엎더지어 일어날 줄을 모르던 용길은 급부로 끌려나가고 용길의 말을 백관들은 서로 돌아보며 서에는 진원이오 동에는 궁예라 하고 한숨을 쉬며 흩어졌다 용길은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며 내 어이 살았던 곳 옛정을 믿었던 곳 이럴 줄 알았던 들 공예에게나 붙을 것을 아끼고 아끼던 목숨을 못내 아껴하노라 하며 울었다 주천태수 양길의 뒤를 이어 거의 날마다 혹은 궁예에게 쫓기고 혹은 민요에 쫓기고 혹은 민용에 쫓긴 원들이 서울로 기어들었다 덜어는 팔을 싸매고 덜어는 다리를 싸매고 또 덜어는 머리를 싸매고 그 중에 어떤 원은 한편 귀를 깎이고 어떤 원은 코가 찌그러지고 이가 부러지고 이 모양으로 거의 몸이 성한 사람이 없었고 그 중에 몸 성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미리 기미를 알고 일이 나기 전에 살짝 빠져온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다 도망을 못하여 궁예의 군사와 백성들의 손에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며 여러 고울 아문에는 혹은 원의 귀를 꿰어 매달고 혹은 머리를 매달고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즐겼다 도망하여 오는 이마다 궁예를 당할 수 없는 3월 보름 안으로 서울의 올터인이 기다리라던 말을 전하였으나 음란한 여왕아 회개하라 하는 말은 감히 입 밖에 내는 이가 없어서 장한 백성들이 전지 문지 다 들은 뒤에도 왕의 귀에는 이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서편에서는 진원의 군사가 어제는 어느 고울 오늘은 어느 고울을 항복받았다고 하고 동편에서는 또 궁예의 군사가 물밀듯 바람밀듯 들어온다는 기별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울로 들어오니 장한 인심은 세상이 이제야 뒤집히네 하고 물 끓듯하여 피난을 가려하나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궁예와 진원과 어느 편에서 먼저 서울을 들이칠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하였다 서울에는 진원의 군사를 보고 온 사람도 생기고 궁예의 군사를 구경한 사람도 들어와 혹은 진원이가 강하다 하고 혹은 궁예가 더 강하다 하여 각기 저보고 온 군사를 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 임망은 궁예 편으로 실렸다 그것은 진원이 신라 사람이면 보는 대로 막 죽이고 백성의 딸 중에 아름다운 이가 있으면 곧 빼앗아 들이되 궁예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딸을 바치는 자가 있어도 물리친다 하는 고문이 났기 때문이다 궁예의 군사가 우로를 깨트리고 어진으로 몰아온다는 장계가 오르며 왕은 마침 저녁 수라를 받으셨다가 손에 들었던 숟가락을 내어던지고 성화같이 문무백관을 부르라는 치교를 내렸다 그날 밤 등촉이 휘황한 큰 대골에는 문무백관이 구름같이 모이고 황겁한 백성들도 사회문 앞에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미남자 상궁의 부액을 받아 옥자에 올라 백관의 구궁 사배에 예를 받았다 바람에 나붓기는 촛불과 그 빛에 비치는 근심한 얼굴과 대골 안은 수심이 차고 궁녀들도 구석구석에 모여 피난할 공론을 하게 되었다 왕은 수색이 만면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지금 진원과 궁예가 강성하여 동서로 침노하되 고을을 지키던 도둑과 태수들은 허수아비같이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구목만 찾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하물며 궁예가 벌써 어진지를 보만다하니 사세가 위급한지라 경등은 두 도둑을 막을 꾀를 말하라 밤이 깊고 날이 새더라도 막을 꾀를 얻기 전에는 물러가지 못하리라 하는 왕의 말씀에는 수삽한 빛이 있었다 왕의 말씀이 끝날 때 이경을 아르는 종소리가 땡땡 궐 안으로 울려들어왔다 모두 잠잠하고 서로 바라보며 누가 먼저 말을 내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말을 내는 이는 없고 촛불만 속절없이 끔벅끔벅 하였다 사람들은 이젠 서로 바라보기도 그치고 모두 눈을 내려깔아 제 발뿌리만 보았다 그 중에도 벼슬로 뿐이는 왕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어찌하나 하고 그것만 근심이 되었다 특별히 일국 병마를 한 손에 맡은 병부령 맹공과 평소에 용맹을 자랑하던 병부대감들은 자기네에게 무슨 영이 내리지나 아니할까 하여 죄지은 어린애 모양으로 맘이 오마조마하였다 마침내 왕은 참다 못하여 어성을 높여 경등은 국록지신이 되어 나라의 위태한테 아무 계책도 말하지 못하고 등신 모양으로 앉았는가 평소에 그 많던 지혜와 용맹은 다 집에 두고 들어왔는가 평소에 그렇게 말 잘하던 혓바닥까지도 빼어서 고양이를 먹이고 왔는가 지금 몸에 가진 것이 얼빠진 두 눈밖에 없는가 금시에 진원궁예가 장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다들 고만하고 앉았을 터인가 그래도 주천태수 모양으로 도망할 두 다리는 아직도 성악의 가지였는가 흥 그 몸집들이 아깝고 입은 옷들이 아까워라 하고 엎드린 백관을 꾸짖었다 백관들은 등에는 찬 땀이 흐르고 두 관자놀이가 후끈후끈하거니와 그래도 없는 지혜와 없는 용맹에 섣불리 말을 먼저 내는 것보다 꾹 참고 다른 사람이 입을 열기만 서로 기다렸다 먹을 때는 앞서는 것이 좋지만은 힘든 일에는 항상 뒤로 매도는 것이 좋다고 다들 아는 까닭이다 등에 찬 땀이 흐르기도 나 혼자만 흐르는 것이 아니니 관복 등에 소금이 도도라도 빨아 입으면 그만이어니와 섣불리 덤비다가 궁예나 진원의 칼에 목에서 피가 흐르게 되면 떨어진 목을 다시 주워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저 꾹 참고 신랄만한 목숨줄만 손가락 사이로 빠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라 아손 대인 손오이야 어디를 가면 못하랴 진원도 용상에만 앉으면 상감마마요 궁예도 그러하다 섣불리 방정맞은 소리를 하였다가 그 말이 궁예나 진원의 귀에 들어가면 복면이니 왕의 말씀과 같이 도망할 두 다리만 단단히 차고 혓바닥일랑 고양이 먹인 셈만 대자 하고 사람들은 더욱 입을 꼭 다물었다 병부령 맹공은 왜 내가 어저께 진작 이 벼슬을 내놓지 아니하였던고 국고가 말랐으니 왕께 녹을 타기는커녕 내 집 곳간에서 양식을 갔다와 왕을 대접해야 할 판이오 군사라고 활 메어 내세우면 꼬박꼬박 조는 늙은 병조리 아니면 손가락 다칠까봐 칼집에 손대기도 무서워하는 장수들 뿐이다 이것들을 군사라고 끌고 산전수전에 호랑이 다 된 궁예나 진원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길에다가 발을 들이워서 스치어 들어오는 적군을 막으려함과 같다 게다가 힘께나 쓰고 쌈낫이나 하고 칼이나 활이나 한 재주 있는 군사들은 한놈씩 두놈씩 찼던 칼과 활만 훔쳐가지고 달아나버리고 남아있는 군사라고는 궁예라는 궁자만 들어도 장을 거꾸로 끌고 달아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랴 그저 입 꼭 다물고 죽여줍쇼 하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윗사람이 그러하니 아랫사람도 그러하다 나는 아랫사람이니 윗사람 하는 군만 보다가 먹을 떡이 있으면 먹고 맞을 매가 있으면 달아나면 그만이다 그 중에 제일 찬 땀을 많이 흘린 것은 물론 서불안이라는 가장 높은 지에 있는 이손 준웅이다 사람이 잘나서 서불안이더냐 못나신 덕택에 서불안이러라 이러한 미녀의 웃음거리가 되고 또 어화야 승겁기 준 내 집 홍도령 남의 집 잔치에 동동 걸음이라 하는 조롱거리가 되도록 못한 사람이연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뼈도 없고 가시도 없는 두루뭉술이로 왕의 말이라면 까마귀가 희다고 해도 예 그러하오 까마귀가 불타해도 예 그러하오 하여 왕의 사랑을 받는 처지다 그러나 두 귀 밑이 허연 것이 서불안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도록 부끄러워서 이마에 땀을 흘끗으로 씻으며 진작 물러날 것을 하고 사직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주능 체면에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 서불안 주능이 아래오 하고 옥자 앞으로 나가 엎드렸다 모든 이손 소판, 파진손, 대하손, 일길손, 사손, 급벌손, 대네마, 네마들 이하로 대사, 괴사, 대오지, 소오지, 조위에 이르는 십칠관 등의 대소관원과 기타 각부, 대감, 경들도 주능이 나시는 것을 보고 모두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이 안심하는 한숨을 쉬었다 자기가 맞을 매를 주능이가 대신 맞아주는 셈이다 서불안 주능은 왕의 앞에 세 번 이마를 조아리고 흉적 진원 궁의 두 놈이 성주의 은혜를 몰라보고 무리한 도둑을 소치하여 동서로 작패하와 신금을 불안하시게 하오니 신등은 황송하와 아래올 말씀이 없사오나 예로부터 아무리 한 성주의 어후에도 한 두 놈 좀도둑은 있는 법이라 요마 진원 궁의를 두려워할 것은 없사옵고 또 충성된 문무제신이 있사오니 반드시 목숨을 버려 사직을 안보할 것이온즉 만사는 병부령 맹공에게 맡기시압고 이미 밤도 늦쌉고 밤바람도 차오니 상감마마께 없소는 침전으로 이보하시옵사고 아래오 하고 말이 끝난 뒤에 다시 세 번 머리를 조아린다 주능은 왕이 오늘 밤에도 대하주 미장부를 침전에 기다리게 한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능의 말에 왕도 침실에서 기다리는 미장부를 생각하고 맘에 흡족하였다 다른 신하들도 어서 왕도로 들어가 주무시라는 주능의 말에 만족하였다 왕만 들어가시면 자기네도 각각이 밤중에 찬 마루에서 등에 찬 땀을 안이 흘리고 따뜻한 어린 첩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한 거달기다 여기서 이렇게 오래 찬 땀을 흘린데야 감기나 들 것밖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을 잘 알고 또 진언이나 궁예가 장안을 두리치기로 설마 오늘 내일이랴 하루 이틀 지난 오라면 무슨 묘리도 생기려니 그 묘리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설마 내야 어떨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능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는 병부령 맹공이다 만일 왕이 자기를 불러 내 궁예를 막으라 하고 칫교를 내리시는 날이면 그야말로 봉변이다 그래서 준홍이가 어전에서 물러나오기도 전에 맹공은 그 통통한 몸을 굴려 옥자 앞으로 나아가 병부령 이속 맹공이 아래오 하고 엎드렸다 사람들은 이 땅딸보가 무슨 말씀을 아래는 거 하고 두 눈으로 맹공의 엎디 냥을 바라보았다 맹공은 십 년 병부령에 진언의 난이 일어나기까지는 천하병권을 손에 쥐고 서슬이 푸르렀던 사람으로 재물이 누검 아니오 세력으로는 서불한 주능도 어찌하지 못하였다 군사의 녹은 거의 다 혼자 먹기 때문에 땅딸보 땅딸보 배통만 커서 삼만명 농미를 다 삼킨다 니 땅딸보 배통이 왜 저리 큰가 삼만명 군사가 들어 있다네 이러한 동요거리가 되는 터이다 맹공은 세 번 머리를 조아리며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삼만명 군사는 명색뿐이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사를 모두 모으더라도 만명이 될락말락하옵고 장안에 있던 군사 오천명 중에서 좀 나이도 젊고 똑똑한 놈들은 커지방 도망가고 그리고 남은 것들 중에 걸음이나 걸을 만한 놈으로 천명을 골라 일길손 현승이 진원을 친다 데리고 가옵고 지금 남아있는 군사라고는 눈이 어두워져서 제 옷에 이도 변변이 못 잡는 것들 뿐이었고 게다가 오랫동안 죽으로만 연명을 하오니 이제는 상간마마 능행길에 길을 메고 모시고 따라갈 기운도 없는 것 같지 아니하오니 그 군사를 데리고 궁회를 막을 길은 황송하오나 망연하온 즉 신은 이 자리에서 병부령의 벼슬을 고라의 도로 바치오니 다른 사람을 시키기와 궁회를 막게 하시옵소서 하고 아래오 하고 물러나가는 것을 왕이 노기를 띄운 어성으로 개 이거라 하여 맹공을 불러놓고 십 년 병부령의 한 일이 무엇인고 해마다 막대한 전국을 들여 군사를 기른 뜻은 국가의 유사한 때 쓰려 함이여든 지 옷에 이도 못 잡고 기 때 하나 들고 나설 기운도 없는 것들을 죽을 먹여 길러온 것은 무슨 뜻인고 짐이 들으니 병부령은 그 바통 속에 삼만명 군사를 길렀다더니 그 말이 옳은 말이로고 평할 때의 국록을 배불리 먹다가 이제 일이 있으니 물러간다 하니 가중한 일이다 하고 왕은 용안이 주옹을 부은 듯하고 발을 구르며 서불안! 하고 부른다 모든 신하들은 갑자기 무슨 벼락이 내리는 거 하고 벌벌 떨었다 예! 하고 준웅의 대답이 나자마자 왕은 병부령 맹공을 당장에 내어버리되 그 배를 갈라 삼만명 군사를 꺼내라 누구든지 적신 맹공을 도어하는 자는 맹공과 같이 내어버릴 것이오 또 맹공과 같이 나라의 위태한 때 평안이 물려가려 하는 자도 내버려 평안한 때 국록을 먹던 창자를 꺼내어 까마귀를 먹이게 하라 하고 추상같은 어명을 내렸다 금영장군 양문이 이 명을 받자와 병부령 맹공의 사모와 간복을 벗기고 고하로 끌어내리니 맹공이 무슨 말을 하려하나 입이 어느라여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고 다만 입에 개거품을 물 따릅니다 제하에 끌어내린 뒤에는 대령하였던 군사들이 달려들어 붉은 오라로 맹공을 결박한다 곧 병부령 맹공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올리라 하고 성화같이 재촉한다 서불한 이하로 문무백과는 왕이 이처럼 엄한 명을 내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언제 자기의 목을 배라는 영이 내릴까 하고 가슴을 두근거렸다 이윽고 금영장군 양문은 손수 피 흐르는 맹공의 머리를 담은 소반을 왕의 앞에 받들어들였다 맹공에 감지 못한 눈이 촛불빛에 번쩍번쩍할 때 사람들의 몸에서 소름이 끼치고 입에 신물이 돌았다 왕은 한 손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맹공의 머리를 쳐들어 좌우에 벌려선 신하들에게 보이며 너희는 천년 동안 대대로 공록을 먹고 살아왔다 이제 국가가 위태한 때를 당하여 목숨을 아껴서 한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설진대 다 이와 같이 목을 덜여 후세를 징계하리라 이로부터 국군 대사를 내 몸소 행할 터이니 각 유산은 내일 안으로 궁예를 치는 대군을 바라도록 성화같이 차비하라 짐이 몸소 출정할 터이니 모두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왕은 맹공의 머리를 높이 들어 다들 이 역적의 머리를 보라 하고 신하들 앞으로 굴렸다 맹공의 머리는 이 사람이 굴려 다음 사람에게로 보내고 그 사람이 또 굴려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 보내고 이 모양으로 떼굴떼굴 굴려 마지막 사람에게 간 때에는 피도 거의 다 빠지고 허여멀끔하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피 빠진 맹공의 머리는 그 이튿날 종로에 높이 달리고 왕이 하신 말씀을 그 곁에 대자로 써서 붙였다 왕은 모든 신하들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궁예를 물리친다는 맹세를 듣고 오경이 친 뒤에야 침전으로 돌아왔다 침전에는 대하주의 미장부가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 같으면 들어서는 길로 자기를 안고 가진 희룡을 다할 것이연마는 이때 왕의 얼굴은 무섭게 엄숙하였다 왕은 방 한구석에 웬 샘인지 모르고 눈이 멀뚱멀뚱하여 섰는 대하주 미장부를 보고 갈 쓸 줄도 아나? 하고 물었다 미장부는 한 걸음 왕의 곁으로 가까이 오며 침 쓸 줄 모르고 어찌 대장부라 하리까? 하고 의기양양하였다 왕은 다시 활 쏘기도 배웠나 한즉 미장부는 더욱 의기양양하여 멀리 당나라에는 모르거니와 우리 신라에서는 활을 쏘아 나를 겨룰 자는 없사옵니다 하고 한편 어깨를 쳐든다 그는 아마 무슨 높은 벼슬이나 얻어 할까 하고 맘이 솔깃하였다 왕은 못 믿어온 듯이 이윽히 미장부를 바라보더니 벽에 걸린 칼을 벗겨 미장부에게 주며 이 칼을 가지고 이 길로 가서 궁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 그렇지 못하거든 이 칼로 네 머리를 베어 칼과 함께 돌려보내라 궁의 머리를 보기 전에 나는 다시 남자와 자제 아니하리라 하였다 미장부는 뜻밖의 말에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떨리는 두 손으로 왕이 주는 칼을 받아들었다 칼을 받아들니 귀가 윙윙 울고 눈이 팽팽 내두르는 듯 하였다 궁예를? 궁예를? 하고 미장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하며 허리를 굽혀 왕께 절하고 병풍에 벗어 걸었던 옷을 벗겨 입고 왕이 주신 칼을 허리에 차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미장부를 내어보낸 뒤에 왕은 시녀도 다 물리고 혼자서 안에 기대어 울었다 진원이 작패를 하기로 궁예가 작패를 하기로 산만의 군사가 있으니 설마 어떠냐고 여태껏 든든히 믿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오늘 밤 병부령의 말을 들으니 오늘 밤으로 궁예가 장안을 엄습한다 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오 또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문무백관이란 것들도 큰일이 생기면 말 한마디 내지 못하는 양을 볼 때에 왕은 문득 무서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심신산 중에 혼자 있는 듯한 적막과 무서움을 깨달았다 그 문무백관들 중에 대부분은 왕이 특별히 생각하여 높은 벼슬을 준 사람들이다 그것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았던 양을 생각하면 금시에 왕을 건드리는 자가 있어도 한놈 목숨을 내놓고 대들 자는 없을 것 같다 왕은 여자에게 특유한 반짝이는 직각으로 나라와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위태한 것을 깨닫고 또 이것이 다 자기의 지난 날의 잘못인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왕 된 지 근십 년에 날로 한 일은 음탕한 일 뿐이었다 음탕한 일을 하기에 국고는 경갈하고 민심은 이산하였다 하늘이 믿던 군사와 신하들도 다 믿을 수 없는 헛갑인 것을 생각할 때 왕은 가슴을 치고 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미웠다 왕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모든 유탕한 버릇을 배웠다 옛날 책을 보면 미상불 음란한 자는 나라를 망한다는 말도 있었거니와 설마 내야 그러랴 하고 왕은 스스로 속아왔다 그러나 결국 자기도 그 사람이다 이튿날 궁예는 어진주를 무찌르고 아슬라를 향하여 진군한다 어진주 도독은 싸워 죽고 군사는 다 궁예에게 항복하였으며 3월 3짓 안으로 서울을 엄습한다고 장담하니 곧 구원병을 보내라 하는 아슬라 장군의 장계가 들어왔다 왕은 이날 조회에 눈물을 흘리며 군신을 향하여 이렇게 유놈을 내리시었다 짐이 여자의 몸으로 보위에 오른 지 우금팔지에 덕이 열고 운이 험하여 한가지 다스림이 없고 백가지 어지러움이 있는지라 이제 서해 진원이 있고 동예에 궁예가 있어 백성이 도탄에 괴로워하고 사직이 누랑가가 지위태하였으니 다 짐의 죄라 생각하며 두려움을 견디기 어렵도다 이제 짐이 돌아보미 있고 또 대하손 치원에 충성된 간함을 들어 앞으로 전해하던 잘못을 버리고 새로운 울음을 밟아 궁극 진취하여 모든 장사를 새롭게 하려 하느니 너희 백간유산은 짐의 뜻을 범받아 힘쓰고 힘쓸지어다 왕은 이 말씀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렀다 서불한 주능도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도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왕은 이내 금영장군 양문으로 병부령을 삼아 일국 병마를 총강케하고 최치원으로 대하손을 삼아 국군 대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리고 병부령 양문을 명하여 즉일로 궁예를 치는 군사를 바라게 하였다 양문은 어명을 받아 장안에 있는 군사를 모조리 수습하여 보았다 그러나 활과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갈 만한 군사는 천명도 넘지 못하고 그 중에도 싸움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슬멧슬멧 달아나는 자가 많았으며 군기고에 있던 활은 줄이 썩어지고 칼과 창은 녹이 쓸고 군복은 썩고 조미먹었으며 말은 먹지를 못하여 뼈만 남고 털새에서는 먼지가 잃었다 양문은 장안 방방곡곡에 군사를 모집하는 방을 붙이게 하였으나 그것을 보고 모이는 자는 모두 합하여 백여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개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물의 배나 그렇지 아니하면 때 묻는 몸에 누더기를 감은 거지들이었다 이러하는 동안에 아슬라에서는 궁예의 엄습함이 질품과 같아서 지금 형편으로는 사오일을 견디기 어려움을 전하고 도망하여 오는 원들은 꼬리를 물고 서울로 들어왔다 장안 백성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늙은이와 어린 것들을 붙들고 갈 곳을 몰라 헤매고 방향 없이 동소로 유리의 길을 떠났다 장사하던 백성들은 가게를 들이고 시제한 돈과 보물을 땅에 묻으며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도 뒷문으로 슬슬 식구들과 재물을 뽑아 돌렸다 양모는 겨우 천명 군사를 만들어 존목은 군복을 입히고 녹슨 칼을 들려 일길손 현승으로 장군을 삼아 아슬라로 보내었다 오랫동안 조련을 받지 못하여 발도 잘 안 맞는 군사들은 그래도 의기양양하여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서울을 떠났으나 아무도 이것들이 궁예를 이기고 돌아오리라고는 믿지 못하였다 궁예가 자안을 향하고 몰아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진원의 군사도 맹렬히 싸움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서울서는 궁예가 먼저 들어오나 진원이가 먼저 들어오나 하고 근심스러운 고개를 동으로 서로 돌렸다 검은 구름장이 서쪽에 떴어도 진원의 군사가 들어옴이 아닌가 음산한 바람이 동으로서 불어와도 궁예의 군사가 몰아오미 아닌가 하여 장한 백성들은 자다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종로에는 날마다 백성들은 안심하라 하고 싸움에 이긴 듯한 말을 써서 붙이나 아무도 그것을 믿는 이는 없었다 일길 쏜 현승이 거느린 천명 군사가 아슬라성을 치는 날이었다 아슬라 장군 충신은 죽기로서 궁예를 막았다 처음에는 편지로서 궁예를 달렸으나 궁예가 웃고 듣지 아니하며 한 번 싸워 장우를 결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성중에 있는 군사가 천명에 차지 못하니 이것을 가지고 궁예의 삼천대군을 이길 가망이 없어 밤낮으로 서울서 구원병이 오기만 고대하고 가진 꾀를 다 써서 궁예와 싸울 날이 하루 이틀 미루어오다가 마침내 더 쓸 꾀가 없어 이날의 궁예와 대접선이 된 것이다 충신은 성문을 굳게 닫고 물밀듯 사방으로 들어오는 궁예의 군사를 막았으나 성중에 저축하였던 군량, 마초도 다하고 또 하나 둘씩 거꾸러지는 군사가 저녁때의 반 넘어 죽어버리고 화살조차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니 아무리 하여도 해지기 전에 성중은 전멸이 되고 말 것이다 충신은 마침 장졸에게 명하여 만일 궁예의 군사가 성문을 깨뜨리고 들어오고 우리 군사가 막을 힘이 없다고 보거든 곧 성중에 불을 놓으라 하였다 장졸들도 싸움이 이기지 못할 줄을 알았으나 충신의 의기에 감격하여 죽거나 살거나 충신과 같이 하기를 맹세하고 마지막 화살이 다하도록 싸웠다 궁예는 부근을 떠난 뒤로 이십여 차를 싸웠으되 아슬라성과 같이 무섭게 싸우는 대적을 보지 못하였다 신라에도 아직 사람이 있구나 그것은 충신이로구나 하고 궁예는 홀로 한탄하였다 그리고 궁예는 여러 번 항복을 권하는 글을 보냈으나 그럴 때마다 받는 회답은 한결같이 차라리 이 몸이 죽어 살을 개에게 먹일 전정 목숨이 살아 나라를 거스르는 도둑의 신하가 되지 않으리라 금수도 이 나라의 우로를 받은 은혜를 알거든 너는 사람이 되어 감히 불쭉한 마음을 품느냐 곧 목을 누려 항복하라 혹 네 목숨을 살리리라 하는 것이었다 석양이 되어 궁예는 더 항복을 권하는 글을 보냈다 그때 간단히 개여 내 죽은 몸에 살을 먹을지어다 하늘이 반드시 너를 벌하시리라 하여 죽기까지 싸울 뜻을 보였다 궁예는 정군을 몰아 아슬라성을 엄살할째 양진에서 쏘는 활과 던지는 돌이 하늘을 가렸다 그러나 얼마 아니하여 충신의 진중에서 나오는 살은 점점 줄었다 더욱 줄어드는 틈을 타서 궁예의 군사는 섬에 모래를 넣어 올려 쌓고 사다리를 놓고 성으로 기어올랐다 성 안에서는 끓인 물과 고춧가루를 던지어 저항하였으나 어찌하지 못하고 궁예의 군사는 마치 방죽 터진 대로 들여미는 물 모양으로 성중으로 밀어들었다 마침내 먼저 들어간 궁예의 손으로 성문이 열리고 궁예의 군사는 소리를 지르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궁예가 말을 몰아 성문으로 들어갈 때 성중에서 불이 일어나 순식간에 수없는 불기둥이 하늘을 태웠다 이때 죽다가 남은 충신의 장졸들은 성중에 불을 놓고 나서 장군 영문에 모였다 거의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고 대개는 한두 군데 살을 맞아 피가 흘렀다 충신은 남쪽으로 서울을 향하여 세 번 절하고 칼을 빼어 그 부인에게 주었다 부인은 칼을 받아 곁에 앉은 두 아이를 죽이고 그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엎더지었다 충신은 아내와 아들의 피 묻은 칼을 들고 일어나 좌우에 있는 장조를 보고 그대들은 잘 싸웠다 나는 죽어도 황천에서 선인을 만날 면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승부는 결정되었으니 그대들은 각기 좋은 길을 잡으라 나는 마지막으로 궁예와 싸워 성을 베개 삼아 죽으리라 하고 말에 올랐다 다른 장졸들도 크게 통곡하고 칼을 들고 충신의 뒤를 따랐다 현승은 아슬라성을 삼리나 두고 충신의 사자를 만났다 그는 충신이 마지막으로 왕께 올리는 장계를 가지고 혼자 말을 달려 서울로 가는 길이다 애초에 둘이 떠났다가 하나는 서문 밖에서 궁예의 군사에 흐르는 살에 맞아 죽고 자기 혼자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오는 길이라 하였다 이제는 거의 다 죽었겠소 내가 빠져나올 때 살아남은 군사가 백 명도 못되었으니 이젠 다 죽었겠소 서문까지 궁예의 군사에게 빼앗기기 전에 가라하셔 우리 둘이 빠져서 우리 둘이 빠져왔으나 서문 밖으로 내다르니 벌써 궁예의 군사가 성 밑으로 돌아 서문으로 오는 것을 보았소 이제 다 죽었겠소 만일 성 중에서 불길이 일어나거든 다 죽은 줄 아시오 하고 말이 마치지 아니하여 석양에 빗긴 아슬라성 한 구비를 한번 돌아보고 말을 채취어 나무로 나무로 달린다 그 사자가 얼마를 가지 아니하여 멀리 아슬라성에서는 검은 연기가 올랐다 현승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정군을 몰아 아슬라성을 향하고 달려간다 해념닛 고개라는 조그만 고개에 올라서니 바로 아슬라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성 밑에 개미같이 오물오물하는 것은 분명히 궁예의 군사다 풀신풀신 오르는 연기는 하나씩 둘씩 점점 늘어 수없는 연기 기둥이 하늘에 올라 동풍에 뭉게뭉게 서쪽으로 밀려 현승의 군사를 향하고 왔다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연기는 더욱 많아지고 집탄은 누릿한 냄새까지 코에 들어오며 종이나 헝겊탄 검은 재가 펄펄 날려 현승의 군중에 떨어지었다 충신의 장계를 받은 조정은 물 끓듯 하였다 아슬라성은 이미 궁예의 손에 들어가고 서울의 명맥은 조석에 달린 것이다 아슬라와 서울 사이에 두 고울이 있으니 거기는 군사도 없고 성도 없다 궁예의 군사는 무인지경같이 스치어 들어올 것이다 조정에서는 여러가지 의논이 생겼다 혹은 궁예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 진원의 힘을 빌어 궁예를 맡게 하자 하였다 대하손 효종은 진원의 힘을 빌자는 폐의 두목이 되고 대하손 치원은 궁예의 원하는 바를 물어 후이 주고 일시 화친을 청하여 먼 곳으로 물러가게 한 후에 서서히 힘을 모아 나라를 평정할 도리를 하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논으로 싸우는 동안에 헌승의 상계가 올라왔다 아슬라를 회복하려고 한 번 싸웠으나 중과 부족하와 군사를 반이나 잃고 물러와 소울라를 지킨 아이다 하는 것이었다 왕은 황망하여 치원의 말을 들어 궁예와 화친을 청하기로 명하였다 벼슬이나 땅이나 궁예의 소총대로 주고 궁예를 내성 이북으로 물러가게만 하라고 하였다 이제 문제되는 것은 궁예에게 사자로 갈 사람이다 진원에게 사자로 갔던 사람들이 모두 진원에게 잡혀 죽음을 보고 아무도 궁예에게 사자로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날 돌아가라면 어찌하나 하고 가슴을 두근거렸다 이때의 서불한 준웅이 뜻사온 즉 궁예는 본시 사문이라 하오니 대구 화상을 보내심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화상은 덕이 높고 언변이 좋으니 반드시 궁예를 열복해 할까 하옵니다 하였다 대구 화상은 왕이 즉위하신 처음부터 왕의 노랫동무가 되어 세도하던 주음이다 왕은 준웅의 말을 옳게 여겨 화상을 돌아보며 그 뜻을 물었다 화상은 잠깐 낯빛이 변하였으나 얼른 중예의 평심서기를 꾸미고 뜻사온 즉 궁예는 태백산 세달사 중이라 하오니 사람을 세달사에 보내시와 궁예의 스님되는 일을 부르시어 보내심이 가장 마땅한가옵니다 하고 자기의 몸을 뺀다 왕은 일변 현승에게 명하여 궁예와 싸우지 말고 오직 제주껏 궁예를 달래여 오륙일만 궁예를 아슬라에 머물게 하라 하고 일변 잘 달리는 말을 골라 세달사에 사람을 보내어 궁예의 스님되는 중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때 허담화상은 소호와 선종을 다 잃어버리고 병든 늙은 몸이 의지할 곳 없어 시중 여러 젊은 중들에게 물려가며 시중을 받고 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허담화상뿐 아니라 사중에 있는 중들도 소호가 진헌이 되고 선종이 궁예가 되었으리라고는 꿈도 못 꾸고 있던 터이라 서울서 온 왕의 사자가 이 절에 궁예라는 중이 있었느냐 하고 물을 때에는 모두 눈이 둥글해서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궁예가 액구 장군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천하의 액구가 한 사람뿐이 아니려든 액구 선종이가 궁예 신 장군이라는 말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사중에 연전에 선종이라 부르는 액구 중이 있기는 하였으나 궁예는 본산에 있은 일이 없사옵니다 하고 노승은 사신의 아래였다 사신은 시각이 급한때라 일각도 지체할 수 없으니 그 선종인가 하는 중에 스님에게로 인도해라 하였다 허담 화상은 왕의 사신이 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여 젊은 중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사신을 맞았다 사신은 공손한 말로 대사가 선종의 스님이오? 하고 물었다 허담 화상은 황송하여 여러 번 합장하며 예 소승이 상자 두 놈을 두어 한 놈은 선종이라 하옵고 한 놈은 소호라 하옵더니 두 놈이 다 늙고 병든 소승을 버리고 연전에 달아났사옵고 그런 후로는 어디로 가서 어찌 되었사온지 이내 소식이 없사옵니다 그 놈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 싸운지 알 수 없사오나 한 놈은 아주 흉물스럽고 간사한 놈이었고 한 놈은 정직하오나 우락부락하옵기로 무슨 큰일이야 하오리까 아마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없사옵니다 하고 두 놈을 생각하며 심히 괘씸한 듯이 화상은 낯을 찌푸리고 입맛을 다신다 사신은 더 길게 말하지 아니하고 곧 사중에 명하여 탈 것을 장만하게 하고 왕이 화상에게 보내는 대승정의 의복 일습을 영문도 모르는 허담 화상에게 입혀 성화같이 서울로 데리고 올라왔다 사중에서도 영문도 모르고 허담 화상도 영문을 몰랐다 그러나 왕이 허담 화상에게 대승정의 법이 일습을 내리신 것을 보니 불길한 일은 아니라고 안심하고 사중이 모두 따라 나와 동구밭까지 허담 화상을 전송하였다 허담은 서울에 오는 길로 왕께 배웠고 들으니 궁예는 본시 대사의 상자라 하오니 이제 궁예가 군사를 물아 서울을 비박하니 대사가 한번 가서 궁예와 화친을 하도록 힘을 써주오 하는 왕의 말을 듣고 화상의 눈에는 그 어느 해 늦은 가을 세달사 동구에서 도토리 주워 먹던 흉물스러운 애꼬아 이놈이 보이고 이놈 용덕 왕자로구나 하고 자기가 물을 때 아니요 애꼬가 나 하나뿐인가요 하던 것이 생각이 났다 왕은 허담 화상으로 대승정 국사를 봉하여 정사를 삼고 대하손 치원으로 부사를 삼아 즉일로 아슬라를 향하여 떠나게 하였다 허담 국사는 누운대로 가마에 담겨 이놈 선종이 이놈이 하고 연애 중얼거리며 찬란한 은사의 법의를 연애 만지고 빙글에 웃었다 아슬라성에 들어온 궁예는 심히 맘에 흡족하였다 비록 어제 불에 많은 집이 타버렸으나 성내에는 고루 거작이 질비하고 거상 돼가 동문에서 남문과 서문에 닿았으며 장군 마을을 세달사 대법원당보다 웅장한 듯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고을을 지내왔으나 이처럼 웅장한 고을은 처음 보았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다 할 때 궁예는 스스로 웃지 아니할 수 없었다 성에 든 지 이튿날 궁예는 옥문을 열어 모든 죄수를 내어놓고 일변 장군 충신과 같이 어제 싸움에 죽은 장졸들을 후이 장례하였다 그날 싸운 양군의 죽은 자가 천여명이오 상한 자 천여명이오 불탄집이 이천오나 되었다 만일 해질녘에 우연히 큰 비가 오지 아니하였던들 아슬라성은 온통 죄가 될 뻔하였다 장졸의 장례가 끝난 뒤에 궁예는 크게 잔치를 베풀어 일변 몸소 중이 되어 싸워 죽은 장졸을 위하여 죄를 울리고 일변 모든 군사들을 한바탕 먹이고 또 성중 주민들을 술을 먹였다 성중 백성들은 죽은 충신을 사모하지 아니함이 아니나 또한 새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래 모여있던 백성들은 모두 왕께나 배웁는 사람들 모양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각각 손에 예물을 들고 산문에서부터 허리를 굽히고 장군 마을에 들어왔다 그 중에 나이 많고 지위 있는 몇 사람은 계상에 올라 궁예에게 승전한 치아를 아뢰었다 그럴 때마다 궁예는 가장 흡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백성들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를 줄을 모르고 민망하여 하는 것을 보고 궁예는 대장군이라고 자칭하며 옷을 좀 더 찬란하게 고치어 대장군의 군복을 삼았다 그리고 부하 장졸 중에서 사람을 골라 군중과 성중을 다스리는 여러 벼슬을 내리고 각각 직분을 맡아 정사를 하게 하며 성 뒷산에 있는 솔밭을 백성에게 주어 성화같이 불탄 집을 다시 축조하도록 영을 내렸다 백성들은 점점 궁예의 덕을 칭송하게 되어 혹은 길거리에 선정비를 세우고 혹은 성문에 찬양하는 시와 노래를 써붙이며 혹은 글을 지어 궁예에게 바치었다 그 중에 어떤 선비는 궁예의 덕을 찬송하여 왕덕이 있다고까지 하였다 또 아슬라성 원근에 있는 모든 절에서는 일제히 궁예를 위하여 재를 베풀고 그 복을 빌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궁예를 흡족하게 하였다 말을 타고 성내를 순시할 때에 골목골목 선정비와 성독표를 보는 것이나 자기가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다투어 나와서 합장하고 자기를 우러러보는 것이나 어는 것이 없었다 그 중에도 자기를 왕의 덕이 있다고 한 것이 아무리 하여도 잊히지 아니하였다 이 모양으로 오랫동안 싸운 군사를 시게 하고 일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며 서울을 들이칠 일과 어머니의 원수를 결박하여 발 아래에 꿀리고 자기의 손으로 그 목을 베고 간을 내어 어머니의 무덤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생각하고 혹은 흡족하여 웃고 혹은 이를 갈고 있을 때에 문지키던 군사가 왕의 사신이 이르렀음을 아래였다 왕의 사신? 하고 궁예도 놀래었다 그러면 왕도 벌써 자기의 위험에 눌려 화친하는 사신을 보낸 것인가 할 때에 궁예는 더욱 자기의 힘이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 몇 사람이나 왔더냐? 한 사십 명 되었고 그 중에는 자주 옷을 입은 이와 붉은 옷을 입은 이가 열은 넘사오며 화친을 청하러 온 사신이라고 말하옵니다 하고 문지키던 군사가 말한다 궁예는 이윽히 생각하다가 흥! 화친? 늙은 여우 젊은 여우가 목을 누려 내 칼을 받는 것이 화친이다 하고 궁예는 분함을 이기지 못한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들라고 일러라! 무슨 소리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하고 또 한 번 픽 웃었다 사신 일행은 궁예의 군사가 인도하는 관객에 들었었다 그날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밝은 날에 궁예와 만나기로 하였다 일행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예에게 대하여 할 일을 의논하였다 대왕의 직사가 오는데도 성문밖에 나와 맞지도 아니하니 그런 괘씸한 일 있소? 하고 붕괴하는 이도 있었으나 부사 최치원은 이런 위급한 경우에 그런 것을 탄할 처지가 아니란 말로 쉬쉬하고 눌러버렸다 치원은 설마 궁예가 그날 밤에 몸소는 못 오더라도 사람이라도 보내어 문안을 하리라 하였고 적어도 이튿날 아침에는 궁예가 몸소 객관에 나와 맞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밥이 끝나고 해가 한나절이 되어도 궁예가 오기는커녕 궁예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고 객관을 지키는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든 채로 객관에 들어와 모험하게 기웃거렸다 사신 일행은 모두 울분함을 맞이 아니하였다 진원 모양으로 당정해 죽여버리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도 잘 떼지 아니한 헝덩그러한 방에 일행을 가둬놓고는 금침조차 떼묻은 것을 주고 조석도 보행객주의 밥상과 다름이 없을 뿐더러 술 한잔도 대접함이 없고 잘 왔느냐는 무난 한마디도 없는 것을 진원의 행색보다도 더 무례하다고 말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도 귀엔말 뿐이오 한참 얼굴에 핏대를 돋히고 말을 하다가도 밖에서 파수하는 군사나 순도는 군사의 발자취만 들리면 다들 쉬쉬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런 법이 있나 에이 오랑캐놈 같으니 모가지를 자를 놈 같으니 하고 사신 일행은 이를 갈고 궁예를 꼬지졌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궁예의 처음만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벌써 낮이 기울었다 사람들은 다만 허담 화상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화상도 금빛이 찬란한 법이를 입은 채로 세월 없이 드러누워 눈을 감고 염주를 세워가며 잠꼬대 모양으로 나무 아비 타부를 찾을 뿐이오 무슨 도리를 생각하는 모양도 없었다 국사스님 해가 낮이 기울었습니다 하고 사신 중에 누가 말하면 허담 화상은 뻔히 눈을 뜨고 흥 아직 선종이 놈이 아니왔나 고의한 놈 같으니 평소에도 밥솥에 불을 떼다가도 지 맘만 나면 토끼 사냥을 가는 놈이더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할 소리를 중얼거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염주를 세며 나무 아미 타부를 부른다 낮이 기울어도 궁예에게서는 소식이 없고 지키는 군사에게 재촉하는 말을 하여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점심조차 아니주니 일행은 추운 중에도 시장함을 금치 못하여 옷을 있는 대로 껴있고 덜어는 때 묻은 이불로 몸을 싸고 시장한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떠들지도 못하고 어찌되는 셈을 몰라 몸만 좌우로 흔들고 앉았다 국사 스님이 배고픈데 점심도 아니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누가 불평을 하면 허담화상도 그제야 시장한 것을 깨달은 듯이 침을 삼키며 허 선종이놈이 토끼 사냥을 가서는 가끔 밥을 굶기더니 하고는 또 여전히 태연 무사로 염불만 한다 팔팔 뛰고 화를 내던 사신일행도 허담화상이 태연한 것을 보고는 저기 마음이 가라앉아 화상에 흉내를 내어 염주 대신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입속으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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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염불을 외운다 이렇게 되면 점점 무시무시한 마음이 생겨 사람들은 목숨줄이 금시에 끊어진 연줄 모양으로 손에서 빠져 날아갈 것만 같았다 글쎄 이게 웬일이야 이런 법도 있나 하고 사람들은 점점 마당 한복판으로 내려가는 해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객사 참새들은 마당으로 오르락 내리락 지적이 돼 장군 마을에서는 오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궁에는 장군 마을에 앉아서 왕의 사신들이 괴로울 것을 생각하고 혼자 웃었다 그리고는 한 번 이를 갈았다 오냐 내 원수 갚을 날이 왔다 신라왕 신라왕 너는 내 손에 든 토끼다 하고 껄껄 웃었다 그 웃는 얼굴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자 오늘 정사도 다 끝나고 심심하니 어디 그 토끼 새끼들이나 불러들여 볼까 하고 사신 일행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리고 그 사신들에게 욕을 보일 것을 생각하고 혹은 피 굽고 혹은 이를 갈았다 장군 마을에서 사람이 나와 사신을 부른다는 말을 들을 때 허담 국사는 저놈이 안 나와보고 나를 불러? 하고 소리를 지르며 선종이 놈을 이리로 불러라 하고 야료를 하였다 지원이가 가까스로 허담을 달래어 수레에 태워 앞세우고 장군 마을로 들어갔다 왕의 사신이 들어온다고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구경하였다 사신들은 각각 벼슬게재를 달아 혹은 자조옷을 입고 혹은 분홍옷을 입고 혹은 푸른옷을 입고 금과 옥이 찬란한 품대에 난과 학이 날아오는 듯한 흉배를 붙이고 수레 위에 엄연히 앉았다 그 중에도 허담 국사는 금실 섞어서 짠 자주 비단 장삼에 불타오르는 듯한 가사를 메고 한 팔목에는 수정염주를 넌짓 걸고 한 손에는 육환석장을 들고 비스듬히 몸을 수레 난간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입을 우물거리는 게 눈에 띄었다 수척하였을 망정 붉은 얼굴에 은빛 털이 희끗희끗 보이는 것이 심히 위풍이 있고 바로 그 뒤에는 달마 존자와 같이 뚱뚱한 대구 화상이 가늘한 눈을 뜰락 가무락하고 그 뒤에는 치원이 반백이나 된 긴 수염을 들이고 어엿이 앉은 것이 신선과 같았다 사신의 일행은 천천히 몰아 고루를 지나 원문을 지나 박석길의 수레바퀴 소리와 당 소리와 폐옥 소리를 달그랑달그랑 울리며 산문 밖에 다다라 수레를 멈추었다 산문에도 궁예가 마중 나오지 아니한 것을 보고 치원은 심히 맘이 괴로웠다 그렇다고 체면에 그대로 들어갈 수도 없어 한참이나 거기서 머물러 어찌할까 하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때에 대구 화상이 한 번 낯을 찌푸리더니 수레에서 내려 창검이 별것듯한 사이를 대답보로 걸어 산문을 들어가 계상에 올라 궁예의 앞에 나아가 태백산 세달사 허담스님 행차시오 하고 마을이 떠나가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물러나왔다 범패로 닦은 대구 화상의 목소리는 큰 종소리와 같이 뜨르르 울렸다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궁예도 놀랐다 그러면 허담 국사는 자기의 스님인 허담 화상인가 그 병든 허담 화상이 국사는 어인 국사인가 하고 곧 일어나 산문으로 나와 본 즉 수레 난간에 기대어 앉은 이는 과연 3년 전에 떠난 허담 스님이었다 소자 선종이 아래오 하였다 허담 화상은 눈을 번쩍 떠서 수레 앞에 무릎을 꿇은 선종을 이윽히 보더니 이놈! 토끼 사냥을 간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고의한 놈 같으니! 소호 놈은 어디 갔단 말이냐? 두 놈이 다 똑같은 놈이여니! 궁예는 고개를 들어 허담을 보며 소호는 진원이라 일컫고 후백제 왕이 되었습니다 후백제 왕? 하고 허담 화상은 웃으며 그래 너도 왕이 될 생각이냐? 부처님처럼 되어볼 맘은 생심도 못하고 겨우 왕이야? 흐흐 좀댓 놈 같으니 어서 민간에 나와 작패 맞고 날 따라 절로 들어가자 하고 석장을 들어 찬란한 장군의 복장을 입은 궁예의 등을 후려 갈긴다 궁예는 허담 화상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일이 없었다 그저 마음 좋고 못난 중이라고만 생각하였고 스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산문 밖에 나와 맞을 때에도 자기의 위풍만 보면 스님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리라고 속으로 믿었었다 그러나 허담 화상이 자기를 세 달 사이에 있을 때와 같은 어린 상자로 여기는 것을 당할 때 궁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부은 김에 칼을 빼어 화상을 베어버릴 생각도 났으나 궁예는 꾹 참고 손수 허당 스님을 이끌어 안으로 인도하였다 허담은 비실비실 궁예에게 부액을 받아 안으로 가면서도 이놈! 날 따라가련! 왜 죽놈이 세상에 내려와서 작패를 하여? 고위한 놈 같으니 니가 없으면 내 죽을 누가 쓴단 말이냐 고위한 놈 같으니 소놈이 왕이 됐어 촘댓놈 같으니 하고 중얼거리는 마지 아니한다 궁예는 허담 화상을 모시어다가 내야에 자리를 깔고 눕혔다 화상은 따뜻한 아랫목 부드러운 금침에 몸이 편안하여 순식간에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궁예는 그제야 마을에 나와 자정하고 치원 이하 여러 사신을 대하였다 치원은 길이 두 자나 넘는 붉은 비담보로 쌀 상자들과 오동 칼집에 자금으로 용을 아로색인 칼 하나와 맨 나중에 남산 자옥으로 새긴 인 하나와 귀들과 도끼 하나와 병부 하나를 내어놓았다 궁예는 보기를 다하고 그 척지와 인과 병부를 손으로 밀어 치원에게 주며 원로에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하셨소 그러나 이곳에는 신라 왕에게 봉작을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 당신 내 여왕께 아래오 궁예가 원하는 것은 두 늙은 여우의 머리라고 전하고 자세한 말은 3월 3진날 서울서 만날 때 청년각 위에서 하자고 말 전해줘 하였다 치원이나 다른 사신들이나 궁예의 말에 많이 놀랄 수가 없었다 두 늙은 여우의 머리란 무엇이며 청년각에서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치원은 일이 다 틀린 줄을 알았으나 복명 사신으로서 이만하고 말 수는 없어서 이윽히 생각하던 끝에 위험을 갖추어 지금 각처에 도둑이 봉기하여 창생이 도탄 중에 괴로워하니 이때는 정의 충신 열사가 나라를 위하여 큰 뜻을 펼 때라 왕이 어지러운 천하를 진정할 인재를 얻으려고 소위 한식으로 신념을 믿지 아니하며 궁예가 제주와 덕망이 높음을 알고 이에 특히 사자를 보내어 높은 벼슬로 부르시는 것인즉 궁예는 응당 충의 지사일 것이니 옛날에 제갈 무의의 본을 받아 왕사를 위하여 국궁 진취함이 마땅하다는 것과 나중에는 지금 영동과 관북 지방에 인심이 입안하여 북으로 오랑케와 통한다는 소문까지 있으되 이것을 진정할 이는 오직 궁예 뿐이니 시각을 지체 말고 군사를 돌려 북을 향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도도 수천 언으로 말하였다 멀리 당나라 장안에서 닦여난 치원의 구변은 참으로 현아와 같았다 더구나 치원의 이런 일구에는 근심과 정성과 힘이 한데 엉켜 마디마디 사람의 패간을 찌르고 장군 마을의 기둥과 주춧돌까지도 피 땀을 흘릴 듯 하였다 마침내 치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십수년 세상 일에 마음을 끊고 운수 종종으로 산수관에 방랑하였으나 이때를 당하여 안연히 있을 수가 없어 대왕 마마의 부르심으로 일어났으니 장군도 돌이켜 생각하시기를 바라오 하고 말을 끊었다 그 후에도 치원은 두어 번 궁예를 만났다 만날 때마다 궁예더러 함께 기울어지는 나라를 붙들기를 권하였다 치원은 궁예가 의리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리로 궁예를 움직이려 하였다 궁예도 치원의 정성과 충의에 감동하지 아니함이 아니었다 더욱이 치원의 덩에 간복되어 치원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였다 그러하나 치원의 충의를 볼 때에 궁예는 감히 치원더러 왕을 배반하고 자기의 사람이 되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다 치원은 처음 당나라에서 돌아와서는 모든 것을 당나라와 같이 하려고 힘을 쓰고 본 뒤 우리나라 것은 다 이적의 것으로 더럽게만 보았다 그러나 점점 내 나라 것을 알아보고 낯살을 먹을수록 내 나라는 내 나라여 당나라가 아닌 것을 깨닫고 더구나 산중에 들어 방랑한 지 십 년 동안의 여러 국선을 만나 도로 토론할 때에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전하는 도가 우리나라 사람의 골수에 깊이 박혔을 뿐더러 결코 남에게 지지 아니함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치원은 오랫동안 뒤집어쓰고 있던 당나라 사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신라 사람이 되어 기울어지는 신라 나라를 바로잡기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시무십여조라는 상소를 품고 표현이 서울에 나타났다 때에 마침 무진주의 진원의 난이 일어나 서남 여러 고우를 엄습하고 북에 양길과 기원이 있으며 각지에도 도둑은 봉기하고 국고는 견갈한 때라 왕도 그 기 앞니를 근심할 때이었으므로 치원의 상소를 들어 그 말대로 정사를 개혁하기로 하였다 그러할 때에 궁예가 마른 벌판에 붙는 불의 형세로 몰아 들어온 것이다 치원이 비록 벼슬이 아손에 지나지 못하나 내외 대소의 정사는 치원의 말대로 되는 때이었다 치원이 진원을 손에 넣어보려고 여러 번 사람을 내보내었으나 사람이 강교하고 의리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고 궁예는 이르는 곳마다 백성을 안위하고 비록 대적이라도 죽은 후에는 그 신체를 후이 장사하고 그 유족을 후이 보호한단 말을 들을 때 그는 뛰어난 큰 뜻을 품은 사람인 줄 짐작하고 왕께 누누이 여쭈어 궁예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국가 대사를 맡기기를 아랜 것이다 그러나 왕은 치원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큰 판국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궁예를 멀리 변방으로 내쫓아 일시 편안함을 얻을 양으로 관북 대도둑이라는 벼슬을 새로 마련하여 궁예를 속여 쫓는 수단을 삼은 것이다 치원은 궁예를 대함해 위인이 왕자의 풍이 있고 위이와 언사의 비범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궁예야 의의를 맺어 손을 맞잡고 자기는 문정을 맡고 궁예는 병마를 맡아 나라를 바로잡는 큰일을 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진정을 떨어놓고 천원 만어로 궁예를 달래였다 그럴 때마다 궁예는 썩은 기둥이 다시 서오 새 기둥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소 하고 은근히 새로 나라를 세울 뜻을 보였다 궁예의 이 말을 듣고는 치원은 한숨을 쉴 뿐이었다 치원은 궁예 덜어 같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달래고 허담화상은 궁예를 대할 때마다 선종아 절로 들어가자 하고 다시 중이 되리라고 졸랐다 마침내 치원의 원하는 뜻은 이루지 못하고 다만 치원에게서 다시 무슨 기별이 있기까지 궁예가 서오를 엄습하지 않기를 약속하고 치원은 아슬라성을 떠났다 그날의 궁예는 큰 잔치를 베풀어 허담과 치원과 기타 사신 일행을 대접하고 남문 밖까지 궁예 몸소 사신들을 전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에도 궁예와 치원은 서로 작별을 아끼고 허담은 어서 민간 작패를 그치고 산으로 들어오라고 궁예에게 호령을 하였다 사신 일행이 아슬라성에서 무사히 돌아옴을 보고 장안에서는 적이 안심되었다 그러나 두 늙은 여우의 머리를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청년가게서 만나자 하는 궁예의 말을 들을 때에 왕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여 좌우에게 물었으나 역시 뜻을 아는 이가 없었다 왕은 생각다 못하여 오래 잊어버리고 만나지 못하던 어머니를 찾았다 60이 넘은 두 분 태우는 뒷대골에 함께 살며 어렸을 때 형제로 의족해 자라던 모양으로 중년의 모든 미움과 시기도 다 잊어버리고 슬프나마 의족해 함께 늙었다 이제는 두 분 태우에게는 아무 세력도 없으니 찾아올 사람도 없고 또 이 세상에 아무 욕심도 없으니 누구를 특별히 찾아 만날 필요도 없었다 오직 예로부터 모시던 늙은 궁녀들과 벗을 삼아 이따금 늙은 여승이나 청하여다가 진언이나 외고 연불이나 하며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에 메어 달려 왕생 극락하는 길이나 닦을 뿐이었다 왕의 따님으로 왕의 아내로 왕의 어머니로 일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두 분 태우도 앞으로 죽을 날을 바라볼 때에는 오직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주 하잘 것 없는 죄인이었다 일생의 지난 일을 생각하며 현세에서도 깨어서 생각으로나 잠들어서 꿈으로나 수없이 지은 죄가 무섭지 아니하고 이롭지 아니한 것이 없으려든 하물며 염라대왕의 앞에서 저울에 죄를 다룰 때에 악위나 축생도나 지옥도를 벗어날 길이 없을 듯 하였다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만 매달리시고 아미타부처님만 부르시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왕생 극락하십니다 하는 여승의 말에 위로를 받아 자나 깨나 나무하미탑을 관세음보살만 불렀다 혹 경문왕이 승하하신 날이나 기타 두 분의 마음에 찔리는 기억이 있는 날에는 특별히 두 분을 원망할 듯한 여러 사람의 위패를 써놓고 승을 불러다가 정성으로 죄를 올려 그 사람들의 원혼이 원망을 풀고 왕생 극락하기를 빌고 밤을 새워 가진 진언을 외우며 염불을 하였다 두 분을 본받아서 뒷대고래 모시는 국녀들도 수없이 합장을 하고 수없이 염불을 하였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고 기왁골에도 쑥대가 길게 자란 속에서 십여 명 늙은 부인들은 세상과는 모든 인연은 끊고 염주를 세며 나무하미탑을 관세음보살만 불렀다 오랫동안 이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 분 태우와 늙은 국녀들은 얼굴과 태도조차 변하여 이 세상 사람인 기색이었고 눈이 멍하여 마치 등신 같으며 한 번 앉으면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일어날 생각도 아니하고 피차의 이야기도 아니하고 마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제 생각과 제 염불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 딴 세상의 뒷대고래도 봄이 오면 마당에 썩은 풀뿌리에서 운도 나오고 몇십 년 전 누가 심었는지 모르는 뿌리에서 꽃도 피고 제비 소리도 나고 가을이면 철양한 달빛에 지나가는 기러기의 소리도 울려왔다 그럴 때에는 이 늙은이들은 또 봄이 왔나 가을이 되었나 하고 말없이 한숨을 짓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러한 뒷대고래 왕은 한 번도 와본 일이 없었다 왕이 어머니의 얼굴을 대한 지가 오, 육 년이 지났다 그래서 뒷대고래 있는 이들은 일생에 왕의 낯을 다시 대할 생각도 아니하고 다만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왕의 복을 빌고 왕을 위하여 임부를 하였다 그러하던 차에 천만 뜻밖에 하루는 왕의 행차가 듭신다는 기별이 와서 두 분 태우마마 이하로 여러 늙은 국녀들은 갑자기 오래 들었던 잠을 놀래어 깨어나는 듯하여 눈들이 휘둥그레져서 서로 바라보았다 서로 바라보니 서로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 같아서 다들 늙었구나 변하였구나 하고 속으로 한탄하였다 뒷대고래에서는 왕의 거동을 맞을 준비를 하노라고 바빴다 국녀들이 손수 마당에 황토를 펴고 문 위에 거미줄을 쓸고 마루에 먼지를 쓸고 여러 해 동안 입어보지 못하고 장 속에 박아두었던 물 다 빠진 옷들도 내어 입었다 그리고 왕이 들어와 앉으실 대청 정면에는 낡은 비단 보료와 방석을 깔았다 모든 준비가 다 된 뒤에야 상간마마께서 어찌하여 오시는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은 아니하였다 왕은 극히 간단한 국녀 두 사람의 부액을 받아 들어오셨다 쓸쓸하게도 된 집과 이 세상 사랑같지 아니한 국녀들을 보고 왕도 감개무량한 모양으로 얼굴에 검은 구름이 끼었다 두 분 태우도 끝까지 나와 맞았다 왕은 맨 처음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음에는 이모요 또 어머니 되는 정화마마의 손을 잡았다 어마마마 하는 왕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두 태우마마의 주름 잡힌 뺨에도 눈물이 번쩍거렸다 상감마마 하고 영화마마는 목이 메어 다시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자식에게 대한 어머니의 정은 지난날의 더러운 질투와 미움에 대한 후회의 정이 함께 복받쳐 올라 떨리는 몸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지나 놓고 보면 한바탕 부끄럽고 신물나는 꿈인 것을 내 어찌 그리하였던고 할 때 두 분 마마나 상감마마나 모두 비창함을 금하지 못하였다 한 번만 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런 짓을 말았을걸 하고 두 분 마마는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하고 불렀다 왕도 자리에 앉고 늙은 국녀들도 왕의 명으로 둘러앉았다 늙은 국녀 중에는 참다 못하여 문 밖으로 나아가 느껴 우는 이도 있었고 누구나 눈에 손을 대지 아니한 이는 없었다 한참 동안은 흑흑 느낀 소리밖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큰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하였다 서로 울음을 그치려고 코를 들여 마시나 눈을 떠서 회하의 얼굴을 바라보면 새삼스러운 서름이 북받치어 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왕도 오래간만에 어머니를 대할 생각을 할 때에는 다소 감격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처럼 피차에 비상할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일생의 모든 죄와 슬픔이 다 한데 모여 나오는 듯하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의 불행이 다 자기로 말미암아 생긴 듯 할 때에 왕은 가슴이 저리도록 슬펐다 그러나 왕은 이러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니 한가하게 슬퍼할 처지가 아니다 왕은 입을 열어 어마마마 지금 나라에 큰일이 생겨 아무리 생각하여도 좋은 도리가 없고 만조 제신도 깨를 내는 자가 없어서 어마마마께 아뢰어보려고 왔습니다 늙은이는 젊은이에게 없는 지혜가 있다고 하옵니다 하였다 나라에 큰일이라니 무슨 큰일이요 두 분 마마는 놀래는 듯이 근심스럽게 묻는다 왕은 진원의 이야기와 궁예의 이야기를 대강 말한 뒤에 궁예의 말이 늙은 두 여우의 머리를 보내면 화친도 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3월 3진날 청년가게에서 만나자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하였다 하였다 정년각? 하고 영하마마는 파랗게 질리며 그러면 그 궁예라는 것이 용도각이가 아닌가 한다 용도각이? 하고 정하마마도 펄쩍 뛴다 늙은 궁예가 용도각이란 말에 왕도 놀라며 어떻게 궁예가 용도각 왕자인 줄 아시오? 하고 영하마마께 물었다 왕은 용도각이라는 왕자가 있었다는 말과 아버지 경문대왕께서 죽이라 하셔서 유모가 안고 도망하였다는 말과 경문대왕 승하신때에 어떤 에쿠아이 놈이 쏜 살이 대골 기둥에 박혀 꼬리를 흔들고 아무리 하여도 빠지지를 아니하였고 가까스로 뺄 때에도 자리에서 피가 흘렀다 하여 그 자국까지 본 것과 이만큼은 알았으나 그 이상 자세한 말은 듣지도 못하고 또 알아보려고도 아니하였다 대개 대골 안에서는 뒷대골마마나 용도광자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영어태우는 길게 한숨을 쉬며 청년각에서 만나자는 말은 분명 용도광자요 하고 말하기 괴로운 듯이 용도각이의 어머니 되는 뒷대골마마가 청년각에서 연못을 향하고 내어던진 것을 유모가 받아가지고 갔단 말을 하고 맘이 괴로워 차마 더 말을 못하는 듯이 말을 끊고 염주를 만지면서 들릴락말락하게 염불을 한 후에 그 뒷대골마마가 바로 여기 있었소 여기 있기 때문에 뒷대골마마라고 불렀소 하고 방안에 무엇을 보는 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본다 방안 사람들도 모두 방을 둘러보고 몸에 소름이 끼쳤다 왕도 여자의 본능으로 무서움이 생겨 몸을 한 번 소스라치며 그래 뒷대골마마는 왜 죽었소 하고 물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여기 있는 늙은 궁녀들은 다 그때부터 두 분 마마를 모시어 모든 일을 다 아는 까닭이다 두 분 태우는 입술이 벌벌 떨린 뿐이오 혀가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삼십년 잊어버렸던 죄악이 이처럼 다시 드러나서 나라의 큰 화단이 될 줄을 어찌 알았으랴 아 이 끊어질 줄 모르는 인과의 줄이여 하고 영화 마마는 안 보이는 칼로 가슴을 어이는 듯 괴로웠다 이 눈치를 보고 있던 궁녀 하나가 왕의 앞에 나앉으며 뒷대골 마마가 이손 유흥과 간통한 줄을 아옵시고 또 용덕 아기께서 얼굴이 이손 유흥과 같다 하시어서 경문대왕 마마께서 모자를 다 죽이라 하셨사옵니다 그러면 용덕 아기는 우리와 동기가 아니요 유흥의 시던가 하고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영화 마마는 가위 눌린듯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며 아니요 아니요 뒷대골 마마는 아무 죄도 없소 모든 것이 다 내 죄요 다 내가 뒷대골 마마를 시기에서 지어낸 소리요 어찌하면 상간마마의 총애를 받는 저것을 없이 할까 어찌하면 항상 내 말을 아니 듣는 유흥의 사명제를 없애버릴까요 내가 그런 소리를 지어낸 것이요 요망하고 음탕한 계집이 말한 뒤로 새 충신과 한 열려를 죽게 하고 이처럼 나라의 큰 화단을 불렀으니 모두 내 죄요 죄 없이 흐른 열려의 피와 충신의 피가 삼십 년을 지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지금 원수 갚기를 원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아미타부를 부르기로 이 못한 원운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놓고야 말 것이요 하고 왕을 향하여 모두 내 죄요 모두 내 죄요 오늘날이 있기를 기다리고 죄에 많은 내 목숨이 살아온 것이요 상간마마는 아무 염려 마오 내 머리를 들일 것이니 용덕 아기에게 보내어주어 마땅히 하올 일이 오늘에야 왔소 영화마마의 말이 그치자 정화마마도 나도 같이 갑시다 더 늙은 여우의 머리라 하였으니 내 머리도 같이 줍시다 백제 고구려에 이백 년 묵은 원운도 여태껏 돌아갈 줄 모르고 피 묻은 원안이 뭉치고 뭉치여 원수의 피를 마시고야 쉬거든 갈물고 죽은 원원이 삼십 년에 쓰러질 리가 있겠소 밤마다 꿈에 보이는 것도 원수의 피를 먹으려는 뜻이요 원안이란 갈수록 커지고 들수록 깊어지는 것이요 한 여자의 원안이 삼십 년을 자라고 자라서 나라의 큰 화단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피를 주어 돌아가지 못하는 원원을 돌려보냅시다 하고 일어나 격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영화마마도 뒤를 다른다 곧 칼을 들어 자결하려 한 것이다 늙은 궁녀들은 울며 일어나는 두 분 마마를 붙들었다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 원안을 두고 삼생을 두루 돌며 미우침의 괴로움을 당하게 말라 칼만 한 번 찍히면 이 몸을 가지고 금생에 지은 모든 죄를 소멸치는 못하여도 죄의 뿌리는 끊을 수도 있을 것을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죽거든 머리는 용덕 아기에게 보내고 몸은 들에 버려 까막같이의 밥이 되게 하라 하고 두 분 마마는 미친 듯이 여러 늙은 궁녀들의 붙드는 손을 뿌리치려 하나 여러 손에 끌려 펄썩 주저앉으며 하하 어찌하잔 말인고 죽어서 만일 혼팩이 있다 하면 삼도천을 건널 때 내 손으로 죽인 수 없는 원원들을 어떻게 헤어나며 황천에 들어가서 먼저 가신 대왕 마마를 무슨 면목으로 보이랴 이 몸에 목숨을 끊을 칼은 없던가 만일 몸은 죽어도 혼은 살아있다 하면 저 원혼의 원망을 내 어찌 받으리 십년 이십년도 어렸거든 영겁의 괴로움을 내 어이 받으리 아 혼까지 태워버리는 불은 없을까 영화마마가 목을 놓아 울면 정화마마도 따라서 일생에 잤던 영화가 지나고 보니 회안뿐이로구나 한찰나 쾌락과 미움이 영겁의 지옥이 될 줄을 몰랐구나 하고 운다 두 분 마마가 울고 하소연하는 것을 볼 때 왕도 지나간 일생의 모든 불의의 쾌락이 일시의 시커먼 불길이 되어 자기를 세워놓고 태우는 듯 하였다 천년 종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하늘에도 땅에도 설 곳이 없는 몸이 된 것이 분명히 눈앞에 보일 때 왕은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그러나 일국의 왕이 되었으니 죽기도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왕은 복받이 오르는 니우침과 괴로움을 꾹 참고 태연하게 두 분 마마를 위로하였다 과도히 슬퍼 마시오 궁예가 진실로 용덕하기를 하면 두 분 어마마마께서는 원수라 하더라도 나와는 동기 형제니 설마 무슨 도리가 없으리까 들으니 궁예는 진엄과 달라 인정이 있고 덕이 있다하니 피를 나는 누이의 말을 설마 안이 들으리까 자연 돌이 있을 것이니 부디 과도히 서로 마시오 하고 차마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하여 두 분 마맞게 하직하고 왕은 침전으로 돌아오셨다 침전에 돌아와 왕은 좌우를 물리고 혼자 목을 놓아 울었다 지금까지 체면에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온 것이다 더구나 저렇게도 애통하는 어머니를 볼 때 자식의 슬픈 정이 나고 자기의 친어머니와 그동안에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관계로 지낸 것을 생각할 때 억제할 수 없는 니우침이 칼날이 되어 가슴속에 돌았다 왕은 그날 종이를 눈물로 보내고 온 밤을 옷도 안 끄르고 근심으로 세웠다 오랫동안 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왕의 양심은 새로 갈아 놓은 칼날 모양으로 사정없이 왕의 몸과 맘을 찌르고 비웃었다 이튿날 평명에 뒷대골 국녀는 왕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하였다 그 소식은 이러하였다 그날 종일 국녀들은 잠시도 두부마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꼭 따라다녔다 여러 국녀의 권으로 저녁 진지도 물에 말아서 조금 뜨시고 불을 켜놓은 뒤에는 별로 괴로워하는 빛도 없이 국녀들과 이야기도 하고 분황사의 늙은승 청조를 불러들여 법화를 드렸다 그러다가 청조도 나가고 두 분 마마는 평시에 모시고 자던 국녀더러는 오늘 밤에는 우리 형제 같이 잘 터이니 들지 마라 하고 두 분이 관세음보살의 금상을 모신 영화 마마의 첫 방으로 들어갔다 전에도 가끔 두 분이 관세음보살님의 방에서 주무신 일이 있으므로 국녀들도 할일 없이 뒤에 떨어지어 겹방에 모여 소근소근 이야기도 하고 가끔 벽에 귀를 대고 엿듣기도 하였다 밤이 깊어 삼경폭이 울릴 때까지도 두 분이 연불하는 소리가 들려서 안심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늙은 국녀들은 하나씩 둘씩 잠이 들어 버리고 사경폭이 울릴 때에는 영화 마마를 모시던 국녀 하나만이 깨어 있었다 여전히 연불소리가 울려왔다 밤이 깊어 고요한 넓은 대골 속에 구슬픈 연불소리가 끈이락 이으락 가였다 그렇게 잠이 들지 아니하고 엿듣다가 늙은 국녀는 잠깐 잠이 들었다 그랬다가 오경복을 치는 소리에 놀래어 깨어 엿드리니 그때는 연불소리가 없었다 맘에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났으나 무험하게 문을 열어 볼 수도 없어 아마 잠이 드셨나 보다 하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잠이 들었던 국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았다 여럿이 의논한 끝에 아무리 하여도 수상하다 하여 두 분 마마께서 주무시는 문 밖에 가서 태우마마 태우마마 하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때 문 밖에 있던 궁녀들은 몸에 냉수를 끼얹는 듯 하였다 영화 마마를 모시던 늙은 궁녀가 황황하게 문을 열었다 문꼬리는 걸리지 아니하였다 문 밖에 섰던 여러 궁녀들은 일제히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다 관세음보살 불단 앞에는 거의 다 타버린 촛불 둘이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펄렁거리고 불단을 향하여 두 분 마마는 꿇어 엎뚜어 예부라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있다 정아마마는 몸이 한편으로 좀 쓰러졌으나 영아마마는 금시에 일어날 듯이 두 분의 입은 하얀 옷자락은 방바닥에 깔려 피에 젖었고 방 안에서 피 비린내가 코를 바치며 아직 채 굳지 아니한 피가 촛불에 번쩍번쩍한다 궁녀들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방에 들어가 두 분 마마에게 메어 달렸다 그러나 벌써 두 분의 몸은 씻고 굳어 있었다 늙은 궁녀는 향로에 새로 향을 피워놓고 곧 왕께로 이 말을 전하러 간 것이다 왕은 궁녀의 눈물 섞어 아래는 말을 다 듣더니 칼로 돌아가셨더냐 하고 물었다 예 두 분 마마께 없어 다 칼을 입에 모시옵고 그림에 그린 듯이 곱게 돌아가셨습니다 왕은 다시 여러 가지로 자세한 말을 물은 뒤에 마마께서는 왕생 극락을 하셨을까 하고 물었다 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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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녀는 새로 솟는 하고 하고 더욱 늙은 북원에서는 양길이 궁의 이름이 갑자기 높아가는 것을 심히 맘에 불평하였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궁에 들어 급히 돌아오기를 명하였으나 듣지 아니할 뿐더러 아슬라 성에 들어간 후에는 대장군이라고 자칭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 양길은 이를 갈았다 이놈이 이놈이 은혜를 모르고 하고 펄펄 뛰었다 그리하던 차에 왕의 사신이 아슬라 성에 와서 궁예를 찾아보았고 궁예는 왕에게서 높은 벼슬을 받아 왕의 사신이 돌아갈 때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성문 밖에 나와 전송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속이 끓어오를 듯이 미운 생각과 시기지심이 났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제는 궁예는 자기의 대적이 아니다 복원성 내에서도 아동주절까지도 애꾸논 신장군이라 하여 자기보다도 궁예를 더 높게 보고 더 어려워하였다 그놈을 왜 그때 아니 죽여버렸던가 왜 잡혔던 호랑이를 들여놓아 후환을 끼쳤는가 하고 양길은 배꼽을 물어 뜯었다 이때까지는 서울서 혹 상을 준다는 말도 오고 벼슬을 준다는 말도 왔다 그러할 때마다 양길은 큰 소리를 하고 뻗대었다 그러나 궁예가 나선 뒤에는 서울서나 세상의 선이 양길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궁예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애타는 것은 양길 뿐이 아니었다 진언도 서남 여러 고울을 휩쓸고 이대로만 가면 불원의 서울까지도 엄습하려는 뜻을 두었던 차에 궁예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차차 들음에 그가 선종인 것을 알고 더욱 놀라였다 궁예가 선종일지인데 그는 반드시 자기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자기가 허담스님 밑에 있을 때에도 선종과 자연이 사이가 좋지 못하였거니와 백의 국선에게 재주를 배울 때에도 선종을 속였고 떠날 때에도 아무 말도 아니하였던 것이다 선종의 원어물 사슬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궁예의 세력이나 저다지 훌륭하니 미웃기 그지 없었다 자기는 궁예 밑으로 들어갈 수 없고 궁예도 자기의 밑에 들어 올리는 만무하였다 그러할진데 세불 양립이니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질 밖에 수가 없다고 군사를 들어 대본의 궁예를 무찔러버릴까 싶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궁예의 세력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진원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러할 즈음에도 왕의 사신이 아슬라성에 궁예를 찾았단 말과 궁예가 궁예가 큰 잔치를 베풀고 성문 밖에까지 사신을 전송하였다는 말과 또 일설에는 궁예에게 병마의 대권을 맡겨 진원을 치게 한다기도 하였다 이에 진원은 사자를 양길에게 보내어 양길로 비장 일삼고 궁예가 양길에게 대하여 반심을 품었단 말로 이간을 부치었다 진원의 꾀는 맞았다 양길은 마침내 궁예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원이 원하는 바다 일찍 같은 스님 밑에서 사형으로 섬기던 궁예를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 하면 후세에도 말썽이 될 것이오 그래서 양길의 심산을 긁어 궁예에게 대한 믿음을 도두면 반드시 양길이 스스로 궁예를 죽일 궤를 낼 것을 믿을 것이 그 죄가 꼭 드러맞은 것이다 나와 그대와 두 사람이 합함이 아니면 천하를 어찌 진정하랴 아무쪼록 속히 우리들이 만나 피를 마시고 맹세하여 옛날 유관장의 본을 발하노라 진원이 친필로 양길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고 또 양길의 공과 덕을 찬양하여 궁예가 양길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통분하다는 뜻도 있었다 궁예놈은 과연 배음망덕하는 놈이다 하고 양길은 이를 갈았다 양길은 궁예 죽일 일을 생각하노라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일은 그 비밀리에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일이 먼저 탈로되면 도리어 무슨 변을 당할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비밀한 일을 하려고 본 즉 그 많은 사람 중에도 믿을만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다 궁예와 통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이 보였다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양길은 원예를 생각하였다 원예는 자기의 부하가 된 뒤로 극히 충성되었다 그 뿐더러 원예는 이미 한번 자기의 주인 되는 기헌을 배반한 일이 있는 사람이니 이로써 꼬이면 반드시 그 친구 되는 궁예를 배반할 수도 있으리라고 믿었다 또 원예만 가면 오직한 궁예도 반드시 그를 믿을 것이오 믿어야만 목적을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원도 좋으나 신원은 너무 오직하여 이러한 일을 맡길 수 없고 또 궁예를 믿는 뜻을 숨기지 아니하고 언사에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신원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오 이 일을 할 자는 꼭 원예라 하였다 마치 좋은 것은 원예가 양길의 딸이오 궁예를 사모하는 난영에 마음을 두는 눈치가 있는 것이다 양길은 두서너번이나 난영이와 원예가 마주서서 길게 무슨 이야기하는 양을 보았다 그리고 원예가 양길을 대할 때마다 일종 수치의 정을 가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양길은 혼자 웃었다 딸로 원예를 낚는 미끼를 삼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다 마침내 밤이 으슥한 때에 원예를 불러들였다 난영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원예는 바스락소리만 나도 난영의 일로만 알게 될 때라 아님 밤중에 자기를 부르는 것이 역시 난영에게 관한 일로만 여겼다 풍은의 뜻을 두고 십여 년 년간 시석지관에 달리던 원화로운 생각을 하게 되니 번개같이 지나가는 청춘의 행락이 아까운 생각이 나는 동시에 익을대로 익은 난영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는 천하를 얻느니보다 난영을 얻는 것이 나을 듯 하였다 그러나 난영은 궁예를 사랑한다 궁예가 전장으로 떠날 때에 단신으로 남복을 하고 성남사까지 따라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도 자기를 만나면 하는 말이 모두 궁예의 말뿐이 아니냐 이번 싸움에는 어찌 되었소? 하고 난영이가 그 아름다운 얼굴에 수사판 빛을 띄우고 궁예의 길을 물을 때에 자기가 이겼소? 궁예 가는 곳에 대적이 어디 있겠소? 하고 대답할 때에 난영이가 어떻게 깊은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가 앞에 있는 것도 잊어버린 듯이 합장하고 서편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하 고마우신 미륵종불 하고 눈물을 흘렸던가 이것은 궁예가 어진주를 항복받은 때 일이다 그때의 원예는 어떻게 궁예에게 대하여 질투를 가지었던가 궁예가 싸움에 이긴 것을 기뻐하는 난영의 모양으로 볼 때는 마치 눈에 아니 보이는 궁예의 발이 자기의 가슴과 얼굴을 함부로 밟는 듯 하였다 궁예가 처음으로 전장으로 떠날 때에도 원예의 한편 구석에서는 어 니가 가면 내게도 기회가 있다 하는 기쁨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예의 궁예에게 대한 친구의 의리는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궁예가 우러를 향한다는 기별을 들을 때에 원예는 처음으로 이번에야 그 애꾸눈이 죽을 테지 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놀랐다 그러다가 궁예가 어진주를 친다는 기별을 들을 때 이번에는 꼭 죽어라 하고 원예는 이를 갈고 동남을 바라보며 저주하였고 적어도 싸움에 패하여서 지금까지의 얻은 이름을 여지없이 잃어버리기를 마음으로 빌었다 그러나 궁예는 원예의 저주도 듣지 아니하고 어진주를 손에 놓고 다시 질품같이 아슬라성을 들이친다는 기별이 왔을 때 원예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 괴로워서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영문 마당에서 거닐었다 이 사람 우리 궁예가 과연 신장군이로세 하고 자기의 어깨를 치며 기뻐하는 신원까지도 미웠다 그러나 그때 신원과 같이 웃으며 아무렴 나도 지금 궁예가 아슬라 싸움에 어찌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하여 잠도 못 이루고 나와서 말급소리를 기다린 것일세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원은 수상한 듯이 어둠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고개를 돌렸다 원예는 양길의 밑에 온 후에 난영의 마음을 끌만한 일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활쏘기와 칼쓰기로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고 게다가 한 번 말 달리기를 할 때에 원예는 개천을 건너뛰다가 말에서 떨어져 망신을 한 뒤로 더욱 난영의 눈에 나추보였으리라 생각하고 심히 부끄러웠다 모략으로 남에게 지지 않는 줄 믿으나 궁에 이른바 늙은 쥐라는 군사가 양길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자기의 모략을 시험할 기회도 없었다 그러하던 터에 양길이에게서 밤에 부른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야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투구 갑옷을 갖추고 장군 마을 양길의 침방으로 들어갔다 양길은 마침 서안에 기대앉아 무심히 고서를 읽다가 원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책을 접어놓고 원예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원예는 장군에게 대한 예로 팔을 들어 인사한 후에 양길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원예는 이렇게 양길과 단둘이 밀실에 마주 앉아본 일은 없었으므로 맘이 매우 흡족하였다 마치 좋은 술이 있기로 한 잔 나누고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소 갑옷 투구는 다 벗어놓고 편히 앉으시오 오늘 밤에 한 친구로 술을 나누곤 옵시다 하고 양길은 설령줄을 쳐서 시비를 불러 원예 투구와 갑옷을 받아 걸게 하고 준비한 주안을 내오라고 명하였다 꽃 같은 시비는 사뿐사뿐 팔을 놓을 때마다 폐옥 소리에 아울러 가슴에 찬 울금향의 향기를 피웠다 주안 쌍이 두어 순배가 들도록 양길은 술 이야기이며 여러 가지 잡담으로 원예의 맘이 탁 풀리도록 꾀하였다 먹은 술이 기름이 되어 피차에 말이 미끄러져 나오게 된 때에 양길은 시비를 물리고 원예와 단둘이만 마주 앉았다 양길은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정다운 생각이 나게 하는 용모를 가지었고 그의 언어와 태도가 마주대한 사람을 턱 믿게 하는 힘을 가지었다 양길이 민간에 명성이 높은 것이 이 때문이다 오늘 양길은 더욱 원예에게 대하여 믿고 친한 빛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항상 무슨 중대한 일을 엄두에 놓지 아니하는 자에 위험을 갖추었다 다만 그의 유순한 듯 하면서도 빛나는 눈이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사람의 폐간을 깨트려 버려고 잠시도 쉬지 않는 듯 하였다 원예는 그 눈을 안다 그러나 원예는 양길의 눈을 당할 수가 없었다 양길은 농담 삼아 아슬라에 안 가보시려 하고 웃었다 원예는 어인샘을 몰라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 말에는 무슨 무서운 것이 풍겨있는 듯한 까닭이다 그러나 원예도 그만한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니다 원예는 가장 엄숙한 태도로 장군께서 가라고 마시면 이 밤에라도 가없지 무슨 말씀 있겠습니까 하였다 양길은 그 온순한 듯 하고도 사람의 폐간을 꿰뚫는 눈으로 원예를 이윽히 보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사는 본래부터 궁예 장군과는 친한 사이니 궁예 장군이 전장에 나간 후로 연전연승하여 아슬라성까지 항복받고 왕의 사신을 맞아 큰 벼슬까지 받았다 하니 대단히 기쁘지 아니하겠소 난 이제는 이름과 세력이 다 궁예 장군의 뒤에 떨어지니 궁한 나를 따르는 것보다 궁예 장군을 따라가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겠소 그러니까 아슬라성으로 갈 뜻이 없느냐 말이오 하고 일부러 원예의 눈을 피하여 다른 데를 본다 원예는 양길이 궁예를 얼마나 의심하고 시기하는 줄 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궁예의 위인이 결코 의리를 저버릴 사람이 아닌 것을 변명도 하였으나 그레는 도리어 궁예가 양길에게 의심 받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 것을 생각하고 변명할 만한 일에도 변명을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 의심이 깊어질 만한 말을 한 마디 두 마디 무심코 하는 듯이 말하여 왔다 원예는 편안히 앉았던 무릎을 모아 엄연히 꾸려 앉으며 지학산이 평지가 되고 한물이 오대산으로 거슬러 흐르더라도 원예가 장군께 바친 뜻은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궁예의 원예가 비록 친구오나 친구의 정의로써 군신지휘를 변할 수 없사오며 또 만일 궁예가 아무리 원예의 친구라 하더라도 불의를 할 때면 원예의 칼은 궁예의 목을 뵐 것이옵니다 원예의 충성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고 원예는 두 손을 짓고 이 말을 땅에 대었다 그 말에는 충성이 사무친 듯 하였다 원예는 이러한 기회에 자기의 충성을 양길에게 보인다는 것이 편리한 줄을 잘 안다 양길도 원예의 말이 마음에 흡족하였다 더구나 자기를 임금으로 보아 군신지휘라고 하는 말이 더욱 마음에 흡족하였다 그러나 양길은 짐짓 낯을 찌푸리며 대사도 한 번 의리를 배반한 일이 있지 아니하오 하고 한 번 원예를 찔렀다 원예도 이 말에는 등과 이마에서 비지 땀이 흘렀다 10년 감고를 같이 한 기원을 배반한 것이 가끔 가끔 마음에 찔렸던 것이다 원예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책망하시는 일은 불의를 배반하고 의리를 쫓은 것이라 하옵니다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양길은 웃으며 그러면 나도 불의를 하는 일이면 배반하시겠소? 하고 원예를 바라보았다 하옵니다 그렇기도 하오나 소가는 이미 이 몸을 장군께 바치였사오니 죽으나 사나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물에 들라 하시면 물에 두었고 불에 들라 하시면 불에 들겠습니다 하고 다시 양길의 앞에 엎드려 이마를 조아렸다 양길은 손수 술을 따라 원예에게 주며 자자 술이나 한잔 자시오 내가 대사의 뜻을 믿으니 술이나 한잔 자시오 하고 권하였다 원예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고 이번엔 원예가 손수 술을 따라 양길에게 드렸다 양길도 사양 아니하고 받아 먹었다 원예는 하늘에 오른 듯이 기뻤다 원예가 술이 얼근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양길은 도련히 손을 내밀어 원예의 손을 꽉 잡고 내가 청하는 일을 들을 테요 하였다 불에 양길이 자기의 손을 잡고 내 청을 듣겠느냐 할 때 원예는 놀랐다 그러나 이것을 주저할 처지가 아니라 하여 예 장군의 명이시면 물불을 가리겠사옵니까 하였다 그러나 무슨 일을 부탁하려나 하고 맘에는 의심이 있었다 대개 원예는 이제는 공명을 위하여 위험한 싸움을 하는 것은 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피 흘리는 일을 벌이고 나년과 같이 안원한 생활을 하고 싶었다 양길은 잡았던 원예의 손을 놓으며 곧 가서 궁예의 목을 가지고 오 궁예가 나의 은혜와 내게 대한 의리를 잇고 신라 왕과 통하여 도리어 나를 대적하려하니 살려들 수 없는 놈이여 내 일로 떠나서 궁예의 머리를 가지고 오 하고 명령하는 태도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불길이 나는 듯한 성난 눈으로 놀라는 원예를 바라보았다 원예는 이 말에 앞이 캄캄해짐을 깨달았다 궁예의 목을 자기 손으로 밴다는 것도 차마 못할 일이어니와 또 눈을 꽉 감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이 좋게 궁예를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일 궁예의 목을 베다가 못 빼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것이 아닌가 높은 벼슬과 아름다운 계집도 목숨이 산 뒤에 쓸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예는 이 자리에서 못한다고 할 계제는 못된다 물부를 안이 가린다고 장담하던 혀끝이 마르기도 전에 무슨 혀끝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랴 이왕 할 말이면 기운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고 원예는 고개를 번쩍 들며 명대로 하리이다 제주 부족하와 궁예를 못 빼면 소관의 목숨을 장군께 바칠 것이오니 또한 소관이 평소에 원하는 바이옵니다 하였다 양길은 일어나 벽에 걸린 오동지판 비수를 내어 원예에게 주며 이것은 날의 독을 바른 비수니 칼끝만 조금 살에 들어 가더라도 그 사람은 생명이 없을 것이오 지금까지의 우정으로 올가미를 삼아 궁예를 끌고 오직한 궁예놈이 그 우정의 올가미에 걸리거든 이 독한 칼날로 궁예의 목숨뿌리를 뚝 끊어오 내일 평명에 아무도 모르게 떠나대 만일 중로에서 묻는 이가 있거든 양길을 배반하고 달아나노라 하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거든 옛 친구 궁예를 찾아간다 하오 그리고 그 말이 먼저 굴러 궁예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루 이틀 중로에 지체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궁예를 죽이거든 궁예의 죄상을 들어 군중에 포거하고 대사는 그날부터 동남도 대장군으로 일컬어오 하였다 무슨 소원인지 모르거니와 이번 일에 성공을 할진데 내 힘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나 대사의 뜻대로 다 해주겠소 대관절 소원이란 무엇이오 하고 양길은 원해가 말하기 어려웠으나 이러한 때 말을 아니하면 언제나 하랴하고 아래오키 황성하오나 난영 아가씨를 소관의 아내로 하여 주시겠습니까 하였다 내 딸이 동남도 대장군의 부인이라면 부끄러울 것이 없지요 철없는 것이 궁예를 생각하는 모양이나 궁예가 궁예가 죽은 것을 보면 제 뜻인들 죽지 아니하겠소 글랑 염려 마오 하고 양길은 웃어버린다 원해는 양길에게 하직하고 물러나왔다 밝은 날에는 무서운 길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그러나 다시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이니 떠나기 전에 난영을 한 번만 만나고 싶었다 원해는 난영이 새벽마다 시비 월영을 데리고 장군 마을 뒤 미륙당에 가는 줄을 안다 원해는 그 전에도 가끔 길가 늙은 소나무 뒤에 숨어서 난영이가 자기를 본채만채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사뿐사뿐 자기 앞을 걸어 지나갔다 그러나 난영이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혹시 원해를 알아보는지 하고 전장 소식을 묻는 일이 있었다 무엇을 그렇게 새벽마다 비옵니까? 하고 혹시 원해가 물으면 난영은 말없이 한 번 생끗 웃거나 어떤 때에는 아버님 운수 창성하소사 비오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의인은 창성하고 악인은 멸망하소서 비오 난영이의 이러한 간단한 대답이 가끔 원해의 가슴을 찌르도록 힘이 있었다 원해는 양길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하는 동안에 고루에 북이 울고 미륵당에 시북이 울고 또 닭이 울었다 원해는 남들이 아직 고난잠을 잘 때 일어나 길 떠날 차비를 하였다 토구 갑옷에 환도 하나 활 하나 등에 전통을 지고 양길에게서 받은 독을 바른 비수를 깊이 품에 품고 손수 말에 안장을 지었다 주인을 알아보고 코록 푸륵푸륵 소리를 내는 말에 안장을 지고 복조를 바싹 조를 때에 누군지 원해의 어깨를 치는 이가 있었다 그것은 신원이었다 자네 어딜 가려나 왜 날이 새기도 전에 갑옷을 입고 말 안장을 짓나 하고 신원은 정답게 물었다 원해는 깜짝 놀랐다 속으로 이 원수놈이 하는 생각이 나도록 신원이 미웠다 그러나 원해는 한 손으로 말갈기를 쓸어주며 심심하길래 새벽 사냥을 가는 길일세 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대답하였다 새벽 사냥 사냥을 갈 양이면 이렇게 죄짓고 도망하는 사람 모양으로 소리도 없이 갈 것이 있단 말인가 지금 양길이가 궁예로 하여 우리들을 잔뜩 의심하는 모양이니 이런 짓 하다가는 더욱 의심 살 것일세 대건질 어젯밤 자네가 양길한테 불려갔던 모양인데 무슨 말을 하던가 하고 신원은 원해의 말 안장에 북두 접힌 것을 바로 잡아준다 원해는 마음에 초조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아 어쩌녁 불려갔었네만은 무슨 별말이 있겠나 그저 그 그 말이지 하고 원해는 양길에게 받은 비수가 옳게 제자리에 있는가 하고 살짝 가슴을 만져보았다 가슴에는 단단하고 기름한 것이 만져보인다 그 말이라니 궁예가 반심을 품는단 말이지 그래 뭐하라고 했나 양길이 따위가 궁예의 충성을 알 리가 있는가 꼭 바꾸어 대어서 양길이가 궁예 밑에서 모사 노릇이나 하였으면 알맞을 것을 궁예는 양길에게는 너무 터 안 그럴까 그래 자네는 매라고 했나 대 대 대 대답할 말이 뭐 한마디밖에 있나 치약산이 평지가 되고 한물이 오대산으로 거슬러 흐르더라도 궁예 의리는 안 변한다고 그랬지 하는 원해의 마음은 꽤 거북하였다 신원은 원해의 어깨를 또 한번 치며 잘했네 대단 잘했네 하지만은 좀된 것이 그 말을 알아듣겠나 처음에는 인물이 어지가 안 한 줄만 알았더니 아주 요것이란 말이야 하고 신원은 새끼 손가락을 들어 원해의 코앞에 갖다대고 흔들며 겉으로는 턱 있는 채 겸손한 채 하지만은 좀대고 간사한 걸 그래서 아무려나 자네도 조심하소 까딱하면 큰일 날이 그리고 풍세 보아서 궁예 한테로 가세 여기 있어야 신통한 일은 생전 없을 모양이야 이왕 떠났으니 사냥이나 잘하고 오소 하고 신원은 원해를 작별하고 들어가 버린다 신원의 모양이 어둠 속에 사라지고 먼 발자취 소리만 들리게 된 때에 원해는 등에 찬 땀이 흘렀음을 깨달았다 낙이는 비록 딴 날에 났어도 죽기는 한 날에 죽자고 일생을 맹세한 벗을 속인 것이 맷돌과 같이 원해의 마음을 눌렀다 신원은 마음은 변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불의의 짓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원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순직한 신원의 우정과 의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꽉 누른 맷돌은 더욱더욱 무거워지는 듯 하였다 원해가 고개를 숙이고 서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때 원해의 말이 원해의 갑옷자락을 입으로 물어 끌었다 원해는 성을 내어 손바닥으로 말에 뺨을 갈겼다 말은 갑옷자락을 놓고 아무 소리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런 것이 다 원해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원해는 안 나오려는 말을 끌어내어 섬쩍 올라 장군마을 긴 담을 돌아 북문 안 미륵당 곁 늙은 소나무 아래 미처 말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로 이리저리 거닐면서 난영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솔바닥 속에 청결하게 지은 미륵당에는 촛불이 켜 있고 당을 지키는 늙은 마누라가 요령을 흔들며 아침 예불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마누라는 승도 아니요 무당도 아니엄마는 몸에 미륵불이 실렸다 하여 고깔 장삼을 입고 요령을 흔들고 이 미륵당을 지키는 보살이다 이윽고 가볍게 디디는 발자취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울려오고 그 소리의 놀림인지 솔가지에서 자던 새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 수풀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원에는 말혁을 바로잡아 길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도록 큰 소나무 뒤에 몸을 감추고 울려오는 발자취 소리를 엿들었다 짜작 짜작 느리고도 힘있게 걷는 걸음은 분명 난영의 걸음이다 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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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물가물하는 새벽 어스름 속에 하얀 두 모양이 점점 분명히 나타난다 난영은 새로 빨아 달인 하얀 장삼에 세모가 똑 찍은 듯한 고깔로 머리와 낯을 가리고 왼편 어깨서 오른편 옆구리로 붉은 띠를 내리고 장삼보다도 장삼보다도 고깔보다도 더 하얀 두 손을 합장하여 적가슴카로 쳐들었다 그리고는 짜작짜작하고 미륵당을 향하여 가볍고도 힘있게 걸음을 옮겨 놓는다 온에도 몸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난영이 칭칭대를 올라 석등록 앞을 지나 미륵당 개전에 다다랐을 때 미륵당 마누라가 활활이 뛰어내려와 난영에게 합장하고 여러 번 허리를 굽힌다 난영은 합장한 손을 잠깐 들었다 놓아서 답례하는 뜻을 표하고는 곧 층계를 올라 당으로 들어가 버린다 난영이 들어간 뒤에 다시 새소리가 나고 요령소리가 나고 연불소리가 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난영의 붉은 띠가 눈에 띄인다 동편에는 점점 훤한 기운이 뻗고 그럴수록 풀 속은 더욱 침침하여진다 그때 다시 짜작짜작하고 흰 장삼 흰 고깔에 붉은 띠 맨 난영은 시비 운영을 데리고 나온다 이번에는 합장하였던 두 손을 내렸다 원에는 얼른 말에서 내려 말 고삐를 내어던지고 기침을 한 번 하면서 난영의 곁으로 와서 난영하기 대사 원해요 하고 허리를 굽혔다 난영은 깜짝 놀라는 듯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며 대사 원해가 누구요? 하고 원해를 노려본다 하얀 고깔 밑에는 복숭아 꽃 같은 얼굴이 잠깐 보이고 별 같은 두 눈이 찬 빛을 토하며 반짝거린다 원해는 난영의 날카로운 눈매를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며 나를 몰라보십니까? 대사지 양길 장군의 충성된 신하 원해요입니다 하고 소리를 높여서 이름을 아뢰었다 난영은 원해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다시 걷기 시작하여 충신 원해일지인데 길을 잘못 들었어? 여긴 장군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요? 하고 쌀쌀하게 말끝을 맺었다 워낙 쌀쌀한 난영이기로 이처럼 싸늘한 적도 없었다 그래도 한 번 생긋 우선은 보였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는 그 눈매와 입술에서 얼음가루가 펄펄 날렸다 원해는 쇠 방망이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이 두 귀가 윙윙하고 잠 못 잔 눈앞에 불똥이 으글쏭을 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원해는 빠른 걸음으로 난영이를 따라가 길 앞을 막아서며 난영 아기 원해는 장군의 명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살아 돌아오른지 죽어 돌아오른지 알 수도 없는 길을 떠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히 떠나는 길이 오며 여기서 잠깐 하직을 하려고 아직 자던 닭이 울기도 전부터 여기서 아기씨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허리를 굽혔다 난영은 길을 가로막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충신의 목숨은 못 믿을 목숨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어 못 돌아오는 것이 공이 높다 하오 지도 새도 모르게 은밀히 떠나는 길을 나 같은 안유자에게 말하는 것도 속절 없는 일이오 내 길을 막아 서느니보다 충성된 주인을 버리고 달아나는 말의 앞길이나 마구 하고 난영은 픽 웃는다 운영도 웃는다 온해도 놀라 난영이 바라보는 데를 바라보니 자기가 타고 왔던 말이 무엇이 놀랐는지 아직도 캄캄한 숲 속으로 내 굽을 모아 뛰어 들어간다 온해는 황망히 허리를 굽히며 그러면 다녀오리이다 비록 얼음같이 차고 칼날이 날카로운 말씀을 주시더라도 떠나기 전 한번 배운 것만 기쁘게 알고 다녀오리다 충성된 원해를 잊어주시지 마 없어서 하고 돌아설 때 난영은 아까보다 맑고 유쾌한 목소리로 무슨 일로 가시는지 모르거니와 부디부디 잘 다녀오시오 충신이 되어지라고 부처님께 비오리다 원해는 의외의 난영에게서 깊은 말을 듣고 말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벌써 난영은 자기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짜작짜작 걸어갔다 그 흰 장삼에 붉은 띠만이 분명히 원해에게 보이고 몇 걸음 안이 가서 난영에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원해는 등에 진 전통을 털럭거리며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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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을 따라갔다 등 뒤에서는 또 은방울 소리 같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난영은 원해가 전통을 들먹거리며 뛰어가는 양을 돌아보고 은영아 은영아 저거 봐라 전통의 살들이 저몽의 산같이 흔들리는구나 무슨 패가 나오려노 하고 웃고 나서 예 그 말이 어찌 그렇게 뛰느냐 하고 은영을 본다 은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웃으면서 내가 아주 끝이 뾰족한 돌멩이노 그놈이 말이 이마빼기 센 점을 때렸쥬 그랬더니 말도 주인같이 의리를 잇고 저렇게 달아납니다 그려 난영은 장삼 소매를 펄럭거려 손뼉을 치고 웃으며 그건 왜 하고 묻는다 아가씨 길을 막아서서 귀찮게 굴길래 한번 속일 양으로 그랬쥬 그 작자가 아가씨에게만 정신이 가서 내가 돌팔매를 치는 것도 모르겠죠 하고 두 사람은 또 웃었다 난영이 운영으로 더불어 실컷 웃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를 모시는 시비 작은 소리 난영의 방 앞에 섰다가 귀의 말로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한다 난영은 아까 웃던 것이 아직 하시지 아니하여 여전히 웃으며 너도 큰일 난 줄 아느냐 정말 큰일이 났단다 전통이 덜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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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서 그놈의 말이 예 운영아 그놈의 말이 심리는 갔을래나 내 처음봐 심리만 가요 이 심리는 갔을걸 종일 종일 따라다니면 전통은 다 부서지고 말걸 하고 운영도 새로 웃는다 작은 솔은 영문도 모르고 아가씨 전통이요 말도 말이거니와 그보다 더 큰일이 났습니다 하는 동안에 세 사람은 난영의 방으로 들어왔다 난영은 고깔과 장삼을 벗어 운영을 주며 그래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하고 팔목에 걸었던 수정 여주를 벗겨 서안위에 놓고 앉는다 작은 솔은 난영의 앞에 꿇어 앉으며 아가씨 장군 마마께서 궁예 장군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고 작은 솔은 하려는 말이 미쳐 나오지도 아니하여 눈만 디룩디룩 한다 난영은 놀라며 궁예 장군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왜 궁예 장군의 머리가 언제 몸에서 떨어졌더냐 하고 몸을 바로 앉힌다 장군 마마께서 독바른 비수를 주시며 그곳으로 궁예 장군의 머리를 패어오라고 그러시겠지요 내가 수상하길래 가만히 장지 밖에서 모두 엿들었죠 삼경은 친 다음에 저 원예 대사를 불러들이시더니 주안을 가져오라 하시고 날더러는 나가라고 하시더니 장군 마마께서 원예 대사를 사무치 지켜 세우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하고 작은 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영은 두 눈썹을 찡긋 거슬러 올리며 그래 원예가 비수를 팠던 하고 작은 솔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럼요 박군은 장군의 명이시면 물에 들라면 물에 들고 불에 들라면 불에 들겠느라고 재주가 어찌 많은지 궁예 장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느라고 그리고 하고 작은 솔은 갑자기 웃은 듯이 손으로 입을 맞고 하고 웃으며 그리고 말이 우습겠지요 궁예 장군의 머리를 베어 올 것이니 아가씨를 주시겠냐고요 글쎄 원예가 그러는구먼요 하고는 웃은 것이 죄송한 듯이 살짝 난영을 본다 운영도 장삼을 객기다 말고 난영의 등 뒤에 꿇어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 난영은 태연이 그래 날 달란 말이지 그럼요 그래 장군 마마는 뭘 하시던 뭐 동남도 장군이라나 내가 공만 이루면 동남도 장군을 봉하신다고 동남도 장군의 부인이라면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지 그러시고 웃으셔요 또 장군 마마께서 이러시겠지요 그것이 궁예 놈을 생각하는 모양이지만은 궁예 놈이 죽으면 그것의 생각도 죽을 것이라고 어쩌시면 그러셔요 하고 작은 솔은 웃던 얼굴을 얼른 근심하는 얼굴로 변하며 그래 사경이니 치도록 엿듯하가 원의 대사가 나가신 뒤에야 들어와 보니 아기씨는 주무시고 그래서 아까아까 일찌감치 왔더니 미륵당에 가시고 하고 지금에야 그 말을 전하는 변명을 한다 난영은 웃던 빛도 다 없어져 멍하니 앉았다 운영과 작은 솔은 상전의 눈매만 엿보고 앉았다 창은 환하게 밝았다 난영은 이윽히 멍멍히 앉아있더니 내 그저 그런 줄 알았어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 에그 어찌하시나 하고 운영도 낯을 찌푸린다 설마 어떨라구요 궁의 장군 마마가 이기시지 고까진 바람개미가 이길라구요 하고 작은 소리도 위로한다 난영은 눈물을 씻으며 힘이나 재주로 싸우면 원해가 열 숨을 덤비들 어떠려마는 믿는 채 친한 채 하고 가까이 하면 그것이 근심이지 이 일을 어찌하나 그런 줄만 알았던들 아까 내 앞에 고개 수그리고 뱅충 같은 소리를 할 때 그놈의 삶 멱이라도 물어 뜯어 주었을 것을 벌써 그놈 말을 잡아타고 아슬라성을 향하고 달리겠구나 내 몸이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당장의 말을 달려 따라가서 그놈을 대가리서부터 말까지 아울러 두 쪽을 내어줄 것을 그놈이 마음 놓고 말을 타고 까딱거릴 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구나 하고 보드득 이를 간다 글쎄 말씀이오 그놈이 그런 줄만 알았다면 그 돌멩이로 말 이마를 때리지 말고 곧 반질반질하게 거짓으로 발라놓은 골을 갈라주었을 것을 아 글쎄 요고사 왜 지금이랴 그 말을 해 하고 운영은 작은 소를 노려본다 그럼 주무시는데 어떡하오 하고 작은 솔도 애타는 듯이 뺨을 만지며 그러나 염려 없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내 흔든다 그놈은 그놈은 벌써 몇일을 갖겠으니 이제 따라간들 어떻게 따라잡느냐 길에서 고것을 없애버리지는 못하여도 원해가 아슬라성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한걸음 먼저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같이 약한 것이 어떻게 대장부를 따라 말을 달리랴 탓새길은 된다는데 하고 난영은 참다 못하여 두 손으로 두 뺨을 움키고 방바닥에 쓰러진다 운영은 난영의 허리를 껴안고 안아 일으키려고도 아니하고 아기씨 아기씨 하고 느낄 뿐이다 나는 새에게나 편지를 달아 보내기 전에는 원해보다 앞서서 아슬라성에 들어갈 길은 만무하다 작은 손은 가만히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무릎을 탁 치며 아기씨 아기씨 염려 없습니다 하고 난영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쳐든다 응? 무슨 수 있니? 하고 운영이 고개를 들고 난영도 행여 무슨 깨가 있을까 하여 절망한 듯한 얼굴을 들어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작은 소를 본다 작은 소를 또 무릎을 치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젯밤에 듣노라니깐 장부 마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길에서 누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거든 나를 배반을 하고 궁예를 따라간다 그러라고 그리고 그 말이 먼저 굴러 구개의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으니 중로에서 하루 이틀 지체에도 좋다고 그러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해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에 쟤들 빨리 가겠어요 시험시험 소문만 내고 갈 걸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하는 말에 난영은 살아난 듯이 분명 그러시더냐 하고 작은 소를 팔을 잡는다 그럼요 분명 그러시고 말고요 그래 원해는 뭘 하던 그런다고 그러던 작은 소를 고개를 기울이고 생각해 보더니 원해는 뭐해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아니한 것 같아요 아마 예 왜 그러게만 했나봐요 하고 손가락을 이마에 대고 더욱 생각을 한다 작은 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영은 손바닥을 딱 치고 합장하고 나무 미륵 존불 하고 벌떡 일어나며 작은 솔아 고맙다 네 신세는 꼭 갚으마 옳지 내가 가면 이런 것은 다 무엇하니 하고 장문을 활활 열어져치고 뱀을 몇 가지를 싸서 작은 솔의 앞에 던지며 옛다 너를 안주고 누구를 주랴 날 본듯이 가져라 하고는 다시 자기의 머리에 꽂았던 푸른 옥비녀를 메어 운영에게 꽂아주며 옛다 이걸랑 니가 꽂아라 그리고 내 방에 있는 거 다 니가 가져라 섭섭하다마는 다시 만날 때도 있겠지 하는 것을 운영이 고개를 흔들며 나는 아기씨 따라가오 이 비녀 다 작은 소리나 주시오 하고 머리에 꽂힌 비녀를 빼어 작은 소리에 머리에 꽂아준다 그러면 너도 나를 따라가련 하고 난영은 감격한 듯이 운영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나도 원해 같은 줄 아시오 한다 어 이제부터 너와 나와 단둘이 먼 길을 떠난다 죽든지 살든지 너와 나와 단둘이 가야만 된다 하고 난영은 어린 동생을 귀해하는 모양으로 운영의 등을 만지고 수없이 목을 껴안아준다 운영도 두 손으로 상전의 손을 잡는다 그날 저녁에 난영과 운영 두 처녀는 여전히 고깔 장삼에 붉은 띠를 메고 미륵당으로 올라갔다 미륵당에서는 여전히 쇳소리가 나고 염불소리가 들리고 두 붉은 띠가 수없이 절하는 향이 보였다 그러는 동안 북원의 기나긴 이른 봄날도 저물어 희멀끔한 달이 동편 하늘에서 조금씩 푸른빛을 던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난영과 운영이 미당에서 나오는 것을 본인은 없었다 이틀이 지난 뒤에야 어떤 두 소년이 말을 달려 동문으로 나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 두 소년이 난영과 운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틀이 이틀이 지난 뒤에야 어떤 두 소년이 말을 달려 동문으로 나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 두 소년이 난영과 운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두 사람은 말을 달려 가는 곳마다 원예의 자취를 물었다 그의 모습을 말하고 그에 탄 말의 모습을 말하면 주막에서는 예 그런 양반이 그저께 여기서 자고 지났죠 하고 어디로 가더냐고 물으면 아슬라성으로 애꼬 신장군을 찾아가노라고 그럽디다 하였다 그러나 주막마다 들어서 물어볼 수도 없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빨리 몰아 원예보다 먼저 아슬라성에 들어갈 생각만 하였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주막에 들었다 그러나 혹은 봄철 물이 넘치는 개천을 만나 길이 더디고 혹은 비를 만나 종가에 들어 가비를 긋노라고 지체하였다 주막에서는 가끔 같이 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색을 수상히 여겨 수근거리기도 하고 뻔뻔한 사내들은 말도 붙여 보았으나 두 사람이 심히 당돌이 대답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은 없었다 사흘길을 가도록 원예는 만나지 못하고 행인에게 물으면 혹은 어저께 그런 사람을 보았다 하고 혹은 아침나절에 건너는 고개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생각헌데 원예도 어서 공을 이루고 북원으로 돌아와 난영을 손에 넣을 양으로 하루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슬라로 가는 모양이다 그러할진데 이는 큰일이다 만일 원예가 중로에서 지체를 아니하면 두 사람은 도저히 아슬라성에 앞서서 들어갈 도리가 없고 그렇다 해도 궁예의 목숨은 위태한 것이다 그런데 난영 운영도 몸이 필요하고 말도 잘 탈 줄 모르는 주인들을 실어 동이 닿고 다리를 절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부쩍부쩍 조였다 해는 저물었다 난영과 운영 두 사람은 피곤한 몸을 말에 싣고 원예의 자취를 따라 심리에 가다가 어떤 고개의 턱 술맛거리에 다다랐다 흐르는 듯 많은 듯한 검은 냇물 위에는 새로 놓인 흙다리가 있고 냇가에는 아직 드문드문 아직 봄빛도 없는 버드나무가 서 있고 수십 집이나 되는 술맛거리는 초어스름의 가물가물한 안개 속에 잠겼다 버드나무 및 안개 속에서는 말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이 말을 몰아 다리를 건너려 할 때 다리목에 지키고 있던 군사가 붉은 상모단 창을 들어 길을 가로막고 가 누구 어디로 가는 사람이야 하고 묻는다 군사는 난영과 운영 두 사람을 어떤 군막으로 끌고 들어간다 군막 안에는 사오인 높은 군사가 걸터 앉았다 두 사람이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난다 그 중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상인 듯한 군사 앞으로 두 사람을 끌어다가 무릎을 끌리고 난영을 붙들어온 군사가 아까 원회대사가 말한 자객이 아마 이놈들인가 보 북원소 온다 하옵구 세달사에서 대장군 마마를 모신 일이 있다는 것이 모두 수상하기로 다리목에서 붙으러 왔소 하고 아랜다 우리는 원회가 우리보다 하루 앞서 북원을 떠났기로 우리도 그를 따라 잡으려 하였으나 못 미쳤거니와 원회대사가 언제 이곳을 지났소? 하고 운영은 태연하게 물었다 말 위에서 듣고 있는 난영의 마음은 더 조였다 원회대사는 바로 저녁때 전에 이곳을 지냈으니 빨리 갔으면 이제 삼십리 아슬라성에 거의 다 들어갔겠소 하고 그 군사가 대걸음 뒤에 서는 어떤 늙은 군사의 곁으로 가서 무슨 말을 소금거리더니 그 곁에 있던 여러 군사가 함께 내달아 난영의 말곱비를 빼앗아 지고 내려라 좀 물어볼 말이 있다 하고 난영을 끌어내린다 그런 후에 한 군사는 난영과 운영이 타고 오던 말을 끌고 두 군사는 난영과 운영을 뒷짐을 지워서 버드나무 그늘 말소리 많이 나는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수염난 사상은 두 사람을 이윽히 보더니 너희들은 여기서 오늘 밤을 기다려라 내일 대군마을에 보아여 회보를 기다려서 떠나게 하겠다 하고 부드럽게 이른 뒤에 곁에 선 군사를 불러 이 두 사수를 결박일랑 끌고 내려가두되 밤새도록 잘 파수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원로의 시장을 터이니 본부한다 난영은 사상 앞에 공손히 머리를 굽히며 우리 길이 심히 급한 길이 오니 우리를 곧 아슬라성으로 보내어 주시되 만일 우리를 믿지 못하거든 군사 안동하여서라도 곧 아슬라성으로 가게 하여 주오 하였다 그러나 난영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수염난 사상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러 군사를 보고 무수히 애걸하여 쓸데없이 두 사람은 창든 군사에게 끌려 옥으로 왔다 옥이라야 민가의 곡관을 임시로 쓰는 것이라 문 안에 들어가니 얼었다 녹은 흙 냄새만 코를 바치고 달빛 하나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거칫거칫하는 것이 아마 먼저 붙들려온 죄인들인 모양이다 갖다 주는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아니하나 억지로 억지로 몇 숟가락을 먹고 상을 물리니 군사가 섬걱적 하나와 때 묻은 이불 하나를 갖다가 집어던지며 이것은 너희들만 덮어 다른 놈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판장문을 닫혀버린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뚜벅뚜벅하고 파수꾼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어두워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숨소리로 보든지 이따금 기침하는 소리로 보든지 육칠이는 되는 모양이다 모두 섬거적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움직여도 부석부석 소리가 나고 소리만 나면 문 밖에서 판장문을 쾅쾅 두드리며 가만히 있어 꿈지럭거리지 말어 하고 파수 보는 군사가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부시럭거리면 판장문 틈으로 창을 들여보내어 홀군홀군 하면서 더 꿈지럭거릴 테야 모조리 창으로 쥐잡듯할 테다 하고 소리를 지른다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난영과 운영 두 사람은 말도 못하고 서로 손만 마주치고 틀었다 밤은 깊어간다 원해가 만일 아슬라성에 들어갔다 하면 벌써 궁예를 만났을 것이다 궁예를 만났으면 혹은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술을 같이 먹다가 원해의 독한 칼날에 궁예의 목숨은 벌써 끊어졌을지도 모를 것이다 비록 아직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궁예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을 것이다 난영은 차라리 사상에게 모든 일을 실토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다 만일 사상이 궁예에게 충성이 있다 하면 반드시 자기를 놓아보낼 것이다 난영은 이 뜻을 운영에게 통하였다 운영도 그 뜻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제히 판장문을 두드렸다 그 중에 파수하던 군사들이 깜짝 놀라 이놈 누구냐 어쩐 일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까 붙들려온 두 사람들이오 사상께 급히 할 말 있으니 나를 좀 내놓아 주시오 하고 악을 썼다 그래도 군사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은 판장문을 발길로 차고 여자의 목소리로 모글로 울었다 옥중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파수하는 군사들도 놀래어 사상에게 그 연유를 아뢰었다 사상도 이상히 여겨 두 사람을 불러오라 하였다 나념과 운영은 다시 사상의 앞에 끌려갔다 나념은 사상이 묻기도 전에 나는 남자가 아닌 여자요 나는 북원 양길 장군의 딸 나념이오 아까 이 앞을 지나간 원해는 아버지 양길 장군의 명으로 독을 바른 칼을 품고 궁예 장군을 죽이려고 온 것이오 나는 궁예의 목숨을 구하려고 규중천여의 몸으로 남복을 하고 불원천리하고 원해를 따라오던 길이오 원해가 이미 아슬라성에 들어갔으면 궁예 장군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으니 사상께서도 궁예 장군께 충성이 있거든 곧 나를 놓아 아슬라성으로 가게 하시오 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사상도 나념의 말을 듣고는 놀랐다 원해가 칼을 품고 갔다 하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양길의 딸이 궁예를 사리려고 온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나념 운영의 행색이 수상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놀라운 소리를 듣고 모른채 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나념과 운영의 단아하고도 충성된 태도를 볼 때에는 그 말을 믿고도 싶었다 북원서 자객이 온다는 소문이 있더니 그럼 원해가 그 자객인가 지가 자객이니까 뒤를 따르는 사람을 꺼린 것인가 하고 사상은 곧 건장한 군사들을 불러 잘 달리는 말 내필에 안장을 지으라 하고 진실로 그러할진데 군사들을 안동에 보내는 터이니 이 길로 떠나오 원해가 둥근해원에서 저녁을 먹었으면 거기서 약간 지체가 되었을 것이오 또 원해는 큰 길로만 갔을 것이니 작은 길로 가면 심리는 넘어질 것이라 군사에게 병부를 주어 보내니 이것을 가지면 여행은 아무런 밤중이라도 장군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 빨리빨리 가오 하였다 난영과 은영은 고맙다는 치사도 할세 없이 두 군사와 함께 말을 달렸다 2월 보름 봄안개 낀 달빛길로 내 말은 축축한 흙을 차면서 질품같이 아슬라성을 향하고 달렸다 순식간에 망우리 고개를 넘어 둥구네온에 다다르니 말탄사람 하나가 거기 들어 저녁을 시켜 먹고 해지기 전에 아슬라를 향하여 떠났다고 한다 난영과 운영은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군사를 따라 둥구네온에 서부터는 오불고불한 작은 길로 고개 넘어 벌을 건너 개짖는 초락 앞을 지나 나는 듯이 달려갔다 20리 시보리 시보리 심리 하고 아슬라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말들은 몸에서 핏땀을 흘렸다 아슬라성 가까이 갔을 때 길가에 통나무불을 피워놓고 창든 군사와 말탄 군사가 거 누구 하고 묻는 데가 점점 많아졌다 그러나 앞선 군사가 조그만 길을 내어두르며 병부야 하고 호기있게 소리를 치면 군사들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마주 길을 뚫을 뿐이었다 이것을 보고 난영은 조금 안심하였다 원에는 병부가 없으므로 이 파수막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지체하였을 것이다 마침내 네 사람은 뒷고개라는 아슬라성 마지막 고개에 올라섰다 성굽이 낮은 대로 불이 조롱한 아슬라성이 들여다보인다 내 말은 굳게 닫힌 성문 밖에 섰다 시커먼 성은 꿈틀꿈틀 끝이 없는 듯 하였다 성문 밖에는 역시 말탄 군사와 창든 군사가 지키고 있다가 거 누구 하고 외친다 병부야 문 열어라 하고 앞선 군사가 길을 두르며 호기있게 외쳤다 어디 병부 하고 지키던 군사가 또 한 번 외쳤다 흑다리 병부 하고 앞선 군사가 대답한다 삐걱삐걱 요란한 소리가 나며 쇠투겁을 한 무서운 큰 성문이 열린다 내 말은 다시 굽을 들어 돌 깔아놓은 길로 투르럭투르럭 소리를 내며 달려들어갔다 이윽고 잠든 거리를 지나 아슬라 대장군 마을에 다다랐다 병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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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치며 말탄채로 네 사람은 산문 앞에 이르러 말을 내렸다 산문 안에서는 한가로이 검은고 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나온다 아직 아무 일도 없나 하고 난영은 피곤한 몸을 삼은 기둥에 기대고 합장하며 나무 미륵 존불 하고 감사한 기도를 올렸다 운영은 몸을 거두치지 못하고 난영이 기댄 기둥에 기대었다 닷새 동안을 거의 밤낮으로 원로의 풍우에 시달린 두 처녀는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피곤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눈 깜짝할 동안이 무서운 동안이다 난영이 온 줄만 알면 원해는 곧 그 독약바른 비수를 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난영은 산문을 여는 동안이 십 년과 같이 길게 애를 태웠다 이때 궁예는 오래간만에 예뻣 원해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원해는 북원을 떠날 때 미륵당 앞에서 난영을 보고 은밀한 먼 길을 떠난다는 말을 한 것이 반드시 난영이 눈치를 채웠을 것을 생각하고 만일 그렇다 하면 반드시 누구를 따라 보낼 것을 예상하였고 따라 보낸다 하면 그것은 신혼일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로에서 지체하지도 못하고 연해 신혼이가 따르지 나 아니하는가 하여 뒤를 돌아보며 주야로 달려오다가 그래도 미심하여 흑다리 사상에게 자기 뒤에 오는 수상한 사람이 있거든 붙들어두라는 부탁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는 아슬라성에 들어오는 길로 곧 궁예를 찾았다 궁예는 원해란 말을 듣고 산문까지 나와 원해의 두 손을 붙들어들였다 원해의 말 못되게 피곤한 기색을 보고 궁예는 웬일인가? 하고 원해가 이처럼 급작스럽게 온 뜻을 물었다 원해는 마음의 간지러움을 참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친구를 위하는 의리가 아니고는 이 길은 오지 못할 길일세 내가 목숨을 보존하여 여기까지 온 것만 다행일세 하고 양길이 궁예를 미워하여 죽일 뜻을 품은 것과 자기가 떠나던 다음 날에 궁예를 죽일 자객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을 자기가 어찌하여 알았다는 말과 자기도 궁예 때문에 양길의 의심을 받아 생명이 위태하였다는 말과 많은 군사와 자객이 자기의 뒤를 따라 나섰다는 말을 한 뒤에 원해는 가장 감개무량한 듯이 사람을 어찌 믿나? 친구를 어찌 믿나? 내가 이만큼 알려주었으니 내일부터는 조심하되 친구를 조심하소 하고 유심하게 말 끝을 맺는다 궁예도 양길이 자기를 시기한다는 말과 또 하필 진원에게서 비장이라는 벼슬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또 양길이 힘이 궁예를 당하지 못할 줄 알므로 자객을 보내리라는 소문도 전지문지 들었던 터이라 옛 친구 원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해의 말에 친구를 조심하소 하는 것이 이상하여 친구를 조심하라니 무슨 말인가? 하고 물었다 원해는 말하기를 원치 않하는 듯이 눈을 들어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그만하면 알아듣겠네 그려 하고 괴로운 빛을 보인다 북원에 남아있는 내 친구래야 자네가 떠나면 신혼밖에 설마 신혼이야 나를 헤아려들겠나 그런데 어찌 오려면 신혼도 함께 오지를 아니하였나 하고 궁예는 의심나는 듯이 묻는다 원해는 속으로 웃으나 겉으로는 찡그리며 그 사람더러는 내가 떠난다 말도 못하였는걸 어찌하나 사람을 믿지 마소 그만큼 말하면 알아듣소 하고 입을 담은다 궁예는 얼굴에 근신빛을 띄우며 그러면 신혼이가 나를 죽이러 온단 말이야? 난 못 믿겠네 만일 자네나 신혼이가 칼을 들고 나를 헤아려 한다면 나는 가슴을 벌리고 주는 칼을 받으려네 하고 원해를 바라보았다 원해는 낯이 간지럽고 눈이 부셔 얼굴 둘꽃을 찾지 못하고 손으로 허리춤에 찌른 비수를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개집니래야 친구가 다 무엇이오 나라는 다 무엇인가 친구인 대장부의 마음도 못 믿으려든 하물며 예쁘고 젊고 정많은 개집의 마음을 어찌 믿나 하고 은연히 신혼과 난영을 꼭 씹었다 궁예는 더욱 마음이 괴로웠다 궁예가 괴로워하는 양을 보고 원해는 다시 허리춤에 꽂은 비숫자루를 만지며 그러나 자기에게 온다기로 하늘이 아는 자네를 감히 어찌하겠나 또 북쪽으로 오는 사람은 모조리 붙들어 놓으라고 했으니까 아무 염려 없을 것일세 하고 자기 앞에 놓인 술을 들어마시며 자 술이나 먹소 나는 비록 초조한 이 꼴이 되었네만은 자네는 명성이 천하에 융융하니 낸들 아니 기쁘겠나 자 마시게 하고 원해는 손수 궁예 자네 술을 따른다 궁예도 마지 못하여 술을 드니 모시고 앉은 사내 영인과 계집 영인이 새로운 곡조를 아랜다 주객이 바뀌어 원해가 도리어 궁예에게 술을 권하여 궁예가 술 취하기를 재촉하니 궁예도 한 잔 두 잔 마시는 술에 적이 마음이 풀려 영인이 곡조를 아래는 대로 혹은 칭찬하고 혹은 무릎을 친다 이때 통인이 들어와 대장군 마맞게 아래오 시방 흑다리 사상에게서 병부가 들어왔소 하고 아랜다 아래던 곡조는 뚝 끊었다 궁예는 손에 들었던 잔을 내려놓으며 들라하여라 하고 풍부를 내린다 원해는 무슨 일이 생겨서 마침 좋은 기회를 놓치지나 아니하는가 하고 마음에 근심되었으나 그런 빛을 낯세게 내지도 아니하고 태연이 취한 모양을 하고 앉았다 얼마 아니하여 통인이 문을 열매 군사 두 사람이 문 밖에서 허리를 굽히고 가죽에 싼 병부를 받들어 들인다 궁예는 통인의 손에서 그 병부를 받아 안상에 놓고 무슨 사고가 있느냐 아래 봐라 하고 분부하였다 두 군사는 다시 허리를 굽히며 여기 젊은 선비 두 사람이 왔사온데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사옵고 대장군 마마께 현신으로 아랜다 옵니다 하고 두 군사가 좌우로 갈라서서 길을 여니 청포에 오각권을 쓴 난영과 운영이 들어와 궁예 앞에 합장하고 허리를 굽힌다 인사를 받은 후에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보아하니 젊으신 두 분 선비신데 무슨 일로 이 깊은 밤에 나를 보시려오 하고 공손히 물었다 난영은 아직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볼 때에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곁에 원예가 술이 대치한 듯이 눈을 감고 앉았는 것을 볼 때에 억제할 수 없는 미움을 깨달을 뿐더러 아직도 원예가 마지막 기운으로 궁예를 해야지나 아니할까 하여 염려가 놓이지 아니하였다 궁예는 원예의 품에 독이 묻은 칼이 품어 있는 줄도 모르고 손예는 옛 친구를 대하는 반가운 정밖에 가진 것이 없어 맘을 턱 놓고 앉았다 그러나 옛 벗에게 대한 두터운 정이 배반하는 벗의 독한 칼날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난영은 궁예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며 넌짓 팔을 들어 노래가락으로 성남사 깊은 밤에 헤쳐갔던 사람 아슬라 머나먼 길 어이하여 온다던고 독한 탈 품은 옛 벗을 삼가소서 함이라 하고 머리에 쓴 오각권을 벗어버렸다 그것은 난영이었다 궁예는 깜짝 놀라 벽에 걸린 칼을 벗기기가 바쁘게 칼집을 빼어 던지었다 삼척이나 되는 칼날은 촛불에 번쩍하였다 지금까지 취한체 하고 있던 원예는 금시에 술이 다 깬 듯이 벌떡 일어나며 허리에 꽂았던 한 뼘 넘는 비수를 빼어들었다 비수에서는 독한 자줏빛이 났다 원예는 궁예를 향하여 장군! 그 칼로 난영을 쳐라! 난영이야말로 장군을 죽이러 온 양길의 자객이다! 하였다 궁예는 칼을 빼어들었으나 누구를 칠지를 몰랐다 옛 버신 원예를 배랴 사랑하는 아름다운 난영을 배랴 이때 운영이 두 팔을 벌리고 원예의 앞을 막아서며 원예의 칼은 독이 발린 칼 장군 마마의 목숨을 겨누는 칼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원예는 한 팔로 운영을 떠밀고 비수를 궁예에게 던졌다 칼날이 궁예의 가슴을 향하고 날아갔다 운영의 몸이 번뜻하더니 원예의 던진 칼이 운영의 가슴에 꽃이었다 원예는 자기가 던진 칼이 운영을 찌르고 만 것을 보고 허리에 찼던 환도를 빼어들었다 그러나 원예의 다리는 벌벌 떨리고 몸은 좌우로 흔들렸다 궁예는 눈을 부릅떠 원예를 노려보며 이놈 원예야 원예야 또 무슨 면목이 있어 칼을 빼어 나를 겨누느냐 이 사람의 껍데기를 쓴 짐승놈아 조금이라도 사람의 맘이 있거든 네 손에 빼어든 칼로 개만도 못한 네 모가지를 찍어라 하였다 원예는 물먹는 고기 모양으로 입만 넓적넓적하고 아무 말이 없더니 전신의 맥이 풀리는 듯이 칼든 팔을 툭 떨어뜨린다 칼이 싸르릉하는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원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어깨를 축 떨어뜨리며 궁예야 네 맘대로 해라 하고는 털썩 주저앉는다 궁예의 코에서는 불길이 확확 뿜고 눈에서는 한 줄기 번개가 번쩍거렸다 그 가슴은 폭풍을 받는 듯한 모양으로 불룩거리고 숨소리에 창이 떨리는 듯하고 그의 너슬러슬한 머리 털억은 오리오리 불길이 되어 마치 부동 명왕 같았다 궁예는 참을 대로 참을 수 없는 듯이 원예의 곁으로 달려가서 칼을 높이 원예의 머리 위에 들었다 원예는 들은 칼을 보고 칼을 맞으려는 듯이 두 팔을 머리 위에 들며 죽여라 하고 떨리는 소리로 부른다 궁예는 원예를 내려다보다가 한 번 픽 웃고 들었던 칼을 내리더니 곁에 쓰러진 운영의 가슴에서 칼을 뽑아 원예의 눈앞에 바싹 대며 받아라 한 번 더 이 칼로 나를 죽여보아라 하고 칼을 원예의 앞에 던지고 태연히 돌아서서 제자리로 와 앉는다 원예는 자기의 무릎 앞에 떨어진 피 묻은 칼을 본다 그 자루는 자기가 궁예를 대하여 술을 마시며 만지작 만지작 하던 자루다 그런데 그 칼이 이제는 날카로운 끝을 자기에게 향하고 방바닥에 떨어져서 아직도 피에 배부르지 못한 듯이 번쩍번쩍 하고 있다 원예가 칼을 들여다보고 앉았는 양을 보고 얼른 그 앞으로 달려가 그 칼을 집어들며 살아서 돌아가는 이보다 죽어서 못 돌아가는 것이 더욱 충신이라고 내가 미륵당 앞에서 말하였소 당신도 소원대로 충신이 되는 것이 좋고 나도 남편과 운영의 원수를 갚는 것이 좋으니 운영의 피는 원예 대사의 피로 씻어야만 하겠소 하고 비수를 넌지 틀어 끝을 원예의 가슴을 향하고 내려박았다 원예는 흠칫 몸을 피하려 하였으나 칼은 보기 좋게 원예의 적 가슴에 박혔다 원예는 물에 빠진 사람 모양으로 두 손으로 허공을 잡아당기다가 난영을 노려보며 모로 쓰러졌다 배반 어디매로 가노 쇠두래로 가네 무엇하러 가노 쇠두래나 신내뻘에 대궐 역사 모르나 이러한 동요가 돌아다닌 것은 임술련부터다 각정에서 목수, 미장이, 대장장이, 세김장이 환장인은 말할 것도 없고 힘께나 쓸 장정들은 혹은 부역으로 혹은 돈벌이로 쇠두래로 모여들었다 궁예는 솔메에서 왕이 되어 천하의 절반을 호령하게 되며 솔메 서울을 너무 좁다 하여 대하손 왕건을 들어 백만 호라도 능히 용납하고도 남을 쇠두래에 새 서울을 세우기로 하고 스물다섯 달에 우물이 콸콸 솟는 신내벌에 집재 같은 바위와 아름들이 제목을 실어드리고 서울보다도 크고 좋고 당나라 장안보다도 크고 좋은 서울을 이륙하기로 하였다 대골과 각 마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물 정자로 바둑판 모양으로 뚫린 808 거리라는 골목에 모든 전방과 은장방, 대장간, 주막집, 술집 아울러 모두 헐썩헐썩 드높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사방, 심리, 장안에 초갓집 한 채도 보이지 않게 만들고 한가운데 큰 절이 있어 큰 종을 달고 팔방에 작은 절 여덟이 있어 큰 절에서 큰 종을 칠 양이면 작은 여덟 절에서 작은 여덟 종을 치되 장단 맞추어 고조 맞추어 울게 하고 신내에 맑은 물을 서울로 끌어들여 곳곳이 못을 만들고 못 속에서는 연을 심고 목 하에는 각색 화초와 나무를 심어 여름이 되면 꽃향기와 새소리가 아미타경에 있는 서방 정토와 같게 하였다 을충년 4월 8일 궁예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솔매 옛 서울을 떠나 쇠두레 새 서울에 들어올 때는 그 위에 엄숙함과 노부의 휘황찬란함이 비길 곳이 없었다 대체 이북은 모두 마진나라 임금 궁예대왕의 땅이다 대동강가에 한참 설레던 홍의적 황의적도 궁예 위엄에 눌려 항복을 하고 궁예에게 충성을 보이는 표로 홍의와 황의를 입은 채로 궁예왕이 새 서울로 오는 길을 닦았다 궁예의 노부가 지나가는 길에 남녀 노소, 묻 백성들은 미륵불의 환신이신 새 임금을 한 번만 보아지라고 밥을 싸가지고 길가에 나와 엎드려 거동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심리에 닿은 일행의 이 끝이 저편에 번뜻 보일 때에 백성들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염불하기를 시작하여 행렬의 저 끝이 까맣게 지나간 뒤에야 고개를 쳐들어 멀리 바라보고 다시 합장하고 다시 예찬하였다 그래서 백성 중에 정말 왕의 위의를 본 이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저마다 왕을 보았다 하여 혹은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 거기서 서광이 바라여 눈이 보시더라 하고 혹은 전신이 불길 속에 있어 둥그레한 얼굴이 화경 같더라 하고 혹은 눈을 감고 보면 빛나는 왕의 모양이 보여도 눈을 뜨고 보면 눈이 부셔 안 보였다고도 하였다 부처님이 우리 임금이 되셨다 하여 늙은 어른들은 수위에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왕이 지나간 길을 바라보고 나미아미 탑을 미륵존부를 불렀다 푸른 풀 푸른 나뭇잎 그 속에서 노래하는 새며 파랗게 맑은 하늘에 떠도는 구름까지 어느 것이 태평 기상한 힘이 없었다 천년 옛 나라인 신라와 옛날 백제 땅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진원의 후백제 따위는 어느 구석에 있는 둥 많은 둥 하였다 궁의 왕이 신내뻘 새 서울에 들어가는 날 을충년 4월 초파일은 이 세상에서는 전에 있어 본 일도 없고 다시 있을 것 같지도 아니한 큰 명절이었다 이날의 하늘은 더욱 높고 더욱 맑고 쇠둘의 넓은 벌에 부는 바람은 이상한 잎사귀를 나붓기어 궁의 연합해 예배를 시키는 듯 하였다 신내뻘 새 서울에는 집집의 처마 끝에 솔가지와 꽃을 꽂고 길에는 황금가루 같은 황토를 깔고 옆걸음에 하나씩 스무걸음에 하나씩 큰 길을 세우고 가운데 큰 절과 팔방의 여덟 절에서 일시에 꽁 땡 하고 고저 맞춰 새북을 울리고 왕이 지나가는 길에는 묵묵히 착가사 장사만 중두리 목탁과 쇠를 치며 길게 높게 범패를 부른다 그러나 온 서울은 조용하여 강아지 새끼 하나 어른거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길가 황토 위에 엎드려 새로 도읍하시는 부처님이요 상감님을 맞이하였다 궁에는 덩그럽게 높은 연 위에서 새로 이루어진 길 좌우에 푸복한 백성의 무리를 굽어보며 마음이 흡족하여 웃었다 그리고 목목이 동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범패를 부르는 곳을 당할 때마다 잠깐 멈추고 합장하여 연부를 하고 그런 뒤에 다시 연을 몰았다 모든 것이 다 왕의 뜻에 흡족하였다 오 어지간하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이로부터는 신라와 후백제를 합하여 삼국을 통일하고 그런 뒤에는 당나라를 들이쳐 당나라 황제로 하여금 신냇벌의 조공을 오게 하리라 오 꼭 그러하리라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왕의 뒤에 오는 이는 궁의 왕로 강양 부인 난영이다 황포 금관에 홍띠를 띈 난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고 이 세상 사람 같지는 아니하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었다 왕우는 묵묵히 홍일산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합장 예배하는 여승들을 볼 때마다 잠깐 고개를 숙인다 그 뒤에 정광, 신혼, 원보, 원종, 대상, 왕건이 모양으로 문무백관이 각각 작품 따라 혹은 홍의, 혹은 자의, 혹은 청의를 입고 호를 들고 칼을 차고 혹은 초원을 타고 따라온다 나무미륥존불 나무미륥하신 마진대왕 하고 수십 명 수백 명 백성들이 일시에 소리를 내어 부르는 곳도 있어 이 모양으로 몇 구비를 지나 다리를 건너 몇 대문을 지나 아홉 겹 구름어리 온 만세궁 대골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다 궁의 왕 뜻에 맞았다 특별히 만세전 기둥을 쇠로 한 것이 맘에 흡족하여 왕건을 돌아보며 쇠 기둥은 몇 천년이나 갈까 하고 물었다 왕건은 허리를 굽혀 공손히 좀만 안 나면 만년은 간다 하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궁에는 웃으며 까마귀 머리가 새고 기둥에 조미나기까지 짐의 나라는 전지 무궁하리라 하고 좌우를 돌아보았다 좌우에 모시었던 문무백관들도 일제히 허리를 굽혀 우리 임금 만세 하고 소리를 질러 송축하고 그 끝에 풍악이 일어나고 범패가 울려오고 만세 만세라 하고 군사들이 우렁찬 노래가 대골 쇠 기둥을 흔드는 듯 하였다 그날 밤에 신네뻘은 온통 꽃밭이 되었다 큰 집에는 큰 등을 달고 작은 집에는 작은 등을 달고 아홉 절의 큰 쇠북 작은 쇠북이 실세 없이 울렸다 미루풀이 세상의 이마였으니 이로부터 세상은 만년 태평하리라고 백성들은 기뻐 뛰었다 궁의 왕은 가양 왕후 나년과 같이 가까운 사신들을 데리고 하늘에 닿은 듯한 만세루 위에 높이 앉아 만백성의 불바다 꽃바다 속에서 기뻐 뛰며 우리 임금 만세야 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빙글에 웃었다 흥이 끝없이 오르매 왕은 왕후를 돌아보며 노래하기를 청하였다 왕의 청혼을 무리치지 아니하고 나년은 일어나 노래를 부른다 쇠 기둥 존모근들 구리 기둥 없소리까 구리를 곧 믿어도 금 기둥이 있사오니 금 기둥 억정만세에 무량수를 하옵소서 왕후 나년의 노래는 이 기쁜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왕도 무릎을 치며 기뻐하고 모신 신하들도 고개를 숙여 왕후의 노래를 칭찬하는 뜻을 표하였다 이때 사신들 중에서 원종이 나서며 굴모 마마 깨워서 노래를 부르시오니 신도 한 노래를 부르려 하오나 상간마마 뜻에 어떠하실론지요 한다 원종은 신홍이 죽은 뒤에 동소로 표박하다가 궁예에게로 왔다 궁예는 원종이 에노로 더불어 신홍의 원수를 갚으려고 몇 번이나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패하여 죽을 자리에 빠졌던 줄을 알므로 원종이를 높은 표술로서 맞아들였다 원종의 말을 듣고 궁예는 무릎을 치며 좋은 말이요 종신의 노래는 하늘도 감동하려든 하고 노래하기를 재촉하였다 원종은 허연 수염을 바람에 흩날리며 금기둥 구리기둥 모두 다 믿으리라 존먹는 쇠기둥은 밑길은 하렴만은 진실로 못 믿을 것이 미움인가 하노라 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부른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하였다 왕도 얼굴에 흐린 빛이 돌고 왕우도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자리에 수참한 빛이 돌 때 왕건이 일어나 허리에 찬 칼을 쑥 빼어들고 못 믿을 마음이란 이 칼로 보이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죽사와도 임 배반하는 마음이란 이 칼로서 보이리라 하였다 왕건의 목소리는 큰 종소리와 같고 그 기상은 만자를 내려 누를 듯 하였다 이 칼로서 보이리라 할 때 왕건의 두 눈에서는 번개가 번쩍하였다 노래가 끝남에 왕은 옥자에서 일어나 왕건의 곁으로 가서 그 손을 잡으며 왕건아 너는 나라의 금기둥이로다 네 아비 20년 전 나를 돕더니 너 또한 나의 기둥이 되었구나 하고 경문대왕 국상 때에 왕룡이 자기를 위하여 싸우던 일을 다시금 생각하고 감격하여 왕건의 손을 만지고 등을 만지었다 이로부터 궁예왕이 왕건을 믿는 마음은 더욱 깊어져 대소사를 물러나고 어려운 일은 모두 왕건에게 맡기게 되고 왕건은 어느 때에나 임의로 권레에 들어오는 특권을 주었다 원종과 신원은 왕건이 비범한 인물인 것으로는 궁예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 하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은 듯함을 알아보고 몇 번 궁예왕에게 그러한 뜻을 비치었으나 궁예는 고개를 흔들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날 밤이 지나간 후로 만사는 다 궁예의 뜻대로만 되는 듯 하였다 대제 이북은 궁예의 판도에 들어오고 당나라가 망함에 우리나라 이북의 국경에도 아무 일이 없었고 해마다 우순 풍조하여 오곡이 풍등하고 민간에는 아무 질고도 없으며 마소와 닭과 돼지까지도 알을 낳는 대로 까고 새끼는 치는 대로 길렀다 강마다 물이 철철 흐르고 산마다 들마다 꽃에서는 향기가 나고 입에서는 기름이 돌았다 신라는 세제 앞에 쪼그리고 있어 겨우 명맥을 보존할 뿐이오 진어는 곰나루 이남에 박혀 감히 궁예를 건드리지 못하였다 천하는 다시 새 나라로 갈리어 한참 동안 사방에 일이 없었다 궁예 왕은 국호를 태봉이라 고치고 연호를 수덕 만세라 고치어 천하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임금이 되고 또 자칭 미륵불의 화신이라 하여 금후 오만년 억조창생을 교화할 부처님으로 자처하였다 비록 곁에 신라와 후백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다름없이 생각하였고 처음에는 아주 둘을 다 없애버리고 천하를 통일하려 하였으나 신라 왕도 한 해에 몇 번씩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 후백제 왕 진원도 겉으로는 궁예를 사형으로 대우하여 궁예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하기 때문에 궁예는 신라나 후백제가 배반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동안 가만히 내버려두되 수종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천자가 되어 신라와 후백제 위에 군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만일 신라가 궁예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있다든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소문만 들리더라도 궁예는 군사를 바라여 신라의 변경에 진입하였다 그러하면 신라는 겁이 나서 곧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기를 빌었다 실상 궁예는 신라를 밉게 생각하였다 진성여왕이 양위를 하고 효공왕이 들어서자 왕후의 아버지 되는 예검이 권세를 잡아 치원이 세웠던 정책을 무너뜨리고 강교한 수단으로 혹은 진원을 끌어 궁예를 막으려 하였다 치원은 기울어진 나라를 회복하려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줄을 알고 가만히 몸을 빼어 해인사로 달아나 풍얼로 벗을 삼아 세상에 대한 모든 뜻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몸을 외로운 구름장에 비겨 고운이라고 스스로 불렀다 치원이 물러난 뒤에는 조종에는 권세에만 아첨하고 음란한 쾌락만 좋아하는 신하들이 모였다 나라야 흥하거나 망하거나 자기에게 높은 벼슬이나 시키고 어찌하여서든지 재물이나 모아서 제 실속만 차리려는 사람들뿐이다 궁예의 세력이 큰 듯한 때에는 궁예 편으로 망을 보내고 그와 반대로 진원의 편이 강성한 듯한 때에는 진원에게로 끌려 마치 줄 타는 광대 모양으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내 몸 하나만 무사히 건너가려고 눈이 빨게 덤비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조종에는 궁예 편과 진원 편이 갈려 서로 물고 씹고 죽이고 죽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정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조종에서는 궁예와 진원에게 대한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궁예는 몇 번 진원과 싸웠다 효공왕 14년에 진원의 보병 사청과 궁예의 수군과의 싸움 같은 것은 그 중에 큰 싸움이었다 그러나 궁예와 진원이 한 번씩 싸울 때마다 신라의 강역은 날로 줄어들었다 효공왕 8년에는 폐강도 10여 고울을 궁예에게 빼앗기고 동구년 8월에는 대제 동북을 빼앗기고 동 11년에는 진원에게 일성군 2남 10여 고울을 빼앗기고 동 13년에는 궁예의 수군에게 보배섬 고이섬을 빼앗기고 이 모양으로 조종에 한 번 정변이 있으면 반드시 혹은 궁예에게 혹은 진원에게 5고울 10고울씩 빼앗겼다 궁예는 처음에는 그 노이되는 진성여왕과 치원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고 신라를 보존하기로 힘을 썼다 그래서 진원도 감히 신라를 건드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종이 여러 번 궁예를 속임해 궁예의 신라를 미워하는 마음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신라 조종에서는 시중 효종은 진원패여 일길손 현승은 궁예패여 상대 등 김성은 효공왕의 국구대는 예겸의 사위여 왕과도 동서로 역시 진원에 가까운 요리로 가고 조리로 갔다 하는 패이였다 궁예가 신라대관들에게 인심을 잃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궁예가 충직하기 때문이다 혹 궁예의 뜻을 사려고 조종에서 궁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꾀를 한다는 비밀을 가지고 궁예에게로 가면 궁예는 말도 다 듣지 아니하고 요 반복무쌍한 놈 같으니 그래 니 임금의 녹을 먹고 살아온 놈이 은혜를 몰라보고 도리어 배반을 해? 신라 임금을 배반한 창자가 나를 또 배반하지 아니할까? 너 같은 놈이 있으면 일월이 무강하고 풍우가 불순한 법이야 이놈 내 널 버이리라 하고 애걸복걸하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당장의 머리를 배버린다 궁예는 원혜를 미워하는 모양으로 모든 제 임금 배반하는 놈을 미워하였다 그는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려 닭의 알도 다치지 못하게 하면서도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죽였다 거미와 의리를 배반하는 놈은 죽여 씨를 없이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궁예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조정의 대관들은 궁예를 무서워하거나 미워하였다 오직 일길손 현승은 궁예가 싸울 때에는 사정없이 싸우면서도 조정에 돌아와서는 신라의 친구가 되고 도움이 될 사람은 궁예인 것을 힘써 주장하였다 의리 없는 놈의 친구 되기보다 의리 있는 놈의 원수 되는 것이 안전하다 의리 없는 친구는 언제 배반하여 나를 해치는지를 몰라도 의리 있는 원수는 내가 의리를 지키는 동안 내 의리를 알아준다 하여 현승은 몇 번인지 수 모르게 궁예를 지나고 진언을 물리친다는 설을 주장하여 의리 있는 궁예를 믿는 것이 의리 모르는 진언을 믿느니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승의 말을 듣는 이는 적고 다만 흥! 궁예신복! 하고 현승을 비웃고 시기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리하는 동안에 어찌하다가 진언의 맘을 사게 된 효정의 세력은 날로 높아져서 시중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현승은 개밥의 도토리 모양으로 강권마다 배척을 받게 되었다 오직 궁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현승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 현승은 아슬라성에서 잠깐 한 번 대한 이후로는 궁예를 만난 일도 없고 궁예계의 비밀이 서신 왕복하여 본 일도 없다 그는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충심으로 궁예와 친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현승과 같이 진실로 나라를 근심하는 자로는 오직 대신 은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강직한 것으로 불의를 미워하는 것으로 조정의 미움을 받는 것을 이용하는 이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진원이오 또 한 사람은 궁예의 앞에 대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왕건이다 왕건은 신라 조정에 싫어하는 모든 것을 궁예에게 돌리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재주가 있었다 신라의 여러 고우를 칠 때에도 왕건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갔지만은 용하게 신라 조정의 신임을 샀었다 이러하는 동안에 효공왕은 빈 그릇만 붙들고 앉아서 계집에 혹하여 정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에도 어디서 낫고 모르는 요망한 계집을 들여 대골 안에 음탕한 일이 그칠 날이 없음에 대신 은영은 여러 번 가나다 못하여 그 계집을 잡아 죽여버리고 그러는 동안에 효공왕도 승하하고 그 기회를 타서 효공왕의 극구이던 예겸은 자기 아들 경훈으로 왕위를 잇게 하고 자기가 섭정 모양으로 모든 정권을 희롱하였다 이렇게 됨에 국정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쓸만한 사람은 다 물러가 4월에 서리가 온다 사흘 동안이나 찬폰물이 동해물과 서로 마주치어 물결이 200척이나 일어서서 육지로 달려들어와 전지를 씻어 나간다 땅 속의 겨울에 우렴을 한다 태백성이 달을 범한다 가지각색 흉조가 있어 인심이 물끌듯 하였다 신덕왕이 승하하시고 태자승영이 역시 예겸의 손으로 옹립되어 왕이 되시니 이는 경명왕이시다 경명왕이 섬에 예겸은 80이 넘는 노인이 엄마는 아직도 정권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경명왕이 아우 예겸의 둘째 손자여 아직 스무살도 다 되지 못한 위용으로 상대 등을 삼고 올해 시중으로 있던 이손 효종이 진원과 너무 가까운 것을 시기하여 그를 내어 쫓고 사위대는 대하손 유렴이라는 숭맥으로 시중을 삼았다 이리하여 신라의 조정은 예겸의 조정이 되어버리고 일국 정사는 예겸의 사랑에서 다 나오게 되었다 예겸의 족속이면 낫거나 못낫거나 다 이손이요 급손이요 아무리 병신이라도 대하손 하나는 얻어하였다 장한 백성들은 예겸집 개나 고양이까지도 이손이라고 부르고 아손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한 사람이 셋이 있다 하나는 현승이요 하나는 왕의 첩을 잡아 죽이고 종족을 감추어 산속으로 돌아다니는 은영이요 또 하나는 전시중 효종의 손자되는 충이다 충은 장차 마의 퇴자가 될 사람이다 충은 아직 나이 이십도 못되었건만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항상 마음의 미분관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끔 그 조부와 다투었다 어려서부터 치원을 사모하여 그의 글을 즐겨 읽고 조부 효종이 진원의 수족이 되어 나라를 파는 것을 분개하였다 가끔 홀로 달밤의 후원에서 칼을 빼어 두르며 조종의 간신들을 한 칼로 보이고서 기운 나라를 반석같이 하구지고 놀다려 큰일 말하리 눈물 겨워하노라 하는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조부는 이미 늙었을 뿐더러 썩은 마음이 바로 서기 어렵고 아버지는 부는 무무불가로 조부의 덕에 얻은 벼슬을 가지고 동풍이 불면 동으로 석풍이 불면 서로 바람 따라 기울어지는 사람이었다 이 놈아 이 어지러운 세상에 왜 가장 고든 채하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말만 하느냐 대하장강에 일목이 난지라 그저 남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 모양으로 비분 감기하는 아들 충을 훈계하였다 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굴공부도 상당히 하고 세상 물정을 멀겋게 알 것만은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되는대로 살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효종도 아들 부를 옳게 여기고 손자 충을 집안 망할 놈이라고 책망하였다 집에 자기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충은 이리저리로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보았다 혹은 조부의 사람을 기회 있는 대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어디를 찾아가든지 배반이 낭자하고 풍악이 질탕할 뿐이오 하나도 우국 개세하는 뜻을 품은 자는 없는 듯하였다 그러한 자리를 당할 때마다 충은 국가가 위태하거늘 높은 벼슬을 가지고 음탕한 일만 삼느냐고 꾸짖고 세상이 다 흐리기를 나 홀로 말단 말인가 세상이 다 어린 적에 홀로 깨미 서른지고 못 놀아 명라수 어디 매냐 충은 따라갈 거나 하는 노래를 아니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충을 철없는 녀석 하고 비웃었다 그러다가 경명왕이 들어서고 전내 나는 위용이 상대등이 되고 숙맥 불변하는 유렴이 시중이 되어 예겸이 국정을 농락하게 되니 충은 더욱 비분함을 맞이 못하여 일길손 현승을 찾아가 죽을 때가 오지 아니하였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충의 의복은 남노하고 용모는 미친 사람과 같았다 현승은 회개한 충의 모양을 이윽히 보았다 대개 충은 자기를 원수로 하는 효종의 손자인 까닭이다 충은 현승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전시중 효종의 손자요 내 조부와 대감과 원수인 줄도 하오 그렇지만 나는 내 조부를 미워하고 대감을 존경하오 대감은 일점 충의지심을 품은 줄을 아는 까닭이오 천년 사직이 예겸의 손으로 기울어질 때 대감 한 분은 충의의 피를 흘릴 생각을 가지었으리라 믿소 그런데 아직도 가만히 계신 것을 보니 대감도 썩지 아니하는가 하여 죽을 날이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말이오 하고 문을 닫히고 나가버리고 말았다 현승은 마침내 일어날 결심을 하였다 경명왕 2년 2월 초하룻날 미명에 현승은 부하에 있는 군사 천명을 풀어 반으로 대고를 엄습하고 반으로 예겸의 집을 애워 쌌다 현승은 몸소 말에 올라 예겸의 집으로 달려들어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한 예겸을 끌어내어 목을 베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겸의 집에 있던 식구를 모조리 도륙하여 버렸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몰아 대골로 향하여 오는 길에 현승의 탄말이 무엇에 놀래었는지 다리에서 거꾸로 떨어지어 현승은 다리를 상한 채로 관군에게 붙들려 종로에 효수를 당하였다 현승이 효수를 당한 날 밤에 어떤 노승 하나가 들어와 현승의 머리를 안고 달아났다 장한 백성들은 그것이 은영이라 하여 모두 울었다 현승마저 죽으니 신라 조정에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현승이 죽고 또 현승의 머리가 없어짐에 조정에서는 현승의 삼족을 멸하고 집터에 못을 파고 평소에 현승과 가까이 하던 모든 사람을 모조리 잡아 죽이었다 사흘 동안 현승으로 하여 죽은 사람이 277이라고 한다 그 중에는 80이 넘은 노인도 있고 점목이 어린 것들도 있었다 이것은 신홍 때보다 더욱 악착스러워 백성들은 낮을 찌푸렸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할 리는 없었다 이때 서울에는 이상한 풍설이 돌았다 그것은 궁의 왕이 현승을 시켜서 모반을 하게 한 것이란 말이다 이 풍설은 출처는 알 수 없으나 현승을 미워하는 패와 진원패에게 대단히 유리한 풍설임으로 풍설은 점점 참인듯이 되었다 현승에게 동정하던 백성들도 이 말을 듣고는 현승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풍설이 돌게 한 근원이 왕건인 줄 아는 이는 없었다 왕건은 기회 있을 때마다 궁예가 서울을 도륙하려는 흉악한 마음을 품어 여러 번 군사를 움직이려 하였으나 자기가 옳지 못함을 말하여 중지시켰다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 신라 조정에 자기의 인심을 사왔다 이번 일길손 현승이 모반을 한 것도 궁예가 시킨 것이라 함이 이런 데서 나온 풍설이 분명하다 게다가 궁예 왕은 나이가 많아 갈수록 정사의 뜻이 없을 뿐더러 일찍 양길의 군사에게 머리를 철태로 맞은 것이 때때로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지며 그때 말이 살에 맞아 꺾으러질 때 상한 다리가 해마다 그때가 되면 아프던 것이 근년에 와서는 무시로 아파서 고통하는 날이 많으며 그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여 중의 옷을 입고 불경을 외우고 연불이나 하기를 일삼는다 하며 심지어 궁예가 반은 미쳤다는 풍설까지 돌아다녔다 이렇게 궁예에게 좋지 못한 소문이 돌아갈수록 한층씩 더욱 명성이 높아지는 이는 왕건이다 궁예 왕은 이름뿐이지 실상은 왕건이가 왕이라는 걸 하는 말이 장안의 돌아다님에 왕건이야말로 장차 크게 소리칠 인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진언도 점점 육십이 가까워 옛날 얘기가 줄고 주색과 풍류로 이를 삼으니 신라 조정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궁예보다도 진언보다도 도리어 지금까지 성명도 없던 왕건이었다 신라 서울에 돌아다니는 말은 아주 터무니없는 허전은 아니었다 오십이 넘으면서부터 궁예는 양길의 군사에게 머리를 맞은 것이 빌미가 되어 가끔 두통이 나고 정신이 아뜩아뜩함을 깨달아 아무쪼록 높은 데 오르거나 말을 타기를 피하였고 그때 상한 다리도 가끔 저리고 쑤시어서 심히 괴로웠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러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효염도 없었다 속에는 천하를 호령할 만한 패기가 있으나 몸이 점점 수약하여감을 볼 때에 궁예는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더욱이 궁예 왕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왕후 난영이다 난영도 나이 사십이 넘었건만은 그는 더욱 젊어가고 더욱 아름다워 가는 듯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뽀얗게 피어오르는 백년아와 같이 아름다웠다 얼굴과 몸에 어린 태가 빠질수록 도리어 더욱 아름다운 듯하였다 두 귀 밑에 굽달한 센터럭이 히끗히끗하고 움쑥 들어간 두 뺨에 칼로 그은 자국 같은 주름이 한 번 잡힌 대로 아무리 펴려도 펴지질 아니하고 게다가 병신된 눈은 갈수록 더욱 쑥 들어가고 살빛조차 꺼멓게 되어가는 자기가 꽃 같은 난영을 바라볼 때에는 부끄러움과 질투와 슬픔이 섞어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낀다 삼십세를 넘긴 사람이 드문 경문왕의 혈 속으로 궁양은 뛰어나게 오래 산 세미엄마는 내세하기로는 오십칠세에 칠십이 가까운 사람 같았다 왕후가 다가와 보고 반기는 듯이 웃을 때에도 괴로웠고 시무룩한 때에도 괴로웠다 왕후를 대하는 것이 괴로웠다 그러나 안 대하느니만큼 또 괴로웠다 내가 왜 이렇게 늙노 하고 궁양은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에 가끔 탄식하였다 왕은 쑤시는 다리를 끌고 시녀에게 부액을 받아 횡덩그러한 대골 안으로 거닐면서 아직 송진 냄새도 다 가시지 아니한 아름드리 기둥을 보고 아직도 싱싱한 쇠 기둥을 본다 기둥에는 좀도 안이 나고 썩지도 아니하였건만은 자기의 몸은 나날이 좀이 먹어가고 썩어가는 것이 슬펐다 봄철 꽃이 무르녹게 핀 때에 어원으로 거닐며 꽃들의 아름다운 빛과 향기도 자기의 것은 아닌 듯하여 슬펐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보지 말리라 하여 왕은 안방에 가만히 숨는다 그러나 몸을 따라 늙지 아니하는 마음은 젊은 때와 다름없이 소리를 치고 날뛴다 그럴 때의 궁예는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는 마치 가두어놓은 호랑이 소리와 같이 크나큰 대골을 드르르 울린다 이 소리 때문에 왕와 시녀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다 알므로 음음 또? 하고 싱긋 웃어버린다 지금도 깊은 밤 고요한 때에 궁예왕이 소리를 지르면 권레에서 자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무서운 꿈을 꾸고 난 사람들 모양으로 잔 땀을 흘린다 궁예왕을 이렇게 갑자기 말 못되게 노세하게 한다는 한 원인이 있다 왕이 신세 되던 해에 왕의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 선객 하나가 있었다 이 선객은 조용히 왕을 보고 천일 동안 매일 수천여를 보시면 모든 병이 물러가고 몸이 금강불개가 되어 장생불사하옵나이다 하고 아래였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그날부터 시작하여 매일 천여 하나씩을 들여다가 같이 잤다 아무리 왕의 위력이라도 날마다 수천여 하나씩을 들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엄마는 왕은 몸이 건강하여 질 욕심으로 또 장생불사할 욕심으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천여를 불러들였다 이리하여 가까스로 천일을 채우기는 채웠으나 병이 없어지기는 커녕 도리어 갑자기 더 늙어지고 말라서 서너 달 동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다 천여 천명 때문에 받은 해가 다만 왕의 몸이 약하여진 것뿐만이 아니었다 왕은 이 때문에 민간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고 정사는 돌아보지 아니하여 모든 정권이 왕건의 손에만 돌아가게 되었고 부처님이라는 위신이 떨어지게 되었고 구고에 돈이 마르고 또 왕 밑에 있는 대관들도 공해왕의 본을 받아 음란을 일삼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공해왕에게 더욱 중대한 일이 그동안에 생겼다 3년 동안이나 왕이 왕후를 돌아보지 않는 동안에 왕후는 왕을 원망하고 슬퍼하다가 마침내 왕건에게 몸을 허락하게 된 것이다 왕이 천여 천명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왕후는 적막하고 애타는 회포를 오직 왕건을 향하여 말하였다 왕건밖에 무시로 권레에 출입함을 허한 남자는 없는 까닭이다 왕후는 차차 밤에도 왕건을 청하여 들여 하소연을 하게 되고 늦도록 붙들게 되고 마침내 한자리에 자는 몸이 되었다 한 번 깨뜨린 정조는 다시 주워 모으지 못한다 사흘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마침내 날마다 만나게 되고 초저녁에 한자리에 누워 해가 늦게야 서로 일어나는 몸이 되었다 난영에게는 처음에는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었으나 얼마 아니하여 그러한 생각은 모두 없어지고 제 봉춘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았다 늙고 병든 남편에게서 봤던 숨은 불만을 젊고 잘난 왕건에게서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왕후 미안하오 하고 궁의 왕이 며칠에 한 번씩 난영에게 미안한 뜻을 표할 때 처음엔 울며 원망하는 빛을 보였지만은 왕건에게서 전에 못 보던 쾌락을 맛보게 된 뒤에는 내 걱정은 마시고 어서 병만 나세요 하고 가장 친절하게 왕께 대답하였다 말로만 그러할 뿐더러 난영은 몸소 사람을 시켜 처녀를 구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도록 힘을 썼다 그리고 왕이 날로 쇠약하여 가는 것을 볼 때 난영은 내심으로 일종의 기쁨을 깨닫고 천명을 채운 호라면 죽겠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러나 왕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왕후를 믿고 사랑하고 그 때문에 잠시도 미안한 생각을 그친 적이 없었다 왕후와 왕건과의 추한 관계는 세상에 소문이 아니 날 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궐 내에서 궁녀들 사이에 속삭이던 이야기거리가 되고 얼마 아니하여서는 신내벌 백성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이 궁의 왕의 귀에 들어갈 리는 없었다 만일 신원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반드시 궁의 왕을 가나여 천명 천녀라는 무서운 일도 아니하게 하였을 것이오 왕후와 왕건과의 관계도 말하였을 것이지만 신원이 죽은 뒤에는 누가 궁의 왕을 위하여 무서운 말을 하랴 의리도 은혜도 모르고 오직 세력만 따르는 인심은 인제와서는 궁의 왕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보다 왕건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을 이롭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는가 궁의는 이름만 왕이지 정말 왕은 왕건이요 이라는 신라 서울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결코 터무니없는 헛소문은 아니다 기쁨의 꽃은 안이 피고 떨어지는 일이 있지만은 슬픔의 꽃은 어느 틈에라도 한 번은 피고야만다 모든 죄는 반드시 피를 보고야 말고 죄의 열매는 반드시 죄의 씨를 뿌린 자의 손으로 거두게 된다 궁의 왕은 침실에서 혼자 누워 자다가 무슨 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왕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가 없었다 6월 초승에 비오다 쉰 끝에 잠깐 나온 달이 왕의 창에 비친다 왕의 머릿속에는 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어려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모래판에서 놀던 생각이며 세달사에서 밤에 몰래 빠져나오던 생각이며 북원 생각이며 왕은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려 하였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허수아비가 보였다 그 허수아비 중에는 아름다운 왕우의 모양이 보인다 난영은 그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어떤 남자에게 안기어 아양을 부린다 아,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왕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난영을 의심할 수 없다 그는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슬라에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였는가 그 후에 궁예가 난영의 아버지 양길과 싸울 때 난영은 울면서 내 마음과 몸과 함께 장군마마께 바치였소 내 아버지를 져야 하겠거든 치시오 나는 아버지와 싸워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지아비가 이기는 것을 기뻐하겠소 다만 나를 보아 아버지의 목숨은 끊지 말고 가고 싶은 대로 돌려보내 주시오 하지 아니하였느냐 생각하면 5, 6년 내로 왕건과 너무 가깝기는 하였다 하고 생각한 때 왕의 눈앞에 왕건은 동탕하고 씩씩한 풍재가 나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주 초라한 모양으로 자기의 애꾸모양이 나선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름 새벽바람에 터지려 하는 연꽃송이 같은 난영이가 나선다 난영의 웃는 눈은 애꾸요 주름 잡힌 자기의 얼굴을 지나 아직도 청춘의 기운이 넘치는 왕건에게로 쏠린다 음,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왕은 손을 내어둘러 앞에 오는 사특한 그림자를 쫓아버린다 그리고 또 잠이 들려 한다 그렇지만은 나는 늙고 병들었다 3년 동안이나 난영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는 생각과 함께 난영은 궁예 앞에 나와서 빈정대는 어조로 마마의 때는 지났소 마마는 침침한 방구석에서 끙끙 앓는 소리나 하고 누웠고 난 젊었소 나는 젊은 사람을 따라가오 하고 한 팔을 들어 왕건의 어깨에 걸고 슬슬 나가버린다 아, 그럴 리가 있나 난영은 왕후요 왕건은 신하가 아니냐 천하 여자를 다 의심하기로 왕후를 의심하랴 천하 사람을 다 의심하기로 왕건의 충성을 의심하랴 하고 왕은 눈을 번쩍 뜬다 창에 비친 달빛은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그물그물하였다가 다시 화나여진다 아, 인생은 괴로움이로구나 하고 궁예는 스스로 한탄한다 일생에 지낸 일을 생각하면 낙이 무엇이던가 왕, 왕은 다 무엇인고 생각하면 왕이 된 뒤에 궁예는 낙을 본 것이 없었다 도리어 세 달 사이에 소호와 함께 토끼 사냥 다닐 때가 컴컴한 일생에 가장 화난 날같이 보였다 자기가 옥자에 높이 앉고 문무백간이 앞에 굴복한 것을 본들 그것이 무엇이랴 장난꾼이 아이놈들끼리 양지 쪽에 모여 앉아서 흑장난하는 것만도 못하지 아니하냐 궁예는 쓰러져가는 초갓집에 때 묻은 옷 입은 부부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웃고 살아가는 양을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헛된 위험을 뽐낼 일도 없고 반란을 두려워할 일도 없다 대문도 있거니와 방문까지 다 열어놓고 자더라도 집 잃은 귀뚜라미밖에 또는 뜻없는 달빛밖에 누가 그들을 엿보랴 사대문을 꽁꽁 닫고 겹겹이 창검짚은 파수병을 세우더라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는 왕의 처지보다 얼마나 편할까 세 달 사이에 가난뱅의 충으로 이 집 처집으로 재올리려 불려다니는 것이 도리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더구나 몸도 늙고 병들었으니 아름다운 처척은 다 무엇이며 금은과 보석으로 아로색인 궁정과 용상은 다 무엇하며 나라는 다 무엇하리 내 몸이 죽은 뒤면 그것은 다 누군지 모르는 남이 아닌가 쇠기둥 쇠기둥 하고 왕은 혼자 웃고 한숨을 쉬었다 어째 내가 죽기를 기다리냐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더라도 내가 일생 정력을 다하여 모아놓은 것 이뤄놓은 것을 벌써 남이 차지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궁예의 앞에는 다시 왕건과 왕후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러할 때 왕은 늙기가 싫고 죽기가 싫었다 왕의 큰 권력과 모든 집과 땅과 군사와 높은 이름과 이것을 다 내어놓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아름다운 난영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왕은 벌떡 일어났다 안 죽는다 안 늙는다 내 속에는 아직도 넘치는 기운이 있다 천하의 가장 높은 임금이 또는 큰일이 남았다 하고 왕은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쇠약한 몸이라 머리는 핑핑 내어두르는 듯하고 다리는 이리저리로 헌놓였다 왕은 비실비실 하다가 한편 벽에 몸을 기대었다 왕의 몸이 벽에 기대는 때 쿵 하는 소리에 겹방에서 자던 시녀들이 잠을 깨어 문 밖에 나와 상감마마 부르시어 계시오 하고 물었다 불을 켜라 하고 왕은 벽에 기댄대로 소리치었다 시녀들은 굵다란 촛불을 들고 들어오다가 왕의 험상스럽게도 여인 얼굴과 벽에 기대어선 꼴을 보고 한걸음 물러섰다 왕은 벽에서 몸을 떼더니 시녀들을 시켜 옷을 입히라 하여 시녀들이 열어놓은 문으로 비실거리며 나간다 시녀들이 놀라서 왕의 뒤를 따랐다 왕은 허둥지둥 마루를 지나 복도를 건너 왕후의 침전으로 향한다 왕은 시각이 바쁘게 난영을 보고 싶은 생각에 거의 미친 듯이 빨리 걸어갔다 촛불든 두 시녀는 좌우로 갈라서서 왕의 앞길을 비치었다 내전 시녀들이 불빛을 보고 놀래어 뛰어나와 왕의 앞길을 막는 것도 뿌리치고 왕은 왕후의 침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마마 마마 하고 불렀다 그 부르는 소리가 어떻게도 다정하고 슬펐던지 곁에 섰던 시녀들은 몸에 소름이 끼쳤다 왕이 돌아가시고 다른 혼이 들어오신 것이 아닌가 하고 시녀는 눈이 동그라여 촛불에 비친 광대뼈 내민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왕의 뺨에는 분명 눈물 흔적이 있었다 왕후의 방 안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왕이 다시 문고리를 당기며 마마 마마 하고 불렀다 시녀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할 뿐이었다 그래도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왕의 눈에서는 번쩍하고 번개뿔이 났다 왕의 몸은 한 번 떨렸다 시녀들은 숨도 못 쉬었다 왕은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 큰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돌적이 아울러 떨어져 나갔다 왕이 종이장 하나 집어던지듯이 떨어진 문을 마룻바닥에 집어던질 때 오지끈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문이 떨어져 나오자 불빛이 방 안에 비치고 그 불빛에는 자리옥 바람으로 섰는 난영과 왕건이 있었다 왕은 흠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왕건은 몸을 돌이켜 앞문을 차고 뛰어나가 버리고 난영은 뿌리를 찍힌 등심 모양으로 방바닥에 엎어지었다 아비를 배반하던 년이 마침내 지아비를 배반하는구나 하고 왕은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들고 난영의 곁으로 뛰어갔다 난영은 두 손을 합장하여 머리 위에 들고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오니 죽여주어 일생의 한 남편을 따라 이런 죄를 아니 지으려고 빌고 빌었건만은 전생의 업원으로 일이 되었소 하고 다시 땅에 엎떠지어 소리를 내어 운다 궁에 칼을 든 팔은 부르르 떨렸다 분한 생각으로는 당장의 난영을 천만 조각으로 찍고 싶었다 궁에 원한 많은 칼날 밑에서 난영은 합장한 채로 그 칼날이 내려와 자기의 죄 많은 머리를 떨어뜨리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난영은 궁에 식은거리는 숨소리를 듣는다 그 힘있는 숨소리 그것은 난영이가 가장 사랑하던 것이다 그 힘있는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난영은 힘있는 품에 안기는 기쁨과 안심을 깨달은 숨소리다 그러나 지금은 그 힘있는 숨소리가 마치 자기를 한 발로 덮치고 누르고 장차 시뻘건 입을 벌려서 한 입에 자기를 잡아삼키려는 아귀의 숨소리와 같이 진저리가 났다 궁에는 칼을 칼집에 꽂고 궁녀를 불러 곧 금군에 기별하여 이 야차를 꽁꽁 묶어 내려 가두게 하되 도망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게 잘 지키라 하여라 임금을 속이고 남편을 배반한 대악인을 내일 아침 조해에 친히 국문하여 만민을 징계하리라 하고 한 번 더 난영을 노려보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궁의 무거운 발자취가 복도로 사라지자 궁녀들은 난영의 앞에 엎드려 울었다 마마 어찌하오리까 하고 어떤 궁녀는 난영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난영은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이 번쩍 눈을 떴다 눈앞에는 엎드린 궁녀들과 불의의 쾌락을 희역하게 하는 금침이 어지러이 깔려 있다 그리고 서벽 병풍에는 왕건이 벗어 걸은 오도시 있다 난영은 정색하고 상감 마마께서 하라신대로 왜 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결박하라 하고 두 손을 합장한 대로 내어밀었다 문밖에 대령하였던 금군들은 홍줄을 들고 머뭇머뭇하다가 마침내 난영의 팔을 묶었다 궁녀들은 일제히 난영의 앞에 엎드려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튿날 왕은 만세전 옥자의 이모아시와 백관의 조회를 받았다 그 자리에 왕건은 있지 아니하였다 조회가 끝난 때에 왕은 왕후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백관들은 영문을 모르고 모두 놀랐다 이윽고 왕후가 홍줄로 결박을 지어 금군 네 명에게 끌려 나왔다 뒤에는 궁의 두 어린 아들인 청광보살과 신광보살이 울며 따른다 왕후의 머리는 허트러지고 옷은 꾸겨지고 얼굴은 종이장같이 해슥하였다 푹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발을 옮기는 난영의 모양은 반쯤 꺾여 바람에 흔들리는 흰 들국하와 같았다 그래도 왕후가 앞으로 지나갈 때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우파였다 왕후는 앞에 끌려 앉히었다 왕은 난영을 노려보며 너 임금을 속이고 지하비를 배반한 음란한 기집아 들으라 내 너를 어젯밤 당장에서 죽이지 않아고 더러운 목숨이 하루 볕을 더 보게 한 뜻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오 네 죄를 천하 만민에게 밝히 알려 징계를 삼으려 한 것이다 이제 백관이 여기 모였으니 네 죄상을 일일이 아뢰어라 만일 털금만큼이라도 은혜하는 일이 있으면 이루 두 가지 형벌을 줄이라 하였다 난영은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며 임금을 속이고 지하비를 배반한 대죄이니 혀끝이 백인들 무슨 말씀을 사르리까 죄 많은 이 몸을 청갈래 망갈래로 쪼개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인다 너 처음 아비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아슬라성의 나를 따를 때는 무슨 생각으로 따랐고 이제 나의 신하와 더러운 행시를 하여 나를 배반한 것은 무슨 뜻으로 하였는가 숨김없이 아뢰어라 하는 왕의 말에 난영은 다만 고개를 숙이고 느껴 울 뿐이오 대답이 없다 두세 번 재촉을 받은 뒤에 난영은 다시 고개를 들어 마음이 변한 연휴를 아뢰하시면 아뢰어리다 안 들으셔도 좋을걸 구태어 들으시고자 하시면 아뢰어리다 애초에 상간마마를 따로 웃기는 마마 깨어서 천하를 평정하옵기에 마침내 한 범상한 사람이신 것을 한 연휴옵니다 신네뻘에 드옵신 뒤로 상간마마 깨옵소는 큰 뜻도 다 버리시옵고 요망한 술객의 말을 믿으시와 일천천여의 하늘에 사무치는 원망을 사시옵고 죽으면 썩어질 한 몸을 위하시와 나라를 다스릴 도리를 잊어버리시오니 옛날의 큰 뜻을 어디서 다시 보오리까 천하를 평정하자던 큰일이 물거품이 되고 마오니 일생의 마마를 따른 것이 한옥기 그지 없사오며 꽃다운 청춘이 장차 다 늙으려 하오니 인생의 행락을 하올 날도 오늘 내일 뿐이라 다 쓰러진 옛 꿈을 돌아보고 우느니보다 몇 달 안 남은 청춘의 행락이나 하여 보자 하는 생각이 나었고 또 뜻도 힘도 빠져나간 매미껍데기 같은 상간마마를 따르는 것보다 뜻도 크고 힘도 큰 젊은 영우의 품에 남기리라 하는 생각이 나었기는 죽을 죄인 줄 알면서도 왕건을 따른 것이로 쏘이다 큰 힘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는 이 죄를 지은 것도 전생의 수견으로 하옵고 마맣게 목숨을 바쳐 싸오니 처분대로 하시옵소사 누군들 이런 몸 되기를 생각하여 싸오리까마는 굳고 굳은 무쇠 기둥에도 도미나고 검구 검은 까마귀 머리도 백설같이 세려든 물로 된 사람의 맘이 아니 병키를 팔아오리까 아내의 마음도 변하려든 백성의 맘인들 미싸오리까 상간마마를 생각하거나 내 신세를 생각하오면 눈물밖에 흐르는 것이 없사오니 시각파피 이 쓰디쓴 눈물에 뜬 목숨의 뿌리를 끊어주시옵소서 하고 난영은 고개를 숙여버린다 왕은 노함을 이기지 못하여 발을 구르며 내 이제 공교한 말로 네 죄를 꾸미고 감히 불축하고 흉악한 말을 하니 극히 가중하다 내 너의 더러운 살을 찢고 뼈를 봐서 머릿생 까마귀의 밥을 삼고 네 피로 좆먹는 쇠 기둥을 바르리라 이 요망한 계집을 계하에 끌어 대또리에 놓고 칼로 사지를 끊고 배를 가르고 검은 창자를 끌어내고 썩어진 오장을 집어내고 철태로 살과 뼈를 이기라 그리하고 곧 군사를 놓아 대역부도 왕건을 잡아들여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죽여 몸은 오작의 밥을 만들고 혼은 지옥의 유한가마에 넣어 천건만겁에 지글지글 끌게 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까 난영을 끌고 들어오던 금군 네 명이 뛰어나와 왕호를 번쩍 들어 계하로 내렸다 왕은 연해 대역부도 왕건을 목다려는 돼지 모양으로 결박을 지어 즉각으로 잡아들이라고 호령을 하나 백관들은 모두 몸을 벌벌 떨 뿐이오 아무도 예 하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때 만세문 지키는 수문장이 뛰어들어와 옥자 앞에 엎드리며 상감마마 왕건이 배반하여 군사를 몰아 만세문을 엄습하오며 힘을 다하여 막사오나 중과 부족하와 막을 길이 없사옵니다 하고 아랜다 이 말에 왕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뭐 알았다 왕건이 배반하였다 하고 수문장을 본다 예 백선 장군 파진손 왕건이 배반하였습니다 하고 수문장은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바라보며 저기 고함 소리 들려오니 만세문이 깨어진가 하옵니다 한다 과연 으아하는 고함 소리가 은은히 울려온다 궁에는 그 고함 소리가 만세문에서 울려오는 것을 듣더니 옥자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번쩍 들고 좌우에 늘어선 문무백간을 바라보며 왕건이 배반하였다 내 자식같이 믿던 왕건이 내 아내를 빼앗고 또 이제 내 옥새를 빼앗으려고 배반하였다 너희들도 왕건을 따르려거든 빨리 나가 너희 새 왕을 맞고 나를 따르려거든 여기 머물러 내 이 자리에서 왕건을 만나 할 말이 있으리라 수문장아 나가서 왕건더러 빨리 들라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을 하는 궁의 입과 눈에서는 불길이 나오고 궁의 소리에 울림인지 만세전 대들보가 쩡쩡 울렸다 이 소리에 전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몸에 소름이 끼치고 등에 찬 땀이 흘렀다 수문장은 의외인 왕의 명령에 잠시 주저하다가 왕의 뜻이 서리 같은 것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가고 백관들도 감히 얼굴을 들어 왕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마지막 하직으로 왕의 앞에 한번 읍하고 무서운 데서 빠져나가는 겁많은 무리 모양으로 슬슬 수문장의 뒤를 따라 만세전 앞문으로 구름같이 꾸역꾸역 밀려 나온다 이때 개하로서 두 늙은 무관이 칼을 빼어 들고 뛰어올라와 백관의 앞을 막아서며 이 쥐 무리들아 너희가 삼십 년 임금의 녹을 먹고 이 임금을 섬겼거든 이제 역적 왕건이 불의의 군사로 외람이 범거라는 것을 볼 때 상감마마를 쳐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놈이 있으면 이 늙은이의 칼에 개같은 목을 보이리라 하고 앞섰던 몇 사람을 함부로 찍어 섬돌 위에는 붉은 피가 흘렀다 이 서품에 꾸역꾸역 물려나가던 무리는 멈칫 걸음을 멈추고 앞 이마를 무엇에 부딪힌 사람 모양으로 물러서서 등신 모양으로 우뚝 섰다 이 두 늙은 장수는 누군고 옛날 일길손 신홍의 마카에 있다가 신홍이 패하여 죽음해 혹은 초부로 산에 숨고 혹은 어부로 강가에 몸을 숨기고 혹은 농부로 풀 속에 형색을 감추되 종시 주인 신홍에게 대한 의리를 변치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의병을 일으켜 칠전팔기 하다가 마침내 궁의 밑으로 돌아왔던 원종과 에노다 원종은 궁의 왕이 처음 신내버려 오던 날 밤에 믿지 못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부른 까닭으로 왕건의 미움을 받아 모든 높은 벼슬을 빼앗기고 명색 없는 장수가 되고 에노도 또한 그러하였다 왕은 이 광경을 보고 옥자에서 일어나 개상으로 나와 여러 무리의 길을 막아선 원종과 에노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이 장수여 충신의 깨끗한 칼에 개같은 무리의 더러운 피를 바르지 말고 개의 무리는 개에게 가게 하라 하고 여러 무리를 향하여 웃으며 너희들 빨리 가 새 주인의 발을 핥더라 그런 후에는 또 새 주인의 발을 핥두되 대대손손이 배반한 무리의 조상이 되라 하고 또 한 번 웃었다 또 구함소리가 울려온다 원종과 에노는 왕의 말대로 피 묻은 칼을 비켜들고 좌우로 갈라 비켜서서 무리들이 지나갈 길을 내었다 사모와 품대에 찬란한 흉배를 붙이고 폐옥을 울리는 배관들은 흙을 받던 두 손을 가슴에 들먹거리며 피 묻은 칼 틈으로 정신없이 지나가 엎어지며 자빠지며 저마다 앞을 다투어 만세전 동문으로 옷자락을 너풀거리며 달아나고 전내에는 오직 궁예왕과 원종 에노 두 장수와 개하에 엎어진 왕후와 왕후에게 메어 달려오는 두 왕자뿐이다 왕후를 죽이라는 명을 받았던 금군도 어느 틈에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오직 핏내 맡은 까마귀 한때가 만세전 추녀 위에 앉아 고개를 끄덕거리며 까옥까옥할 뿐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나며 살이 서너 대 대골 마당에 날아들어와 박석 위에 소리를 내고 너풋너풋 떨어진다 왕은 여름볕이 찌듯이 비친 층층대로 내려와 칼을 빼어 난영에 결박지운 것을 끊고 난영아 너도 왕권에게로 가라 하고 외치었다 그러나 난영은 여전히 땅에 이마를 대고 쓰러져 있고 어린 두 왕자만 궁예의 두 소매에 메어 달려 아바마마 아바마마 하고 목을 놓아 운다 궁예는 이윽히 두 왕자의 웃는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두 왕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아 쥐고 오 너희들도 왕권의 자식이냐 하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 하였다 그때 난영이 벌떡 일어나 궁예의 칼든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몸으로 두 왕자를 가리며 상간마마 잠깐만 참으시와 내 말을 들으소서 두 왕자는 분명한 상간마마의 혈육이오니 죄 많은 나를 주기되 두 왕자는 건드리지 마옵소서 내 말도 할 말이 많사호나 그것은 지금 아랠 사이 없사호니 황천에서 배울 때야 아래기로 하옵고 어서 상간마마의 손으로 이목을 베시고 상간마마는 아직 몸을 피하시와 후의를 도모하시옵소서 하고 운다 궁예는 난영의 말을 비웃으며 흥 요망한 기집이 죽을 때까지도 거짓말을 하여 지 아비를 속이려는구나 네가 왕건을 깨어 배반하게 하여 놓고 이제 도리어 착한 채 하니 배반하는 소이보다 속이는 소이가 더욱 밉다 하고 난영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이 열려 움직이려 할 때 궁예의 칼은 벌써 난영의 허리를 끊고 또 한 번 들어칠 때에 우짓는 두 왕자의 목도 끊기어 궁예의 손에 메어 달린다 원종과 애노는 달려들어 말리려 했으나 그러할 새가 없었다 상간마마 왕우마마께서 아니오 하옵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하고 원종이 난영의 얼굴을 치어드니 아직도 눈은 산 사람과 같이 궁예를 바라보며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듯이 입술이 움직인다 궁예는 흥 죽은 뒤에도 속이는 입술을 움직이려는구나 하고 칼로 그 입을 치니 움직이던 입술이 떨어지며 끓는 듯 뜨거운 피가 궁예의 가슴에 튄다 상간마마 궁모마마께서는 반드시 하시려던 말씀이 있었사옵니다 천지는 변하운들 왕우마마의 절기야 변하오리까 하고 왕우의 끊어진 몸을 한 대 모아놓고 원종은 자기의 갑옷을 벗어 덮었다 궁예는 원종이 하는 양을 보더니 손에 들었던 두 왕자의 머리를 애노에게 주며 에휴 이것도 무엇으로 덮어놔 줘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다 애노는 원종이 하던 모양으로 두 왕자의 몸과 머리를 붙여 왕우의 좌우 곁에 안기어 자는 듯이 누이고 자기의 갑옷을 벗어 새의 신체를 보이지 않도록 덮었다 그러나 한량 없는 듯이 솟는 피는 갑옷 밑으로 박석 위로 흘러나와 박석 틈바구니 흙 속으로 깊이 흘러들어갔다 끝없이 깊이 깊이 만세문이 열린 모양이다 우아하는 고함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며 살이 더욱 많이 날아들어온다 원종은 애노를 시켜 곧 마구에 가서 말세피를 안장지으라 하고 왕의 곁으로 가서 급히 몸을 피하여 후일을 도모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원종을 보며 내게 무슨 후일이 있으리야 나는 여기서 왕건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경들 두 사람의 충성은 후생에 갚을 날이 있으리라 이제 나를 두고 가라 하고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원종은 그래도 정성으로 궁에 덜어 잠시 몸을 피하기를 권하였다 여기서 북으로 백리를 가면 삼방이란 삼협이 있사오니 일부 당관에 막부 막기한 요해지옵고 또 거기서 다시 사오십리를 가면 동해 바닷가로 일망무지한 넓은 들이 있사온 즉 거기서 좋기 힘을 길러 다시 천하를 회복하올 것이니 왕건의 군사가 아직 뒷길을 끊기 전에 몸을 피하심이 좋사오이다 신과 애노 비록 늙고 재주 없사오나 충성으로 상감마마의 은혜에 젖은 백성들인들 어찌 응암이 없사오리까 보소서 저기 고함소리 점점 가까이 들려오니 이리 급하온지라 시각을 지체할 수 없나이다 하고 원종은 왕을 액하에 넣어 끌었다 왕은 안 이끌리려고도 아니하고 원종이 끄는 대로 끌려 만세전 뒷문으로 나왔다 수문장은 왕건에게 왕의 말을 전하였다 나는 여기서 왕건을 만나서 할 말이 있다 는 궁예왕의 말은 왕건의 가슴을 푹 찌르는 듯 하였다 아무리 의심이 많은 왕건이라도 홍술, 대곡, 삼릉산, 복사기, 네 사람의 꾀임이 없었던 들 아마 이처럼 급전직하로 배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네 사람은 후에 홍류,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이라 하여 왕건의 계국공신이 된 사람들이다 대세가 궁예는 불리하고 그 뒤를 이유리가 왕건인 것을 보메 얼른 왕건에게부터 큰 공을 자기의 손에 넣으려 한 것이다 그 네 사람 중에 삼릉산, 즉 신승겸은 궁예왕의 사랑을 받더니만큼 특별히 궁예에게 대하여 배반하기를 굳세게 왕건에게 권하였다 왕건은 왕후의 방에서 왕의 눈에 발각된 날 밤에 집에 돌아와 심히 괴로워하였다 그것을 보고 부인 유씨는 대감, 오늘 밤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오? 하고 물었다 왕건은 차마 왕후의 방에 들어갔다가 왕에게 들켰단 말은 못하고 명일은 왕이 나를 죽이려 하신다오 고만하였다 그때 유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대감이 무슨 죄를 지으셨기로? 루우? 하고 물었다 왕건은 고개를 숙이고 왕은 미치사 왕후도 죽이려고 하시기로 내가 못한다 하였더니 왕은 내가 왕후를 사정 둔다 하여 크게 노하셨소 한다 유씨 부인은 왕건이 자주 권레에서 밤깊도록 있는 것을 수상히 알았으나 그런 빛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어찌 하시려오? 큰일을 할 때가 이때가 아니오? 아까도 홍술 장군이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와서 대감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간지 얼마 안이 되오 가경문 군사들도 인제는 다 대감의 손에 있으니 이때 거사를 아니하고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소? 대감이 이기면 누명은 왕에게로 갈 것이로 돼 대감이 가만히 계시다 돌아가시면 누명을 쓸 사람이 대감밖에 더 있소? 누명도 벗고 만승의 왕 될 일을 이때 아니하면 언제 하오? 하고 네 사람의 말을 전할 겸 왕건을 권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마음을 내려누르는 무거운 무엇을 제치어버릴 수가 없어 고개는 더욱 수그러지었다 지금까지도 내심으로 그러한 양심을 아니 가진 것도 아니엄마는 그 일을 하려 할 때에는 더구나 자기의 죄를 덮는 핑계로 그 일을 하려 할 때에는 더욱 괴로웠다 왕은 나의 임금이오 나의 은인이로구려 내가 지금 배반하면 신하로는 역적이오 사람으로는 배은 망덕이로구려 더구나 몸을 바치어 왕을 섬기라시던 아버지의 유흔을 어찌하겠소? 하고 주저하기를 맞이하니 한다 왕건의 아버지는 한주 도독 왕융이다 어린 궁예가 아버지 경문대왕의 연결식에 참례하여 생전 처음 겸 마지막으로 왕의 얼굴을 보려 할 때 그 의기에 감격하여 단신으로 궁예를 도와 싸우던 왕융이다 왕융은 그때에 솔매로 달아나 숨어 있으면서 항상 궁예가 큰소리칠 날이 있기를 고대하였다 그 후 왕건이 나서 자라매 누누이 장차 나라가 어지러울 것과 그리되면 사방에서 사슴을 쫓는 자가 나타날 것과 그러한 자들 중에 의리보다도 사욕을 채우려는 자가 많을 것을 말하고 너는 의리를 위하여 죽는 쫄병이 될지언정 사욕을 위하여 사는 영웅이 되지 말라 내가 죽어 지하에 있더라도 내혼은 반드시 너를 따라 네가 하는 말을 보리라 한 걸음이라도 네가 의리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 나는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줄 알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왕건은 아버지 앞에 읍하고 서서 눈에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교운대로 하롤이다 하고 굳게 맹세를 하였다 궁예가 처음 쇠두레에 도읍할 때는 왕융은 일종의 병석에 있었다 그는 궁예가 도읍하고 왕이 되었단 말을 듣고 머리맡에 왕건을 불러앉히고 거나 곧 떠나 쇠두레로 가서 너의 임금을 섬기라 궁예왕이야말로 내 임금 경문대왕의 아드님이시고 어려서부터 제왕의 기상이 있었더니라 곧 가서 왕께 배웠고 20년 전 대골 안에서 배웠던 왕융이 보내더라고 아뢰어라 하였다 왕건은 아직도 20세밖에 안 된 소년이다 아버지가 곧 집을 떠나라시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병석에 누우신 늙은 어버이를 떠나라 하시나이까 하였다 왕융은 지피를 들어 나라일이 급하다 나라일이 급하다 라는 글씨를 써서 아들에게 주고 어서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왕건이 눈물을 뿌리고 나가려 할 때 왕융은 손을 들어 왕건을 불러 한 번 이 인근께 몸을 바치었거든 네 목숨이 죽도록 충성하여라 왕융으로 하여금 배반하는 아들을 두었다는 누명을 천추에 전하게 하는 불효자는 되지 말아라 하고 어성을 높였다 왕건은 다시 절하고 그대로 하기를 맹세하였다 그리고 집을 떠나 궁의 왕께 배울 때 왕은 옛일을 생각하고 아들과 같이 왕건을 맞이하였다 왕건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다 아 무슨 생각을 하시오 탕임금도 임금을 배반하였고 무왕도 임금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소 선주 군왕은 대장부의 일이 아니오 무엇을 생각하시오 어서 홍술 장군을 불러 시기를 놓치지 마시오 하였다 이리하여 닭이 올 때에 홍술, 백옥, 삼릉산, 복사기 네 사람은 지도새도 모르게 왕건의 집으로 불려왔다 왕건은 오냐 하자 하고 군사를 풀어 신네뻘을 손에 넣고 대고를 엄습한 것이다 그러나 수문장이 나는 여기서 왕건을 만나 할 말이 있다 는 왕의 말을 전할 때에는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 하였다 그래서 왕건은 나판만 시켜 궁예가 도망하거나 자진하기를 재촉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궁예는 원종과 에노를 데리고 무사히 대고를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궁예가 도망한 뒤로 곧 왕건은 만세전으로 들어와 홍술과 백옥과 삼릉산과 복사기 네 사람의 인도로 세 번 사양한 후에 바로 아까 궁예왕이 올라앉았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아까 원종과 에노에게 경을 칠 뻔하고 혼비백산하여 꾸역꾸역 밀려나갔던 문무백관들과 아까 섰던 자리에 읍하고 둘러서서 새 임금의 은혜를 받으려 한다 새로 왕이 되어 옥자에 앉은 왕건은 백간을 불러놓고 처음으로 윤환을 내리셨다 짐은 경등으로 더불어 전환 궁예를 섬기었노라 비록 전환 궁예는 늙어서 법도를 잃어 항음과 포악을 일삼아 이미 천명과 민심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짐은 신자의 도리로 왕위의 마음을 둠이 없었고 오직 충성을 다하여 전환이 회가 천선하기를 피는 물로 가나였노라 짐이 현루를 뿌려 통곡함이 어찌 죽음만을 위함이려 실로 적자와 같은 창생이 도탄에 든 것을 위함이러니라 그러나 짐은 신자의 의리를 굳이 지켜 감히 전환을 배반할 뜻을 품치 아니하였노라 하고 왕은 잠깐 말을 그치고 재신을 돌아보니 재신도 왕의 뜻을 알아차려 일제히 읍한 두 팔로 한 번 들었다가 내린다 과연 폐하의 충성은 그러하시어이다 하는 뜻이다 왕은 그것을 보고 흡족하여 다시 말을 이어 경들 중에는 짐이 탕무의 일을 본받기를 누누이 말하는 이 있었으나 짐은 탕무의 덕이 없을 뿐더러 짐이 전왕에게 대한 충성과 은정은 매양 그 말을 막았노라 하고 또 한 번 왕이 말을 끊고 군신을 돌아보니 군신은 더욱 감격하는 듯이 읍한 팔을 한 번 더 들었다가 눕는다 왕은 흡족한 듯이 잠깐 고개를 끄덕여 백관의 읍하는 뜻을 안다는 뜻을 표하고 한층 어성을 가다듬어 그러나 경들은 저 개하를 보라 하니 백관의 눈은 개하로 향한다 거기는 원종과 에노의 갑옷에 덮인 새 신체가 놓였다 왕은 명하여 그 덮은 것을 벗기라 하였다 벗긴 밑에서는 피에 젖은 왕후와 두 왕자의 얼굴이 나온다 군사들은 왕후의 두 동강난 몸과 두 왕자의 떨어진 머리를 치어들었다 거기에는 아직도 피가 흐른다 보는 사람들은 다 눈살을 찌푸렸다 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이곳에 무죄한 세 사람의 원통한 죽음이 있도다 전왕은 천여명가량의 처녀를 음란하고 수없이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다가 그것도 부족하여 마침내 그 왕후와 왕자를 학살하였다 그 죄를 짐이 비록 용서한들 만민이 어찌 용서하랴 만민이 설사 안 돌아보더라도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오 경들은 다시 제 계하를 보라 할 때 만조 제시는 일제히 한 번 더 왕후와 두 왕자의 참혹한 시체를 바라보고 또 일제히 눈살을 찌푸리고 또 일제히 읍하여 지당하시외다 하는 뜻을 표하였다 왕은 한층 음성을 낮추어 경들 중에는 전왕을 죽이라 하는 이도 있었으나 짐은 군신의 정과 의에 차마 그리하지 못하고 왕에게 성명을 보존하여 도망할 틈을 주었노라 하고 왕은 다시 소리를 높여 그러하나 짐은 차마 전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여 세 번 사양하였으되 경들이 굳이 권하니 민심은 천심이라 천명을 어찌 거역하리오 짐이 비록 양덕하나 민심과 천명을 쫓거니와 경들 중에 만일 전왕의 충성을 가지고 그 의리를 지키려 하느니 있거든 나서 왼손을 들라 짐이 그 충성을 다하기를 허하리라 하고 말을 끊고 제 신을 둘러본다 왕의 이 말에 군신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이 말을 조하려 신은 전왕에게 대하여는 아무 정도 아무 의도 없사옵고 오직 금상마마께 충성된 이 몸을 바치나이다 하는 뜻을 표하였다 이때 장군 홍수리 옥자 앞으로 가서 엎디어 아뢰이대 성상마마께옵소 사만을 통일하시와 도탄에 든 장생을 적자와 같이 애욕하오실 성덕을 갖추시오메 천명과 민심이 한결같이 폐하이게로 돌아왔사오니 천명을 잃은 궁에는 이제 한필부라 성은이 망극하시와 그 목숨을 보종케 하시오메 감격하올지언정 어찌 성상마마를 등지옵고 궁예를 따를 마음을 가지니 싸오리까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나이다 한다 홍수리의 말이 끝남에 엎드렸던 백관들은 일제히 한번 머리와 읍한 팔을 들었다가 다시 엎드린다 과연 홍수리 아래의 말씀이 지당하오이다 어찌 궁예를 따를 생각을 생심이나 하오리까 신은 오직 폐하에 충성된 신하로 쏘이다 하는 뜻이다 왕은 잠옷 흡족하여 세 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때 개아로서 어떤 늙은 궁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채색옷을 벗고 굵은 배로 내려감고 손에 피투성이를 하여가지고 개상으로 뛰어오르며 왕건아 니 감히 은혜를 배반하고 이제 도리어 우리 상간마마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내 이 눈으로 니가 어려서 니 아비의 말을 가지고 오던 것을 보았고 인자하오신 상간마마 깨워서 너를 혈육같이 애욕하심을 보았고 또 니가 어떻게 상간마마 환우 계신 것을 기회로 역심을 품고 왕우마마를 위협하여 가진 흉악무도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 이제 도리어 뻔뻔하게 모든 허물을 인자하오신 상간마마 깨 돌리고 니가 감히 높은 옥자에 오른단 말이냐 니 비록 사람의 눈을 속이더라도 능히 천지신명을 속일 줄 믿느냐 하고 무서운 얼굴로 군신을 돌아보며 이 배은망덕하는 역적의 시들아 내 너희에게 보일 것이 있노라 하고 허리춤에서 칼을 빼어 자기의 배를 갈라 손으로 장부를 꺼내어 멀리 왕건을 향하여 뿌리고 거꾸로 진다 모였던 신하들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다 그 중에도 나약한 신하는 나도 저와 같이 배를 가를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으나 그건 왜? 요가 나쁘라고? 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왕은 조금도 사색에 변함이 없이 기특한 사람이로다 충신의 예루 후이 장사하라 하시는 인자한 명을 내리셨다 얼굴이 흙빛이 되어 이마에 찬 땀이 흐르는 백관들은 백관들은 일변으로 살 길을 얻고 일변으로 왕의 말씀에 감격하여 또 한 번 고개와 팔을 들었다 놓고 그 중에 어떤 조파는 진실로 성은이 여천하시오이다 하고 목맨 소리로 하였다 이리하야 태봉이라는 나라 이름이 변하여 고려가 되고 궁예가 왕으로 앉았던 자리에는 왕건이 금과 황포로 또렷이 올라앉게 되었다 그것을 따라 유씨 부인은 고려 나라에 국모가 되었다 신내뻘에는 날마다 큰 잔치가 벌어지고 밤마다 불놀이가 있고 왕건 왕의 만세를 비노라고 미륵불이 더욱 휘황하고 그 중들은 쉴 새 없이 불이 났게 빌었다 백성들은 억지로라도 새 임금의 성덕이 하늘 같고 성은이 바다 같음을 칭송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백성들은 기다리던 태평국이 인제야 왔나 하고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궁예는 원종, 애노 두 사람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달아났다 궁예는 행색을 감추기 위하여 사냥꾼에 복색을 하고 원종과 애노는 사냥꾼을 따라가는 몰입꾼 모양으로 때 묻은 낡은 옷을 입었다 세 사람은 아무쪼록 큰 길을 피하여 소로로 가되 낮에는 숲속에 들어 쉬고 새벽과 황혼에 말을 몰았다 혹 길에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어디를 가오? 하고 물으면 사슴사냥 갚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 사람의 행색을 물끄러미 보고 늙은이들이 뛰는 사슴사냥이 가당하오? 덩굴에 매어 달린 참외 사냥이나 하오? 하고 비웃고 지나갔다 쇠둘의 지경을 벗어나 토끼낭 지경에 잠깐 머물려 하였으나 궁예왕이 북으로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져 소먹이는 아이들도 세 사람이 지나가면 유심히 보고 김매는 농부들도 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뿐더러 왕건이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궁예왕을 잡거나 해야려 할 것을 두려워 밤을 도와 도끼낭 지경을 떠나 건불낭을 넘어 북으로 북으로 한없이 달아났다 건불낭에서부터 끝없이 북으로 달아나 나무 한 개 없는 풀밭에 길조차 끊어졌다 이제부터 인가도 없으니 풀꽃과 벌레 소리로 벗을 삼아 씨름 놓고 지나다가 가끔 말굽 소리에 놀래어 달아나는 토끼를 보고 궁예는 활에 손을 대었으나 쏘지 아니하고 물끄러미 토끼가 달아나 숨는 곳을 바라보았다 석양을 등에 쥐고 가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풀밭 위에 움직일 때 천지는 더욱 적막하고 들꽃은 더욱 붉었다 이따금 하늘 한 평 끝에 일어나는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것이 순식간에 소나기가 되어 길 가는 사람의 옷을 적시었다 나무가 없으니 낮에는 쪼이는 벽과 울려 뽑는 훈중한 기운에 숨을 쉴 수 없이 덥고 땅이 높으니 밤에는 늦은 가을같이 추웠다 불을 피우려 하나 따르는 군사가 불을 볼 곳이 두렵고 또 여름 풀판에 불 피울 나무도 찾을 길이 없었다 혹은 토끼를 혹은 노루를 잡아 고기를 먹어 줄인 것을 채우고 피를 빨아 목마른 것을 누기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무인지경 풀밭을 헤매었다 본시 중병을 앓고 나서 아직 회복도 되기 전에 참혹한 환난을 당하고 5, 6일간이나 비를 막고 바람에 씻기면서 고생한 까닭에 궁의 왕은 더욱 몸이 쇠약하여 빛 없는 얼굴에 움쑥 들어간 눈 하나만 희미하게 번쩍거리고 다리는 결코 쑤시고 정신은 가끔 아뜩아뜩하여 말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고 말에서 떨어진 것이 더욱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이제는 말 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 해도 지기 전에 어떤 바위 밑을 찾아 부드러운 풀 잎사귀로 푸근푸근하게 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궁예를 뉘어놓고 원종과 에노 두 사람은 말을 달려 사방으로 인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간 곳은 풀이오 풀이 닿아는 곳은 산이오 인간은 만나지 못하고 이날에는 종막이만한 토끼 하나도 얻어보지 못하였다 해가 다 넘어가 황혼이 되고 먼 산머리에 타던 구름장까지 다 꺼막게 되고 높다란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할 때쯤 두 사람과 말은 기운이 진하여 궁예왕이 누워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상감마마 아무리 찾아도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오나 간혹 풀이 높고 나뭇까지 꺾인 것이 보이니 하루길만 더 가면 인간을 찾을 듯하옵니다 오늘 밤을 굶어 지나면 밝은 새벽이야 설마 토끼나 노루를 만나지 못하오리까 하고 두 사람은 풀립에 싼 아직도 익지 아니한 딸기와 더덕 따위를 왕의 앞에 놓고 왕을 붙들어 일으킨다 왕은 등을 바위에 기대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 은혜를 어느 때에 갚을꼬 이 세상에서는 갚을 길이 없을 듯하니 내 생에라도 갚으마 하고 눈물을 흘린다 두 사람도 눈물을 흘려 비가 많은 왕을 위로하고 딸기와 풀뿌리로 요기를 한 후에 피곤한 몸을 풀 위에 누었다 별은 말없이 빛만 내려보내고 벌레들은 숨어서 소리만 울려보내니 풀 위에 누운 한 임금과 두 신하의 늙고 피곤한 몸이 잠을 이룰 길이 없다 차다고 할 만한 서늘한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고 한 번 지나간 뒤에는 바람도 오지 아니하고 소리 없는 비와 같은 이슬만 푹푹 메어와 옷을 적신다 6월 초승의 핏기 없는 달도 언제 넘어가는 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무인 지경의 밤은 더욱 깊어 가는데 왕의 애끓는 듯한 앓는 소리만 땅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와 같이 끊이락 익기락 한다 새벽이 될수록 더욱 추웠다 궁의 왕은 추위에 잠이 깨어 고개를 들어 곁에 누워 자는 원종과 에노를 보았다 왕은 곁에 난영이 누워 자는 꿈을 꾸다가 깨인 것이다 난영은 벌써 가버렸다 하고 궁의 왕은 눈앞에 난영과 두 왕자를 그려보았다 아바마마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두 팔에 메어 달리던 어린 두 왕자가 보이고 다음에는 손에 대롱대롱 메어 달린 두 왕자의 눈물 흐르는 머리가 보인다 진실로 난영이 나를 배반하였을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잘못 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다른 깊은 연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무제한 난영을 죽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더 물어볼 것이 없다 죽어서 혼이 있거든 황천에서나 서로 물어보자 하고 궁에는 혼자 생각하되 하그리 슬픈 줄도 몰랐다 왕건에게 대한 미움과 원망도 옛날 일 같고 만승의 높은 자리를 버린 것도 시드라고 모든 것이 다 시드라고 그저 얼마 아니하면 자기는 죽어버리려니 죽어버리면 만사가 끝나려니 하여 마치 흉악한 꿈을 꾸는 사람이어서 그 꿈에서 깨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양으로 어서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동편이 환하여지며 아침에 붉은 빛이 솟아오른다 궁에는 멍이 그 빛을 본다 그 빛은 얼마나 궁이에게 힘과 기쁨을 주던 빛인가 그러나 지금은 이 불그레한 아침 빛도 궁이에게는 시들하였다 어느 풀 속 어느 시내가에 아침 빛을 받아 새로 꽃이 터지는지 가만가만 불어오는 바람에 은근한 향기가 떠온다 궁에는 무심코 쿵쿵 두어 번 맡아 보았으나 그것도 시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바지런한 개미가 주름 잡힌 껍질만 남은 궁예의 목으로 발발 기어 뺨으로 이마로 돌아다녀도 궁예왕은 그것을 떨어뜨리려고도 아니하였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옛날의 것처럼 희미하고 시들하였다 원종과 애노도 훤한 빛에 놀래어 깨었다 해는 벌써 그 어그러그란 얼굴을 반이나 먼 산머리에 올려밀었다 풀립에 맺힌 이슬 방울들이 일제히 금빛같이 빛나고 한참 조용하던 벌레들도 어제보다도 소리를 높여 울기를 시작하고 기운 넘친 메뚜기들은 집같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길길이 뛰어오른다 두 사람은 아직도 왕이 자는 줄만 알고 소리 안 나게 가만히 일어나 화를 손에 잡는다 아침 요기할 양식을 얻으려 합니다 무심한 말들은 풀로 배를 불리고 고리를 툭툭 치며 눈을 멀뚱멀뚱하고 주인들을 바라본다 까치 두 마리가 아주 낮게 떠서 깍깍거리고 지나갈 때 세 사람의 눈은 일제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침 까치는 반가운 까치라고 하고 원정이 말하면 애노는 오늘은 인가를 만나려나 상감바마께서 며칠은 편안히 쉬어야 하겠는데 하고 가만히 말한다 마디마디 자기에게 대한 충성이 사무친 말을 궁에는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자기를 배반한 원수보다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두 사람이 더욱 괴로웠다 이 사람들 짐을 버리고 가라 나는 이곳에 누워있는 것이 좋으니 나를 버리고 신내벌로 가서 왕건을 보고 내가 이곳에 누워있더라고 이르라 하고 아무리 두 사람이 일으키려 하여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원종과 애노는 궁예 곁에 꿇어 앉아 울었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이처럼 슬픈 울음은 없는 듯 하였다 이때 어떠한 사람 셋이 풀을 헤치고 동쪽으로서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활은 메었으나 칼은 차지 아니하고 궁예를 따르는 군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 사람들은 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오다가 세 사람을 보고 오뚝 섰다 원종은 손에 활도 칼도 들지 아니하고 워이! 하고 외치며 세 사람 앞으로 마주가서 지금 동행하던 사람이 병이 들어 촌보를 움직이지 못하니 어디 인가 있는 곳을 가리켜달라는 뜻을 표하였다 원종의 말을 듣고 세 사람은 원종을 따라 궁예 있는 쪽으로 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궁예의 머리를 손으로 짚어보더니 등에 쥐었던 망태를 끌러 곰치 잎에 싼 밥을 꺼내어 궁예에게 주며 우선 먹소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늙은이가 오직하겠소 하고 곁에 선 젊은 두 사람 들어 예 셋째야 너는 가서 바가지에 물을 떠오고 둘째 너는 가서 막대기 두 개 하고 칡 한 사리만 걷어오느라 이 늙은이를 우리 집으로 떼매어 가야겠다 하고 일일이 분별하고 두 젊은 사람이 가졌던 밥도 내어 원종과 애노에게 준다 나무 찍어올 직무를 맡은 둘째라는 사람이 궁예 말을 만지며 그 말 좋다 이것 좀 타고 갑시다 하고 대답도 기다리기 전에 슬쩍 올라앉아 달아나버리고 만다 그것을 보고 몇 걸음 가던 셋째는 원종의 말을 붙들고 나도 이거나 타고 가서 약물을 떠와야 하고 달아나버린다 달아났던 젊은 사람들은 그 말 잘 다는데? 말 좋은데? 하고 하나는 물을 떠가지고 오고 하나는 두어밭되는 자작나무 두 개와 잎사귀가 버블러블하는 칡을 걷어가지고 와서 말에서 뛰어내린다 칡 걷어온 사람은 허리에서 팔뚝 같은 칡뿌리를 빼어 칡 잎으로 흙을 씻어버리고 낫으로 성등성등 여러 토막을 내어 한 토막을 궁예 왕 앞에 쑥 내어 밀며 아주버니 먹어봐요 아주 연하고 달고 물이 많다니 한다 궁예는 손을 내밀어 그 칡뿌리 토막을 받는다 젊은 사람은 원종과 에노와 자기 형들에게 칡 한 토막씩 주고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자기가 가져 손으로 거기 묻은 흙을 툭툭 털어버리고 입에 덥석 물어 우쩍우쩍 씹어가며 단물을 쭉쭉 빨아 꿀꺽꿀꺽 삼킨다 그 사람이 먹는 모양을 보고 원종과 에노도 그 모양으로 먹어보고 궁예도 그것을 이리저리 뒤져보다가 그 모양으로 먹어본다 씹으면 씹을수록 시원하고 달콤으레한 물이 나온다 여섯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칡뿌리를 씹는다 셋째는 가끔 칡뿌리 먹는 법을 궁예 아주버니에게 가르쳐준다 궁예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칡뿌리를 씹는다 정신이 드는 듯하였다 형님 둘째 셋째라는 삼형제는 자작나무와 치그로 순식간에 마뜨레를 만들었다 그 위에 푸근한 풀을 깔고 궁예를 번쩍 들어 누이고는 둘째와 셋째가 앞뒤 채를 메고 벌써 터덜거리고 달아난다 그 아주버니 갖다 두고 너희들은 더덕골로 들어오느라 얼른 그 사슴이 빠져나가기 전에 하고 궁예가 탔던 말을 집어 타고 서쪽으로 달아난다 원종은 애노더러 왕을 잘 지키라고 귓속말로 하고 자기는 형의 행동을 알아볼 겸 형과 같이 가려하여 사냥을 가시거든 나도 같이 갑시다 하였다 형은 여전히 말을 달리면서 늙은이가 따라오겠소 갈만하거든 갑시다 하고 웃는다 원종은 형을 따라 서쪽으로 달아나고 애논은 둘째와 셋째에게 들려가는 왕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갔다 둘째와 셋째는 유쾌한 듯이 웃고 짓거리며 궁예를 들고 달아난다 궁예가 탄 마뜨레에 늘어진 칡입사귀 이슬이 햇빛에 번쩍거린다 뒤를 따르는 애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얼마를 오니 풀판은 다 하고 눈앞에는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밑에는 하얀 산개천이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 낭떠러지를 내려가면서 아주머니 꽉 붙들어요 한다 청길 망길 되는 이 골짜구니 밑에는 햇볕도 잘 비치지 아니하고 오직 바위에 부딪혀 흐르는 요란한 물소리뿐이었다 물은 소리를 지르고 바위에 깨어져 하얀 물거품을 지우면서 원수가 풀어가는 사람 모양으로 함부로 날뛴다 풀이 우거진 개천가 비탈에는 칡 덩끌과 달의 덤불이 고목에 메어 달려 그 밑으로 지나갈 때에는 찬바람이 훅훅 불고 찬 이슬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다람쥐가 사람 죽은 홀력 모양으로 알른 알른 지나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멍하게 내려다보기도 한다 요 놈! 하고 젊은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다람쥐는 살짝 몸을 나무 위에 숨기고 대가리만 이리로 향하고 눈을 반짝거린다 어떤 때에 날렌 도마뱀이 돌 위에 앉아서 볕을 조이다가 길을 잃고 요리조리 헤매는 것을 셋째가 얼른 맛들의 채를 놓고 그놈을 붙들어서 공예의 곁에 놓는다 공예가 놀라는 빛을 보이면 도마뱀은 물지 않아요 하고 껄껄 웃으며 그놈을 도로 잡아 소매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도마뱀은 셋째의 목으로 기어오르다가 거기도 더 갈 곳이 없으면 다시 등으로 기어내린다 아이고 간지러워 하고 셋째는 몸을 흔들고 웃는다 애노는 공예가 빙글에 웃는 양을 보았다 애노도 웃었다 공예와 애노가 웃는 눈치를 보고 셋째는 더욱 익사를 부린다 이 녀석아 흔들지 말어 하고 둘째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른다 몇 물구비 몇 비타를 돌아 약간 골짜기가 넓어진 곳에 하늘에 닿은 전나무숲이 있고 그 숲 속에 나무로 지붕을 이은 통나무집이 있다 집이 보임에 둘째와 셋째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뛰어들어가며 아버지 사냥해 왔소 하고 소리를 지른다 와 금직한 거 잡혔니 하고 안으로서 노인의 소리가 나온다 하나 만 잡아요 셋이나 잡았다니 하고 셋째가 킥킥 웃는다 지팡이를 끌고 나오던 노인은 어디 어디 하다가 맛들의 눈 궁예를 보고 놀라 이거 웬 사람이야 하고 우뚝 섰다 방은 모두 둘밖에 없다 한 방에는 노인과 아들 삼형제와 딸 하나가 거쳐하고 한 방에는 궁예와 원종 애노 셋이 거쳐하였다 이 집에 쉰 지 사흘 만에 궁예는 적이 기운을 회복하였다 일어날 수도 있고 나와서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원종 애노는 심히 기뻐하고 그 집 사람들도 기뻐하였다 셋째는 궁예가 마당에 나와 다니는 것을 보고 웃으며 아주버니? 나와 다니는구려? 약감네요 하고 껑충 뛰었다 아직 이 집 사람들은 이 늙은이가 왕인 줄은 모른다 궁예는 가슴 속에 쓰러져가는 기운과 뜻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권토 중래의 형세도 신뢰뻘을 들이쳐 배반하는 왕건을 결박하여 발 아래 꿀리고 그 목 위에 칼을 높이 들고 호령하는 자기의 모양을 보았다 원종이 안 가려나? 하고 궁예왕은 늙은 전나무에 기대어 그 밑으로 소리치고 여울 지며 흘러가는 물을 보고 길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원종은 왕의 초취한 얼굴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며 이삼 일만 더 쉬심이 좋을까 옵니다 이 앞으로도 백열이 무인지경이 있사오니 만일 중도에서 황후에 더치시오면 어찌하오리까 하고 만류하였다 왕은 팔을 들어보고 다리를 옮겨 놓아보며 아니 내 기운이 갈만하여 또 왕건이놈이 반드시 주병을 보낼 것이니 이곳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마땅치 못한 일이요 하고 부득부득 이곳을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궁예는 이삼일 내로 떠나기를 재촉하였으나 원종과 애노는 며칠만 더 쉬기를 빌어서 오늘내일 하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궁예는 몸과 마음에 새 기운이 날수록 부득부득 졸랐다 또 왕건이놈이 소머리를 거치어 쇠제로 군사를 넘겨 앞길을 막고 보면 진리 유곡이 될 것이니 어서 바삐 떠나가자고 궁예는 두 사람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원종과 애노가 보기에 궁예왕은 아직 말을 타고 백일 것 같지 아니하고 또 걸어서는 심리도 갈까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만 더 묵어 내일 조조에 떠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삼형제는 오늘도 왕과 원종 애노의 말을 제 말처럼 내어타고 사냥을 나갔다 그 집을 빌어자고 그 집 것을 얻어먹는 신세로 말 타는 것을 막을 염치가 없다 또 말 얻어 타는 맛에 새 사람을 오래 머물러 두고 가라는 말도 아니하는 것 같았다 궁예는 일각이 삼추같이 어서 이날이 다 지내고 새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방에 누워있었다 늙은 가슴에 젊은 불길은 일어났다 권세의 욕심 그것은 만민의 위에 서서 만민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다 하늘 밑에는 설지언정 사람 밑에는 서지 않겠다는 욕심이다 궁예는 어려서부터 일찍 남의 밑에 있어 본 일이 없었다 그가 혹 기연이나 양길의 밑에 들었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높은 곳에 오르려는 한 계단에 지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는 삼국을 통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당나라 황제를 신내뻘 만세전 개하에 꿀리고도 만족지 못하여 미륵불이 되어 금후 억만년의 세계 중생을 다스리려 한 것이다 나는 아직 그러할 수가 있다 하고 궁예는 하늘이 치어다 보이는 지붕 밑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왕건에게 대한 원수 그것은 서른두 개 이빨을 다 갈아 달아지게 되더라도 왕건을 잡아 살을 짓이기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리더라도 백천 아승 직업을 윤에 전생하더라도 삼천 대천 세 개가 모두 타서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마지막 찰나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원수다 믿음을 배반한 원수 아내를 빼앗고 나라를 빼앗은 원수 궁예왕은 자다가도 이놈 왕건아 하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왕건의 원수만 위하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 살고 살아서 왕건을 신내뻘에서 만나야 한다 하고 궁예왕은 이를 갈았다 천하의 으뜸이 되어 만민을 다스리는 일을 못하더라도 이 몸과 혼을 더욱 유학물 속에 백천만 번 던지더라도 몸과 혼이 타고 타서 바늘 끝만 한 것만이 남더라도 이 원수는 갚고야만다 궁예왕은 벽상에 걸린 칼을 본다 그 칼조차 왕의 하늘에 사무치는 원안을 알아서 갑속에서 쩡쩡 우는 듯 하였다 궁예는 모든 원수를 용서하였다 어머니의 원수도 용서하였고 자기를 죽이려던 원예의 원수도 용서하였다 그러나 천하의 모든 원수를 다 용서하여도 왕건의 원수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다 왕건이 지금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자기가 길러낸 신하들을 거느리고 왕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금시에 몸을 날려 신내뻘로 가고 싶었다 비록 가서 원수를 갚지는 못하여도 입에 가득 끓는 피를 왕건의 얼굴에 뿜고 소리 높여 웃어주고라도 싶었다 그러나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잠시의 분을 참는다 궁예왕은 터지려는 분통을 끌어안고 북으로 북으로 달아나서 새 힘을 길러야만 될 줄 안다 원종, 민심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을까? 하고 왕은 돌아 누우며 원종에게 묻는다 민심은 상간마마를 사모하옵니다 이 땅의 초목 금수도 마마의 성은에 젖었거든 혼 있는 백성들이 어찌 성은을 잇사오리까 민심이 천심이오니 잠시 권핵을 과히 슬퍼 마옵소서 하고 아른다 이 말에 왕은 다시 지붕 구멍으로 흘러들어오는 빛을 바라본다 왕의 얼굴에는 희미한 웃음이 떠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은 다시 흐려진다 마치 구름장이 해를 가리는 모양으로 왕의 마음에는 나녕이의 아름다운 모양이 떠오른 것이다 자기의 병실에서 보던 나녕 치약산 성남사의 눈 쌓인 겨울밤에 보던 나녕 아슬라성 밤의 운영과 같이 있던 나녕 아슬라로 북원으로 같이 다니던 나녕 신네뻘 만세궁의 강양 왕후로 보던 나녕이 차례차례로 혹은 웃음을 띄우고 혹은 수림을 띄우고 혹은 눈물을 머금고 아른아른 지나간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만세전뜰에서 허리를 끊기던 나녕 아, 나녕은 과연 나를 배반하였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나녕이 그렇게 진실하던 나녕이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궁예왕은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였다 그러할 때에 옛 사랑의 기억이 새롭고 오늘날의 비참한 처지가 더욱 슬펐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할 힘이 내 속에 있다 하고 궁예는 이십여 년 전 영동 칠백리를 무인지경같이 스치어 내려가던 기운을 생각한다 내일은 해뜨기 전에 떠나려 하노라 큰일은 일각을 지체할 수가 없도다 하였다 원종은 뜻을 더 거역하기 어려워 네, 해뜨기 전에 말 안장치 싸우리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은 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앞이 캄캄해지는 듯 가슴이 막히는 듯 하였다 이러한 동안에 해는 석양이 되고 궁예왕이 신내바를 떠난 지 보름째 되는 날도 거의 다하려 하여 앞내의 물소리만 새삼스럽게 녹고 천년묵은 잣나무들은 바람을 맞아 우수수하고 울었다 이 때에 냇물에 낚시를 나갔던 에노가 들어와서 마마, 오늘은 이렇게 큰 숭어 두 마리를 낚았습니다 하고 아직도 살아서 펄떡거리는 고기를 버들가지에 깬 대로 쳐들어 보인다 궁예왕은 그것을 보고 흡족한 듯이 웃으며 한 놈은 곧 삶아라 한 놈은 아침 반찬을 하라 하고 기뻐하였다 에노가 손수 숭어의 창자를 빼고 마당에 앉아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태고 있을 때 셋째가 말을 달려 들어오는 길로 가장 황망하게 미쳐 숨도 돌리지 못하고 아주버니 우리 집에 상감님 있소?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 소리에 에노도 놀라 일어나고 방에 있던 궁예와 원종도 놀라 고개를 문 밖으로 내어밀었다 왜? 어? 왜? 하고 에노는 셋째의 말 앞으로 와선다 셋째는 그제야 말에서 뛰어내리며 상감님 있거든 어서 달아나요 상감님 모가지를 가지러 온다는 군사들이 지금 도독골로 들어갔는데 곧 이리로 올 것이오 하고 어느 것이 상감님인가 하는 듯이 세 사람을 돌아본다 마당 한편 구석에 낮잠을 자던 주인 노인도 눈을 비비고 일어난다 셋째는 숨을 돌려 이야기를 시작한다 삼형제가 사슴을 따라가다가 자취를 잃어버리고 두루 찾을 때에 서쪽으로서 말탄 군사 한때가 달려와서 앞서가던 두 형을 붙들고 너희들 궁예왕이 이리로 지나간 것을 보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두 형은 우리 왕 몰라요? 하였더니 그러면 늙은이 셋이 이리로 지나간 일이 없느냐 없을 리가 없으니 반드시 너희들이 숨긴 모양이다 우리는 궁예왕의 머리를 가지러 온 사람이니 만일 너희가 궁예왕의 머리를 내어놓으면 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먼저 너희 두 놈의 목을 자르리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우리 몰라요 몰라요 하고 뻗대었다 그런 즉 군사들은 이놈들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탄 말이 궁예왕의 말이 분명하거든 어서 찾아놔라 하고 두 형을 잔뜩 결박을 지어 앞세우고 궁예왕 숨은 곳을 대라고 말채찍으로 갈기는 것을 보았다 그런 광경을 보고 나무 뒤에 숨어서 엿듣던 셋째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아주버니가 상감님이던가 하고 말고피를 제쳐달려 오려할 적에 큰 형의 목소리가 그러면 도덕골로 몰골로 차례차례 찾아 봅시다 하고 크게 외쳤다 이것은 셋째더러 이 군사들이 도덕골로 몰골로 다녀가는 동안에 어서 집에 가서 왕께 말하여 피신께 하라는 말인 줄 알고 셋째는 군사들이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나무 숲으로 골짜기로 살살 끼어내려와 달려온 것이다 셋째의 말이 끝남에 궁예왕은 벌떡 일어나 밖에 걸린 칼을 빼어들고 원종을 겨누며 오 이놈 너까지도 나를 배반하였구나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여 놓고 가만히 사람을 보내어 왕건에게 통하였구나 오 원종아 이놈 너도 나를 나를 배반하였구나 하고 칼로 원종을 친다 원종은 한 팔로 왕의 칼을 막으며 몸을 비켜서니 왕의 칼에 원종의 왼편 팔이 떨어진다 궁예가 다시 칼을 들어 원종을 치려 할 때 에노가 뛰어들어와 왕의 칼든 팔을 붙들었다 에노야 너도 원종과 같은 놈이다 너도 나를 배반하고 원종과 하나가 되어 왕건에게 나를 바랐던 말이냐 하고 에노를 뿌리치려 한다 상감마마 하고 원종은 궁예를 노려보며 이 몸이 육시평생에 살아온 것이 충성충자 집 가문이 비록 미천하나 대대로 충신의 가문 배반이라는 더러운 이름을 쓰고 무슨 면목으로 지하의 조상을 대하리오 아무리 충신을 모르는 어두운 임금이기로 가슴속의 붉은 내 마음을 보면 모르랴 왕도 내 마음을 보라 전지신명도 보라 하고 칼을 들어 가슴을 우비니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온다 원종이 칼로 가슴을 우비고 엎어진 것을 보고 에노는 원종의 가슴에 박힌 칼을 빼어들고 오 형아 잘 죽었다 죽을 때와 죽을 곳을 찾지 못하여 헤매던 몸이 이제는 때와 곳을 찾았구나 나기는 한날에 못하였어도 죽기는 한시에 하자던 너를 혼자 보내랴 충성충자로 맹세하고 육시평생을 살아오던 원종과 에노 이루려던 나라일은 못 이루어도 황청길이라도 같이 가자 하고 원종의 피 묻은 칼을 들어 힘껏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한 손으로 원종의 팔을 꼭 잡고 부르르 떨며 엎더지었다 궁의 왕은 물끄러미 원종과 에노 두 사람에게서 흐르고 있는 땅 위에 피를 보고 섰더니 흥 피는 북다 그러나 못 믿을 것은 사람의 마음 한다 죽은 몸에도 알미 있는지 왕의 이 말에 원종과 에노의 몸이 뒤치어 해슥하게 피 빠진 얼굴을 하늘로 향한다 하늘아 나의 부끄럼 없는 마음을 보라 하는 듯이 두 사람의 눈은 힘껏 뜨고 하늘을 바라본다 이것을 보고 궁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때 눈앞에는 원종의 떨어진 팔이 주먹을 불꾼치고 땅 위에 노인 양이 보인다 왕의 분노하였던 얼굴은 절망하는 얼굴로 변한다 이때까지 가만히 외면하고 앉아서 광경만 보던 주인 노인이 지팡이를 끌고 궁예의 곁으로 와서 선종아 선종아 하고 두 번 부른다 궁예 왕은 자기의 중으로 있을 때 이름을 부른 것을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돌이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을 보는 눈은 점점 커지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눈을 감았다 떠서 노인을 바라보고는 스승님 하고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자세히 보니 이 노인은 삼십여 년 전에 태백산에서 보던 백의 국선이었다 노인은 서서 궁예 왕의 절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대한 예로 마주 절을 한 후에 우리 다시 만나니 반갑지 아니한가 그대 오늘날에 누군 줄 알았건만은 마음을 상할까 싶어 아는 채 아니하였노라 내 그대에게 뭐라고 하던고 계집을 삼가라 하지 아니였던가 큰 뜻에 조미 먹었도다 큰 뜻에 조미 먹었도다 아까워라 하고 궁예 왕의 등을 만진다 궁예 왕은 오래 꿇어 앉았다가 일어나며 난용은 진실로 저를 배반하였으리까 하고 난용의 말을 물었다 노인은 팔을 내어두르며 그것은 나의 알바 아니다 계집을 삼가라 하지 아니하였던가 하고 같은 말을 다시 할 때 궁예 왕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왕은 다시 진호는 어찌 되오리까 하고 물은 즉 노인은 아까 모양으로 팔을 두르며 그것은 나의 알바 아니하니와 허욕을 삼가라 아니하였던가 한다 궁예 왕은 다시 스승님 저 무도하고 궁유 극악한 왕건은 어찌 되오리까 하고 무서운 말을 기다리는 듯이 백의 국선의 눈과 입술을 바라보았다 백의 국선은 다시 궁예의 등을 만지며 너무 분하여 말라 인생 만사가 모두 다 한바탕 꿈이 아닌가 왕건이 삼국을 통일한다 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무엇이랴 왕건이 잘 다스리는 임금 되기나 빌어라 하고 껄껄 웃었다 왕건이? 궁유 극악한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는 임금이 돼? 하고 궁예 왕은 떨며 멀리 시내뻘 있는 곳을 흘겨보았다 석양은 벌써 산 머리에 걸렸다 궁예 왕은 활을 메고 칼을 차고 말에 뛰어올라 말머리를 북으로 돌리며 왕건이를 하늘은 비록 살려둔들 나는 살려두지 못하리라 하고 한 번 채찍을 들어 말을 달린다 그러나 왕이 몇 걸음 나가지 못하여 말발급 소리가 요란히 나며 궁예 왕은 거기 머물러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 왕이 놀라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니 말탄 군사 한때가 저마다 번쩍거리는 칼을 메어들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온다 그것을 보고 왕은 말머리를 돌려 마치 군사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듯이 태연히 서 있다 군사들은 왕의 앞 수십 보나 되는 곳에 와서 일제히 말을 세우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 전신에 석양빛긴 볕을 받고 마상에 뚜렷이 앉은 이는 보름 전까지 상감마마라고 부르던 궁예 왕이 아니냐 달려온 군사를 거느린 장수는 궁예 왕의 금군을 거느려 권레에서 이십 년 동안 왕을 모시던 원웅이 아니냐 그가 왕의 얼굴과 모습을 잘 안다는 까닭으로 왕건에게 뽑힘이 되어 왕을 잡는 명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왕의 머리만 가지고 오는 날이면 그는 개국 일등 훈에 참내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원웅이야말로 후일에 왕씨를 배반하던 최충원 집의 조상이 아니냐 그러나 원웅은 감히 궁예 왕에게 되어들지 못하고 그만 말에서 떨어져 땅 위에 꿇어 엎디었다 그것을 보고 다른 군사들도 말에서 내려 꿇어 엎디었다 이윽고 원웅과 모든 군사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볼 때에는 왕은 늙은 정나무 및 바위 위에 가슴에 칼을 꽂고 이쪽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갑옷자락으로 흘러내리는 피가 석양에 번쩍거리고 주인을 잃은 말은 멀거니 다시 자기를 타보지 못할 주인을 바라보고 섰다 군사들은 일제히 왕의 앞으로 가까이 가서 땅 위에 엎드려 울었다 산이 울리도록 앞내 여울 넘어가는 물소리가 안 들리도록 울었다 물과 하늘은 모두 핏빛이 되고 까마귀 까치들도 일제히 울었다 원웅이 달려가서 궁예 왕의 가슴에 칼을 빼려 하였으나 빠지지 아니하고 왕의 신체는 땅에 뿌리박은 잣나무 모양으로 흔들어도 떠밀어도 까딱도 아니하였다 원웅은 칼을 빼어 궁예 왕의 목을 찍으려 하였으나 칼을 들었던 손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이 왕의 앞에 거꾸로 지어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보고 군사들은 모두 무서워서 왕이 가라 하옵기에 원웅을 따라오기는 왔어도 신은 아무 죄도 없나이다 하고 군사들은 왕의 신체를 향하여 무수히 합장하였다 원웅은 다시 살아났다 이튿날 원웅은 군사들을 시켜 돌을 모아다가 왕의 신체가 보이지 않도록 둘러싸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묻어버렸다 궁예 왕은 가슴에 원한 많은 칼을 꽂은 채 지금까지 서 있다 그 늙은 잣나무가 늙어죽고 아들 잣나무가 다시 늙어 천년이 하루같이 왕의 무덤을 지키고 섰다 그 전나무는 원종의 넋일 것이오 그 위에 저녁마다 떠도는 구름은 애노의 넋일 것이다 궁예 왕이 죽고 왕건이 왕이 되어 국호를 고려라고 부르고 모든 정사를 일신하니 백성들은 또 한 번 이제는 태평이 오는가 하고 기다리게 되고 잠시 동안 일이 없던 신라와 백제도 왕건이 장차 어떤 일을 하려는고 하고 드런드런 하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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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